소, 소풍이 있어? 온돌이 엄청 짜증난다. 띠, 띠 좀 있네. 띠 좀. 띠 좀 있고요. 어... 이거를 다운로드해가지고 온돌이 개 짜증댔는데? 프로젝트 존보이드 온돌아 미안해. 같이 자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온돌이 엄청 짜증된다. 오구 실망했어. 귀여워. 실망했어. 여기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덮어 씌우고요. 그 다음에 어... 써볼을 위해 오오... 이거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뭐야! 혜룡양이니! 아이고 구독선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잘 쉴게요! 엄마가 방종도 안하고 참치도 안준다. 입어서러워서 살겠냐? 어후 추워라. 잠깐만 존보이드로 바꾸고 가겠습니다. 이제 온돌이 지금 건드리면 안 돼. 온돌이 똑같이... 예, 세범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 아유... 권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나고미님도 구개요구동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음... 존보이드... 시작! 됐어요. 이건 됐고 서버만 이제 이것만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전체맵이랑 서버 IP랑 비밀번호는 삼뚜기 하우스 아니야. 삼뚜기 하우스 아니야. 야자수123 아니야. 아... 저번에 그 정보할 때 내 캠 어디다 두고 했는지 나 까먹었다. 뭐 여기다 했나? 뭐 가리면 안 됐던 것 같은데? 아유... 겐시리님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음... 음... 뭐지? 나 분명히 내 존보이드 파일을 지웠는데 어째서 지난 플레이가 남아있는 걸까? 나 분명히 나 분명히 다시 까 까 까 까 깔았는데 이상하다? 나 분명히 새로 깔았는데? 아아 클라우드 아아 클라우드 클라우드 뭐라고... 디코의 고객센터 오픈했어요 으으으으음... 음... 이렇게에서 추가를 해서 접속을 하면은 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음... 이것만 있으면 돼? 오 겁나 가끔한데? 어우 추우라 배고파 자고 일어나니까 뭔가 춥고 배고파요 저번보다 난이도가 어렵다고요? 은돌이 귀엽죠? 은돌이 나랑 또 같이 잤지? 은돌이 귀여웠어요? 팔베개 했나? 아 맞아맞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잤는데 팔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은돌이가 뭔가 여기 기대고 있는 것 같은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못했.. 못했어 팔베개 뺏겨서 냥무룩 은돌이 세상 커여워서 잠시 기절했다 아깨어요 깨우는 것도 최고였음 그 아니 진짜요? 그거는 모르겠네 은돌이가 왜 저랑 사는지 알게 됐어요? 맞아요 은돌이 제가 엄마에요 부동댕님 아유 장호목고님 36개월 부동댕님 감사합니다 은돌이 우리 엄마 안좋아해 저번에 엄마가 은돌이 털 맘대로 깎아서 엄마오면 싫어해 근데 엄마는 그 일도 신경 안써 엄마 나랑 성격이 달라가지고 나라면 은돌이가 막 그렇게 싫어하는 티 내고 이러면 은돌이 왜 나 싫어해 이럴텐데 우리 엄마는 쟤 아직도 나 싫어하네 기억력도 좋아 똑똑한가? 엄마 신경도 안써 아유 와드인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귀여워 은돌이 기가 막히게 기억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은돌이가 좀 다른 점은 엄마랑 나랑 똑같은 행동을 해도 엄마는 엄청 마음에 담아두고 다시는 안 보고 나는 그래도 뭔가 바로바로 이렇게 은돌이 1시 59분에 일어나서 나 깨웠다고? 그런가? 은돌이 쉬게 보일 줄 아는게 틀림없어 귀여워 근데 어떡하냐? 내가 방정 안하고 이렇게 존보이드 하러 가서 어떡해? 은돌이 실망해 은돌이 진짜 귀여워요 음 이거 파일 크기가 큰 거 보니까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나보구나? 그쵸?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뭔가 되게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나보네 좋다 이런 거 음 아 배고픈데 뭘 시켜 먹으면 안 되겠지? 유능한 고양이는 오늘도 우울이라는 애니가 있던데 은돌이 이야기인가? 커피 시켜 먹고 싶긴 한데 배 아플 것 같아 아 이따가 시켜 먹을까? 아니구나 이따가 나면 자 닦겠다 멀티 트위치로 합방 멤버분들 같이 보고 있는데 릴카님 벌써 설정 지입 쓰기 시작하셨네 아 나 늦었다 음 젠장 2시 반이야 아 바로 못 일어나 잠에서 잘 못 깨는 편 맨날 자고 일어날 때마다 잘 못 일어나요 자고 일어나도 매일 계속 피곤하고 음 아니 아무도 시약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일도 안 미안하면서? 맞아 일도 안 미안해 날 오로지 걱정은 단수가 언제 될까? 그것뿐 나 지금 하는 이유가 진짜 다른 거 하나도 걱정 안되고 단수 안된다고요? 단수랑 정전 음식 사는 거 어? 아 진짜? 아씨 저녁에 오고씨 근데 그럼 해맞은데? 뭐가 문제야? 그러면? 음 아 좀비가 겁나 많이 오나? 음 좀비가 겁나 많이 오나? 음 음 당신넘의 배짱 그룹은 좀 그렇고 좀만 하다 가자 원래 4시까지 하다 갈라 그랬거든요? 패치노트가 꽤 길던데 한번 보실? 음 화면은 조심해야돼 다시 잔방 드가자 이번엔 영도 키고 음 아 읽어보는 게 좋겠다 음 우와 모드가 290개를 줄인걸래 음 좀비 고기를 이용한 육식요리 가능 좀비 수량 최고조 각종 수리미 편의성 모드 차량 시가작 사망할 경우 스킨 레벨을 유지된다고요? 경험지 배인 해양 조절 체력 70% 시작 좀비 100만발이당 6만마리 정도의 높은 백신 드랍 네? 100만마리요? 스킨 레벨 유지로 인해 자유로운 사용 가능 신선제품 드랍률 낮고 보존 식품 보통 총기 낮음 총기 고장은 아 총기 고장이 없었던 음 음 띠좀 속도 50% 감소 백팩모드를 이용한 파밍 점이 증가 무게 감소율이 80% 너무 좋아요 이동식 요새 설계 가능 음 음 시체 고기를 얻기 위해선 골동품 수집가에 주간 잡지 3을 읽으셔야 합니다 음 이거 좋다 좋다 음 음 음 음 음 근데 난 그거 안 튕긴다면 그거 해야될텐데 무슨 음 음 음 음 음 아니 세봉추 일어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과자나 먹고 말이야 이번 저희의 목표는요 마지막 날에 헬기 타고 밖으로 탈출 음 음 네 한 명씩 나가서 나머지 견뎌야 함 한 명씩 한 명씩 나가서 어 마지막까지 남아서 견뎌야 되는 거임 그 다음에 평일 자유 마지막 날만 다같이 모여서 탈출 시도 이렇게 가는거 뭔지 알겠죠? 평일은 자유적속 마지막 날만 다같이 모여갖고 그동안에는 자유적속 파밍 즐기기 등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날만 다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탈... 디스코드 같은거 하면서 뭐 이렇게 탈출하고 이런거 그렇게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사실은 깃발... 깃발 뺏기 이런거 하고 싶었는데 왠지 아 뭔가 일단 한번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이번에 맵은 이거라고 하고요 여기가 삼뚜기 아우스인가? 원래대로라면? 아니 어디가 삼뚜기 아우스지? 이게 여기구요 그 다음에 SS... 여기에서 이제 모이는거래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지? 근데? 아 아 여기다 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아 이번... 이번에는 여기서 모이는 걸로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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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와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삼뚜기 아우스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평화롭게 살았던 거라서 메모장에 막 그거 바꾸는거 그거 해야되지 않나요? 원래 스트리머는 게임 시작하고 공지있는거라고 무슨... 무슨... 램... 존보이드램 이런거 막 설정 바꾸는거 있지 않았나? 나 그거 좀 해놔야되나? 잠깐만 검색한번만 해볼게요 예전에 뭐 했었던거 같거든? 존보이드램 메모장 메모장 수정 안녕 아이고 뽀뽀기님 4개월 구독여행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기존 모드 다 지웠어요 지웠는데 근데 왜 도대체 그... 아아 나 그거는 클라우드라 그랬지 무슨... 메모리... 이번에 오늘... 메모리 무슨... 바꿔야돼 프로젝트... 어... 오오오 근데 지금 바꾸면 안되나? 지금 바꿔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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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딩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쓰읍... 게임에 가서... 아야야야야야... 스팀에 가서... 점점 조금... 눈정답게 존보이드에 간다메? 스... id정 item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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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존보이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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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제, 제이? 제이, 에스, 오, 엔 근데 뒤에, 뒤에가 뭔지 어떻게 알지? 제이 아, 아, 제이 오, 에스, 오, 엔을 메모장으로 열어가지고 어어 브이 브이, 알, 에이, 쥐 이거를 팔? 팔? 저, 저걸로 바꾸면 된다는 건가? 이거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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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8,192로 바꾸면 되나요? 파, 파, 일, 구, 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밑에, 셋 셋은 없는데? 아, 저것도 바꿔줘야되나요? 배트 파일도 바꿔줘야되나요? 베, 베트, 파, 일 육십사 베트 파일 어디지? 근데 저걸 하는 이유가 뭐지? 하는 이유로 알고 싶어 유, 유, 유형이 베트 파일이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지만 음, 안 느려지게 어... 프로젝트 존보이들 육십사 베트? 없는데? 그냥 해도 되나? 베트 파일 베트 파일 나와라 이건가? 이거가 베트 뭐야 이씨 잘못했 잘못했다 뭔지 모르지만 아, 클릭말고 더블클릭을 더블클릭을 뭐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뭘로 해야돼요? 추가 옵션에서 어... 열기가 아니라 뭐 아, 메모장으로 끌고 가도 돼요 이거 후시 이렇게 해서 어... 마이너스 이거를 이거는 307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8192로 바꿔야 된다고? 여기 여기 307이 들어있는데? 됐다 됐겠지? 어휴, 다시 만나지 말자 어우, 졸리다 어 근데 로딩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첫 로딩이라 그런가? 아, 어차피 재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IP 때문에 끄고 다시 소풍이한테 물어봐도 소풍이 또 모르지 않을까? 재밌겠다 빨리 누구보다도 아, 근데 삼두기하우스 아닌 게 약간 걱정되긴 하네 어... 협동 여러 명이서 하긴 접속하긴 서버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다 흠, 좀쌤 최고야 이렇게 서버를 열어주다니 좀쌤 최고야 제발 정말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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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가 버그였나봐요 되는 것 같다 되는 것 같다 쵸저 아haul 엔돌이가 삐졌으므로 조용히 해야지 햄버거 조리사는 뭐죠? 미식가의 눈이 뭐죠? 임식의 유통기한을 정확히 요리를 만들 수 있다고 요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동차 정비공 탄약 전문가 총에 대한 아 군인의 청각 아니야 이제 이거 필요 없고 본버거 갈까 진짜? 그냥 그러면 자동차 키가 없으면 타고 갈 수가 없잖아 무조건 좀 또독해야 되지 않나? 좀 또독 가야지 좀 또독 아니 근데 특성 포인트가 이거밖에 없어? 밤에 더 나은 시력을 가집니다 아 뭐야 이 아니 잠이 없는 스포츠 낚시꾼 멜코리 직원 조용함 초보정비사 강철 위장 고물상 군인의 청각 빠른 유식 어 앉아있으면 지구력을 두배로 회복한다고? 조용함? 아니지 시작할 때 취미 이런거 아 아닌가? 아 취미가 말 그대로 진짜 취미구나 음 미식가 어 뭐야 요리 어머 미식가 너무 땡기는데? 모든 종류의 음식을 선호하고 요리가 즐거운 스포츠로 느껴집니다 신선한 재료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도전 요 야 근데 이거 하나 하자고 봄눈띠 하나 만들자고 봄보고의 미식가 못참는다고? 진짜 그러고 싶긴 한데 조깅을 즐기는 안되겠다 이거 단점점 가야겠다 그죠? 저렇게 하려면은 팔절단 이런거 절대 하면 안돼 제일 좋은거는 저번에 했을때 제일 좋은거는 어 그거 담배였어 담배 담배 어 꼴촉 우울증은 안돼 우울증은 저기 누구야 그 옥자님 하는거 보니까 우울증은 나는 못하겠더라 그 다음에 덤벙댐 겁쟁이 초보운전 초보운전 금욕주의자 넘치는 존재 절대 안돼 대식가도 소풍인거 보니까 너무 많이 먹던데 너무 많이 먹던데 진짜 비뇨 어두운 귀 자해 삶이 어려워지면 무너집니다 안돼 타냥 낭비꾼 사격시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요? 안되지 안돼 안돼 연습면허 아니 우리 총으로 해야되는데 무슨 소리야 햇빛 알레르기 안되지 건강이상 과체중 궁픽팜 높은 갈증 제일 만만한게 대식가라서 대부분 다 들고 있어서 밥 많이 먹음 아 나도 많이 먹을까 그냥? 운전할때 멀미가 납니다 안돼 절대 안돼 저런거 연약함 저체중 총기 반대 운동하는 아니 좀비 세상이 열렸는데 총기 반대 운동은 시 몸맹 부러진 다리 얇은 피부 밋밋함 아 대식가 가자 어쩔수 없다 저도 대식가 가겠습니다 대식가 가구요 그 다음에 어 빠른회복 싸움꾼 요리? 통통함 현자 효율적인 수면 시작할때 이거 갖고 시작해야되잖아 그쵸? 노쇠 짐꾼 운반용량의 근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아 시작할때 뭐 아 아니구나 아 아니구나 저게 갖고 시작하는게 아니구나 아 이번에는 그게 없나보다 음 아 무기를 주는게 아니네 아 그렇구나 슈퍼 면역은 뭐야? 어? 아니 개좋은거 아냐? 아 바이러스에서 회복하는데 몇주가 걸린다고 시작할땐 생존용으로 가고 나중에 리세마라 할때 하고싶은거 하시는건 어떤가요? 아니요 저희는 컨셉 아주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슈퍼 면역은요 세컨드 린드 손이 빠름 독창적 회피기동 자연인은 뭐야 총기전문가 액션영웅 큰싸움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오 장기적으로 봤을때 배선 따는 법을 배우면 게임도 편하고 공버거도 가능한데 배선 따는거는 좀도독밖에 안되지 않아요? 아 배울수가 있구나 아 배울수가 있구나 아 차정비기술 배우면 람보로 만들어주세요 매앤운 매앤운 아 매앤운 굳이 필요할까? 강철등 강철등 기본무기의 50%를 아니야 이거 이번에 너가 좆대잖아 차량정비? 운정면허 강사? 올림픽? 아 뭘하지? 깡패 뭐야 이거는? 행운 탄약집 행운? 행운 뭔가 좋은일이 생길거 같애 응급처치 우아함 공황 용감함 난 결정했다 그리고 여기서 미식가의 눈 아니 요리사 어디갔어 요리사 요리사 어디갔어 요리사 요리사 어디갔어 요리사 아까 요리사 있었잖아 요리사 어디갔어요? 속도광 날쌤 등산에오가 무거운 발 속도 요리사 요리 특성은 무술모라고? 너무해 발전기를 아니 발전기는 사용하는 법 다 알지않아? 발전기 사용하는 법을 모르나? 발전기도 배워야되요? 뭐시? 군인의 청각 음 음 아씨 2렙 2렙짜리 하나 가져가야되는데 속도 어때? 속도! 이번에는 이어진다 그랬잖아 아니야 근데 그거는 발전기 지식 민첩함 민첩함 민첩함이다 민첩함 물건 놓고 꺼낼때 빨라진대 이렇게 가자 그 다음에 어 어 하하 아니 나 왜 그대로 이제? 저장을 tart 아 대봄 일호 팀 트위치 트위치 피부색 그 다음에 머리스타일 으악 겸 어 뭐야 머리스타일이 은근히 많은데? 오오 아니 머리스타일이 은근히 많지만 하나같이 개간데? 저는 검은머리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는 모자는 그냥 없고 안경도 어 없음 혐경이다 목에 넥타이 뭐야 이거 민소매 티셔츠 코르셋 없음 셔츠 포멀 짧은 셔츠 하와이 셔츠 어 하와이 셔츠 예쁘네 아 뭐야 이게 뭐야 포멀 셔츠로 가면 그 다음에 자켓 자켓? 어 자켓을 처음부터 입고 갈 수가 있어? 어이 뭐야 다 왜 이렇게 구려? 과잠 그나마 그나마 아니야 다 이상해 그 다음에 치마 무릎치마 긴치마 짧은 치마 미니스쿼트 그나마 미니스쿼트가 그나마 제 스타일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드레스 없음 양말 긴 양말 뭐 양말 왜 저래? 왜 저렇게까지 올라와 있어? 전신 수트 아 전신 수트를 처음부터 준다고? 전 없는 걸로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그 다음에 신발은 어 예쁜 구두 괜찮네요 예쁜 구두 종류는 1번 어 1번 갈게요 마스크는 아 이거 너무 좀 그렇잖아 스크 전체 부위가 앗 이걸로 저장 음 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시작하면 될까요? 헉 드디어 시작한다 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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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컨셉은 어... 아씨 모르겠다 없다 그래서 이번 존버서버 컨셉은 유치원인가요? 하드코어인가요? 저희 컨셉은 이겁니다 스트리머야 나는 서세봄이야 근데 이번에 어 우리가 그 좀비 사태가 일어난 거야 아 나 갑자기 떠올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지금 진짜 좀비 사태 일어난 거야? 우리 그럼 어디서 모여?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거기서 모이는 거야? 이러면서 애들이랑 그러고 통신이 끊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탈출 어... 헬기 타고 탈출하는 걸로 우린 다 스트리머인 거지 그런 팬게임 제작 중인 거 아니냐고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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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있었어 오케이 밤인가? 다 탈출하면 이제 누가 방송해주냐 근데 왜 이렇게 어둡지? 안기가 뭐지?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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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기억났어 기억났어 아 근데 가방이 없구나 시작할 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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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문은 중요해 나의 지루함을 달래주니까 나의 지루함을 달래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빈 연필은 하나 필요합니다 스폰 주방세제 이런 건 됐고요 왜 이렇게 어둡지 근데 아니 근데 시작할 때 그럼 무기가 없이 시작하는 거야? 아 좀 어렵겠는데? 너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일단은 읽어 지금 저녁이니까 읽어 읽어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보낼게요 아르헨티나 요리? 아르헨티나 요리는 뭐가 있지? 단어 찾기 밝기 좀 올려줘요 우리도 잘 안 보여요 아 그러게요 아 밝기가 원래 이렇게 어두웠었나? 저거 화면 설정 발... 밝기 아 그거 저거... 저거 왜 이렇게 크냐 이거 글자 조금만 줄이면 안되냐? 왜 이렇게... 글자는 커도 되는데 왜 이렇게... 왜 왜 이렇게 심해 이거 아 그니까 아 근데 트위치는 그게 맞나? 너무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어... 어 밝기를 조금만 어떻게 올립니까? 밝기가 없는데요? 아 맞아 나 기억났어 밝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여기서 여기에 들어간 다음에 아 이게 아니었는데 뭐였더라? 뭐였더라? 나 까먹었어 여기서 분명히 가는 거였는데 엔비디아 제어판 어떻게 들어가지? 바탕화면에서 오른쪽에서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해도 되나? 아 윈도우 11은 그게 없나? 그 그래픽에 간 다음에 아닐 것 같은데 여기서 화면 밝기 변경 아닌데? 우클릭하고 추가 옵션 표시 하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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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최선은 천재야 아 이거 이거예요 제가 찾던 거 여기서 이거였나? 이거였나? 컬러였나? 밝기? 밝기였나? 이거였나? 아닌데? 뭐였더라? 고급이었나? 감마? 엠... 그 위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어디있어? 다중 디스플레인가? 설정 사용을 해서 아 밝기가 아니라 뭔가 대비였나? 왜 안 바뀌지 근데? 감마... 아 감마였나? 아닌데? 감마는 저건데? 감마는 근데 색깔을 바꾸는 건데 여러분? 이거 너무 어두우면은 못할 텐데? 저번에도 너무 어두워서 이거 했는데 맨날? 할 때마다? 감마 고급 컬러 어 뭐였더라? 저번에 뭐... 해상도 변경? 컬러 조정? 어어 잠깐만 아 이거였다 여러분 이거! 이거였다 이거 이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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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바탕화면 컬러 조정 됐죠? 바탕화면 컬러 조정 외워두세요? 왜냐면 난 못 외우기 때문에 아씨 아직도 밤이네 책이나 읽고 있어야겠다 아우 새 봄 짓지 아씨 가방이 없어 잠만 그때면 얘가 목이 마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었지?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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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굿굿굿 여기서 소시지를 만드는 법 읽어 코튼을 쳐 글씨 커서 좋지 않나요? 일단 밝아지면 나가자 여기도 코튼을 쳐 그 다음에 재봉 키트를 한 개만 주워 새 봄님은 모바일 시청자 지원 UI와 폰트를 사용 중이십니다 네 마셔 넌 너네 개 짜증 낸다 아아아악 깜짝이야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니야 아니야 전기 소적을 읽고 있을게요 처음에는 좀 놀랄 수 있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연정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밤이니까 이걸 다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이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시작할 때 가방이랑 무기가 제공이 안 돼가지고 자 일단 어 잠깐만 아우씨 여기가 어디야?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나 갈만한데? 우리가 모이기로 한 게 여기거든요 여기 어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아이야발 서브 키보드에 콜라 다 부었다 아오 세 봄 시치야 요기 어 어 그냥 속장소 저기서 우리 모이기로 했거든요 뭐 뭘 꺼달라는 거지? 잠자는 모드 오 잠깐만 잠깐만 안전한 곳으로 가서 게임을 꺼돌려는데? 그리고 아 배고프대 먹을 게 있었으면 좋겠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밤이 이렇게 빨리 안 지나가지? 밤이 왜 이렇게 길지? 그러게요 서브 점검하면 사료 주셔야 되는데 기다려 기다려 하루가 몇 분이냐고요? 그러게 시계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네 그래도 좀비들이 나보고 바로 달려오진 않은 거 보니까 다행이다 어 지금 서버 임시 점검한대요 그냥 특성 꼴초에다가 대식가에다가 과묵하고 뭐지? 과묵해? 좀또둑 고양이의 눈 민첩하고 용감하고 행운 내가 행운 넣었어? 내가 내가 행운을 넣었어 저 저런 걸 왜 했지? 진짜 쓸데없는 거 아닌가? 아 아 아 아 몰라 오 음 알겠습니다 저거 체금하기 힘들다고요? 딱 봐도 개 쓸데없는 건데? 그리고 막 같이 다닐 때 걱정하지마 나한테는 행운이 있어 항상 이런 애들 치고 내 스타일이 없는데 세범님 나가셔야 서버 점검 받을 수 아 그래요? 아 내가 나가야지 서버 점검 하구나 아 미안합니다 다 잊고 나갈게요 그럼 나가 그리고 밤이 너무 기니까 좀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잠시 다 읽어서 이거 넣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종료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기 가까운데 나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이 기회다 여기 빨리 가서 뭐여 뭐이 근데 이 집은 어떤 집이지? 전혀 모르는 집이야 우리의 삼뚜기 하우스가 원래 어디였냐면 어디야? 여기가 우리 삼뚜기 하우스인가? 우리 삼뚜기 하우스가 어디예요? 루 루이빌이 우리 집이야? 너 맵을 전혀 루이빌이 우리 집이었어? 아 루이빌이 초입 군사기 집? 그러면은 우리 아예 지금 처음 보는 그런데 떨어진 거구나? 아 오 재밌겠다 이 지역에 대해서 아예 그냥 삼뚜기이고 뭐고 아예 잘라버렸구나 아 아 아 멤버는요 어 뭘로 옛날에 뭐할 때 옛날인데? 합방할 때 명령어 스포벤 멤버 아 치킨쿵 간불러 이거 뭐 언제야 이거 어 멤버는 어 리카 소풍 꽃핀 옥자 소연 이렇게인가? 우리 아마 6명일 건데 그쵸? 우리 멤버를 되게 조금으로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왠지 챙겨주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나 디스코드 좀 볼게 저거 내가 서버 실수로 유출할까봐 패치내역 소붕서버는 단전단 어머 너무 좋다 단전단수가 되지 않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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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단전단수 되지 않는데요 아 좋아요 좋아요 고객센터에 양순대님 왜 양순대야 양순대가 뭐예요? 양 양순대 양순대 양순대가 뭐예요? 아 어 뭐야 이게? 어우씨 처음봐 양 아 아 아닌가? 그냥 순대 아니야? 순대? 음 근데 내가 아는 순대에는 약간 이런 건데 여기는 소 소 소 구나 근데 순대는 뭔가 자세히 안 봐야지 맛있어 너무 자세히 눈 마주치면 새우 마냥 좀 약간 점점 약간 먹기가 약간 좀 찝찝해짐 근데 좀 그냥 순대다 하고 먹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 신림동 백순대 먹어본지 너무 오래됐네 갑자기 되땡기네 그러게 신림동 진짜 맛있었는데 나 그 대학교 때 많이 먹었다 대학교 때 순대 순대 정도면 괜찮은데 순대 간 정도는 괜찮은데 허파는 좀 못 먹겠다랑 내가 그런 해산물 너무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못 먹겠는 그런 게 있어요 나 해삼 이런 것도 못 먹거든 해삼 그 다음에 허파 내장 이런 거 잘 못 먹어 개불도 못 먹어요 근데 특이하게 미더덕은 또 잘 먹어 미더덕은 잘 먹어 허파 이런 거 자세히 보면 좀 약간 뭔가 먹기가 좀 그래지는 게 있어 새우 이런 것도 아무 생각 없이 먹어야 돼 칵테일 새우 이렇게 작은 건 괜찮은데 작은 멸치 작은 새우는 괜찮은데 멸치도 큰 거 보면은 가끔 멸치랑 눈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은 묘하게 못 먹겠는 그런 날이 있어 새우도 마찬가지야 새우도 새우 보면 뭔가 약간 그 바퀴벌레 뒤집어 놓은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렇게 잘 못 먹고 싶어 못 먹겠는 그런 날이 옴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먹으면은 잘 먹어 와 미안 근데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펀데기는 아예 안 먹어요 저 펀데기 아예 안 먹어요 한 번도 살면서 먹어 본 적이 없어 펀데기는 나는 그냥 벌레로 밖에 안 보여요 그건 그래서 펀데기 아예 안 먹어 펀데기 맛있어요? 맛있다 그러더라 근데 나는 못 먹겠더라구 우리 언니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나는 못 먹겠더라 아 진짜 목숨 위태로우면 먹어야지 그때 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 현대사회에서 아직까지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찾아서 먹고 싶진 않아요 메뚜기 개구리 막 이런 거 잘 못 먹겠음 그냥 그치 그냥 먹으면 그냥 먹어 근데 상상을 하면서 먹으면 안 돼 그게 만들어진 과정 같은 거 있을 때 없는 이 상상력이 많아서 불가사리도 먹어요? 중국에서? 불가사리? 불가사리를 먹을 수가 있구나 음 개구리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저는 그 어릴 때 운동료 때 번데기 그 특유의 냄새가 너무 싫고 그래? 냄새는 그렇게 나쁜진 모르겠어 음 아 3시 20분 안까지 꼭 해결하겠습니다 아 뭘 땀나시겠다 뭐가 지금 안되나봐 그럼 우리 카페나 보고 있을까요? 서버 점검하시는데 땀나시니까 음 유머 게시판에서 우리나라 성인 월평균 독서량 아우 근데 이게 은근히 눈이 아프네 원래대로 가 최고구나 어? 미국이 6.6 일본이 6.1 프랑스 5.9 중국 2.6 한국 0.8 음 우리나라 성인의 월평균 독서량이 한 명당 한 권이 안 되는구나 아 근데 뭐 요즘 같은 때 책을 꼭 읽어야지만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책은 좋은 이유가 지식을 접할 수 있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요즘은 인터넷 이런 걸로 많이 하다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치 난 어렸을 때 책이면 무조건 괜찮은 건 줄 알았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좀 책도 책 나름인 것 같음 너무 그 그 작가의 개인적인 그런 그 그런 게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 나 그래서 저번에 투수가 뭔 책을 선물해줬어 근데 그게 자존감에 관련된 그런 책이었어서 앞부분을 너무 재밌게 읽고 있었어요 근데 좀 약간 중간부터 약간 좀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중간부터 갑자기 정치 얘기를 자존감 책에서 막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좀 점점 이상해진다 이랬는데 뒤에 가는데 막 정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트수 너무 아마 트수가 그거를 알고 나한테 선물해준 것 같진 않아 왜냐면 내가 방송에서 정치 얘기하고 이러진 않잖아 근데 그때 내가 좀 약간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이제 자존감 지키라고 이래가지고 나한테 선물해준 것 같아 자기도 이제 그런건진 모르고 왠지 어 자존감 세범추 자존감 지켰으면 하는 마음에 제목만 보고서 그랬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때도 책이라는 게 꼭 이렇게 막 꼭 다 좋은 건 아니구나 각 도시별 지하철 놓는 방식 서울 어? 아하 아 깜짝이야 아 갈 수 있는 곳마다 지하철을 놔봤습니다 음 대구 음? 대구는 이래요? 아 중심으로 모이게끔 지하철을 다 놔봤다 음 좋은데? 대구 좋은데? 이건 뭐야? 지하 뭐 이래? 무슨 의미지? 나 광주를 가본 적이 없어서 이게 무슨 의미지? 지하철을 한 번 놨다 지하철이 별로 없어요? 지하철이 별로 없나? 울산 오 아 아 울산은 부산 지나가는 곳에 이렇게 하나 있다 이거야? 진짜야? 나 울산도 안 가봤어 울산 아 진짜예요? 아 그렇구나 울산엔 지하철이 별로 없어요? 버스 버스 타고 다니나? 버스? 아 그렇구나 오 오 서울을 사니까 이런 걸 물론 디테일한 걸 누우면 가기 편해지는 곳마다 지하철을 다 놔봤습니다 음 부산은 그래도 지하철 막 꽤 많지 않나? 각 도시별 지하철 놓는 방식 이건 뭐야? 복선 전철 개통 광주는 인구 집중되는 곳에 안 서요 욕 많이 먹음 왜지? 지하철이 왜 욕먹지? 우리도 지하철 한 아 뭐야 저거 도자기 아 경주는 그럴만해 이거 내가 안 그래도 어제 방송 시작할 때 화장하면서 무슨 보다 채널에 올라온 역사 유물 관련해서 했는데 우리나라가 우리가 그냥 유물 위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넓지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거기 위에서 사는 건데 법이 개정된 게 90년도라서 옛날엔 그냥 지었는데 지금은 발견되면 무조건 법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 합성 논란으로 화제였던 빅맥 한손잡? 누구야? 어? 이게 뭐야? 아 합성으로 합성 근데 내가 손 어? 어? 소? 어? 어? 어 이렇게 보니까 되게 평범한 햄버거 같아요 이게 설마 그 큰 거? 어? 어? 애초에 손이 엄청 크신 분이구나 와퍼면은 한 이만한 거 아닌가? 음 원래 아니 근데 원래도 크신 분인 건 알겠는데 이건 좀 저 사람 닭의 짐승거이님 키키키키키키 아니 이거는 좀 너무 놀라운데? 이거는 무슨 마카롱 아니 이거 마카롱 아니야 마카롱 어? 신기하다 그럼 손이 얼마나 한 거지? MBTI로 직업추천받아봤는데 신기하다 EFFP 아 이걸로도 저기 뭐 직업추천도 받는 거야 이제 MBTI로? 근데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긴 하지 룩삼 룩삼이 제인팝 월드컵 유튜브 근황 이게 뭐야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어 모르는데도 반응이 재밌어서 한 시간이 짧다고 느껴졌다 일본 곡 들어줘서 기쁘다 즐겨줬으면 좋겠다 이야 우와 뭐야 일본인들이 우입이 됐어 아니 뭐야 룩삼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야 이제 진짜 목성으로 가는 거야 니케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 북쪽에 계신 아름다운 메리메리 리얼 카인드니스 여러분 어? 응? 뭐야? 아 진짜 친절 아 카인드니스 여러분 아하 깜짝이야 맞네 영어네 영어 근데 신 이름이 신이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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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신이 아니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거야? 이름이 신이라는 거지? 숨막히는 진격의 거인 체험 뭐지? 아 이거 그 게임 아닌가? 뭘 맺어서 때려쳤지 아 증격의 거인 VR이구나 아 이거 VR인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소포 서버 열렸답니다 아 오케이 어 뭐야 나 방금 소름 돋았어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여기서 이거 VR하면 뭘 밀 나갖고 나 이거까지만 보고 서버 들어가도 돼? 아니 이거 공포 아니야? 아 공포구나 아 에바야 이러면 어떻게 살아나가? 이러면 어떻게 살아나가? 이러면 어떻게 살아나가? 나 리바이가 싸가지 없는 이유 알겠어 그리고 그리고 그 뭐지? 거기 인성이 하나씩 터져있는 이유 알겠어 아 그냥 싸워도 나 예전에 처음 진격의 거인 봤을 때 좀 충격이었던 게 저 거인들이 있는 세계관이라 뭐 그렇다 쳐도 뭔가 거인이 되게 해맑은 게 소름 돋지 않아요? 보면은 거인들이 막 아무 생각 없는 천진난 어린아이 얼굴을 하고 있잖아 그게 소름 돋잖아 응 어? 설치 완료 어? 아 아 아 오 오 오 됐다 그 다음에 설치하고 나면 껐다 키면 되는 건가? 리로딩 LUA% 건들지 말아야겠다 무슨 잔잔한 버그 아니 버그가 아니라 뭐가 덜 돼 있었나봐 그래가지고 그거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거면 이거 해놓고 가는게 좋을 때 너무 어두워서 아까 안보이더라 10월 되면은요 소 키우고 동물 키우고 이런 패치 나온다던데 근데 버그 엄청 많겠지 처음 나오면은 진짜 모드 충돌 엄청나고 좀비 동물은 없어도 뭔가 먹을거 같은거 영향은 가지 않을까 근데 뭐 보니까 모드가 워낙에 많아가지구 다양해가지구 그냥 다 지웠다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저번에 보니까 좀 몇개 필요한건 있더라구 나는 그게 약간 이해안감 개발자가 왜 이 모드 정도는 그냥 도입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둘까 개발사가 기본적으로 개발이 느려서 저도 한세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1인개발인가 그런거로 하면은 이해가 가긴 해 그리고 이미 팔릴대로 팔려가지고 아 그런건 아닌가 게임 자체는 잘 만들었지 엄청나게 어 뭐야 어? 소연님? 소연님! 소연님? 소연님? 소연님! 왜 다 벗고 계세요? 아아아 마이크 테스트 아아아아 우리 여기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아 서로 안들려요? 뭐지? 아 원래 그렇게 해놓은건가? 협동 플레이 모드 효과음 배경음악 차량 엔진 소리 마이크 품질 마이크 음량 아아아 아아 아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 됐어요 됐어요 소연님! 소연님! 잘 드립니다 내 마이크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저희 같이 갈까요? 아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일단은 여기서 아침 될 때까지 좀 책 읽고 있을까요? 나 읽고 있음 뭐 읽고 있음? 저 지금 네 정비서적 읽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하나 더 읽었는데 그건 넣어놨습니다 아 근데 저 배고파 하루 종일 걸리네? 배고파요 저도요 헉 제가 이게 요리하는 소리 아니라서 저도 요리 아직 아직 안 하는데 잠깐만 아니다 직부석에 아무것도 없기나 아니 근데 너무 없는데? 뭐 이쁠 거 없냐? 그러면은 좀 이거를 읽고 사냥... 아 저 물음표 있는 게 안 읽은 건가? 소시지를 데워서 먹을 수 있나? 신선한 데우지 않은 거를 요거를 켜고 아 잠시만요 아직 하지마 소시지 건드리지 말아봐요 왜요? 이거 읽고 건드려보셈 오... 바닥에 보임? 오... 나이스 그거 읽고 만들어보셈 뭐 달라지나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어 그런 건 아니에요 저건 아마 그...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전릉가리로 올까? 하하하하 아니 근데 왜요? 아... 아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가깝잖아요 워낙 다급하게 말려서 난 소시지가 폭발이라도 하는 줄 알았네 저... 우리 안가까움 어 안가까운 건가? 예 헉? 하나... 아 그런가? 좀 먼 편인가? 좀 먼 편인가? 우리 부활하면 무조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정보 당신은 이미 잡는 발이 했다가 뛰어서 물려 죽어서 이 혹이다 차를 타면은 바로 직진만 하면 되는데 뛰어서 가면은 저는... 느리면... 이틀? 이틀? 제가... 잘 가면? 하루? 제가... 그겁니다 좀도둑 차를... 도벽이 좀 있으시구나 하하하하 나... 저는... 그겁니다 아... 이거... 진짜... 나중에 알려줄라 했는데 네... 이거 드세요 나 진짜 그건데 터미네이터라고 들어보실? 터미네이터 특성이 있어요? 진짜 왕괴하면은 내가 진짜 그냥 탈출시켜주는데 초반에는 좀 쓸모가 없어가지고 이거... 초반에 쓸모가 없다는 얘긴 그럼 지금은... 지금은 쓸모가 없다는 얘기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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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합니다 아직...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직은... 익숙지가 않아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음식을 먹고 불행이 4... 4... 하나 이게 채워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음식을 또 처음 먹어보는데요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리한 것들인건데 하하하하 아니 이거 밤... 밤이 너무 길지 않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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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 다 벗고 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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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긴 양말... 이거 입으시고... 신발 이렇게... 하하하하 이 정도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정도면 우리 딱 나눠가지고... 하하하하 오케이 내가 나중에... 옷 구하면 바로 갚아드림 오케 가시죠 네... 갈까요? 지금 밤인데 가도 되나? 저 먼 미래를 위해 잠시 두고 온 게 많아가지고 나감? 나감? 네에에에에. 아 뭐야 나치였잖아? 바로 아랫집으로. 이사 이사 이사. 오케오케오케오케. 이사. 뭐야? 그새 강소연 다이아방 하던 거 현장 적발한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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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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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 최대한 여기서 챙길 것만 챙기고 빨리 빨리 다음 집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수영받이 있으면 저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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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 빨리빨리 아잇 아 망했다 그냥 다 챙김 다 챙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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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 신경쓰지 말고 그냥 다 챙겨버리세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신발이 없으면 발 다치거든요 아 뭐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잠깐만 거기 있어 안전한 곳에 있어봐 네네 내가 신발 금방 걸어올게 아니야 나가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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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데 이거 무기가 없어가지고 아아 들어와 들어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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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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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그쪽 열어봐요 여기였어 여기 올렸어 여기 올렸어 여기 올렸어 오케이 오케이 같이 닫아 잠깐만 됐어 드라이버 있어야 되지 않던가? 어 뭐 기억이 잘 안 나네 큰일났네 이거 티비 좀 깨자 어 벌써 왔어? 아 근데 나 어떻게 하는지 수영님한테 배웠어 저런식으로 하는거구나 쟤 가르쳐줬는데 내가 언제 그런거 가르쳐주지? 쯧 하하핳 가 어 나 나 나 신발 신발 저기 있어요 신발 타자봄 아니 아니야 나 신발 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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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신으세요? 그냥 바로 신었구 트랙슈트 재킷 드레스 가디건 뭐야 이거 이거 수영님 입으시고 어? 짧은 격자 플리츠 뭐지? 뭐 들어온건가 지금? 뭐지? 뭐 들어온건가 지금? 저거 뭐지? 소... 소연님? 소연? 나 괜찮으니까 하던거 해 아니야 지금 우리집에 들어온거 같은데? 소연? 소연? 나 괜찮으니까 하던거 해 아니야 지금 우리집에 들어온거 같은데? 뭐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딨어? 나... 난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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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가방을 금새... 무기까지? 고수인데? 세범님 일단 일로와봐 여기 바닥에 어 뭐야 이거 바닥에 음식을 드셈 아 오케이 오케이 먹기 모두 먹기 아니 먹지 말고 들라구요 몸에 들라구요 아니 나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라 그래요 자 대신 여기 바닥에 이거 손에 이거 드셈 밀대 아 이걸 들라구요 그거를 무기로 사용하셈 오케이 세범추 일로와봐 혹시 모르니까 이 천을 소유하고 있어 이런건 버리고 자 지금부터 우린 먼길을 갈건데 오케이 혹시 다치신대 없죠 네 멀쩡합니다 손에 무기만 들고 바로 오셈? 잠만 뛴다고? 안 돼 오케이 갑시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 발걸음 그대로 따라와야 돼? 네? 무기 1번 나 지금 이 세계 좀비생활 배우는 중 군단 수지후드? 뭐? 요리조리 맞길? 세범님! 네! 세범님! 네! 다수 수지 좋아해요? 수지 좋아함! 이리로 와보셈 왜죠? 이거 이거 바닥에 응 바닥에 군난.. 아.. 근데 괜찮음! 흐흐흫 아하 выход 칭쐵 Ins 넌 우리 이번에 이거 외우자나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 죽고 일어나도 저거 그대로에요? 쫌 세범님 여기여기 서봉이에 아예 안 아무jet 되나 Wisconsin 어어 나 여기야 어 우리 여깄어 여기 아니 소영님이랑 나만 여기 세봉님이랑 나랑 있어 왜 다 헐벗고 있는거야? 야 뭐야 들렸냐? 농담 어 깜짝이야 농담 농담 일로와 여기 소리 들리는데로 와 열차하면 그냥 가죠 세봉님 넹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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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엌에 있어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왜 다 벗고 있어 나 그 헐벗었어 나 아 열어줘 밀가루 또르티야 아 문 열어줘야 돼? 나 옷 좀 없나? 나 옷 좀 없나? 야 들어와 여기 열었어 어 나 들어왔어 나 들어와 나 부엌이야 아니 그 옷 좀 없나? 옷 있어 옷방에 가봐 아까 있던데 아조코트 의료서적 야 문을 좀 닫고 와 세봉님 그냥 가져 하하하하하하하 가방도 없어 가방도 가방도 나 아무것도 없어 착용 착용 나 지금 이제 이제 옷 입는 중 옷 찌져 이거 그리고 다 찢어 다 찢어 나 무기도 없어 베개 아무것도 없던데 그냥? 반투명타죠 그러니까 밤이 좀 긴건가? 바지 바지 입어야 돼 바지 함정 어 요리서적 못참아 어 목공선적 요리서적 아니 가방 없어 가방 어디? 오 가방 없던데? 냄비 없이요 다른집 가볼까? 닮아야 되는데 어 가보자 담뱃값 열어야겠다 바로 다음집 오케이 가자 아니 위에 위에 집 뭐 없던데? 이거 다 털린거 같던데 위에 집이랑 여기 아니야 처음부터 뭐가 좀 없었어 여기 아 그래? 아니 아까 릴카 언니 만났을 때는 누가 지금 다 털었다고 욕하던데 원래부터 없었어?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장식 좀 열어 담뱃값에 좀 펴야겠다 소우 소우 어? 기름도 있다 여기 기름도 네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저 이미 피는 중 아니 맞담 뭐야 으항 뭐 없어 뭐 없어 뭐 없어 뭐 없어? 아 뭐 없어? 신발 좀 신발 야일리 와봐 이거 야 일리 와봐 여기 줄게 이거 세봄님꺼거든 나중에 세봄님 드려라 여기 예쁜 구두 아니 근데 왜 다 신발을 안 신고 다녀? 안 신고 다녔 말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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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예쁘다 컨트롤이었지 컨트롤 좀비 있다 좀비 아니 나 지금 스크류 드라이버로 잡는데 나 지금 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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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기 일로와봐 여기 밀대 있거든 밀대가 좀 더 내구성이 좋고 데미지가 좋아 어 나 밀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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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밀대가 딜에 좀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배워갑니다 초반에 조금 초반? 할 들 거 없었네? 일로와보세요 창고 발견 바지를 왜 안입고 있지 이거? 바지를 안입고 있는데 아니 언니 우리 어디서 못했는지 알아? 어 나는 알아 안다고? 왜 나만 몰라 나 표시 안해놨는데 어디지? 내가 내가 적어놨는데 왜 내가 부르냐? 어이 씨발 깜짝아 깜짝아 말 좀 하고 부숴어 가방 찾자 우리는 뭐 있어? 어? 용섬용 마스크 야 여기 농사 좋아하시는 분 농사는 안 좋아합니다 농사 전문 옥자 아니야 옥자? 아 옥자님 근데 농사 좋아하는 거 아니 그거 어쩔 수 없이 하신 거임 내가 더 넘기는 거지 야 언니 넣어봐 나 양손토끼 구했다 어 어 어 어 어 소붕아 뭐 있어?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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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부착 등 뒤에다 부착해가지고 야 이거 그러는데? 야 못상자 가져가 아니 나 이거 가방이 필요한데? 어 나 야구 그런 곳에서 가다가 야구 받다 얻었다 야구 받다 다 치신 거 다 치신 거지 소붕아 너 여기 야구 받다 가져가 아 나야 양손토끼 있어서 괜찮긴 해 언니가 써 어, 나 하나 가져왔어. 우리 어디서 만나기로 한 거야? 나 알어! 여기서 그냥 쭉 내려가면 됨! 쭉 내려가? 오케이 오케이. 가면서 쭉 내려가자. 털면서. 여기 먹을 건 많다. 그리고 프라이팬이랑 냄비 있어요. 어, 여기 집 넓다. 가방이 좀 있어야겠는데? 아니, 나 대식가요 가지고. 개만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도 쟤가방 안 줍니다. 네, 죄송. 아니, 눈치 준 거 아니에요. 소연님, 소연님! 와, 소연님 개고수야. 당황도 안 해. 나 좀 풀래보이나 봄? 저걸 보고 소리가 안 좋네. 나 멋있어 보이나? 아니, 음식은 좀 많은데 펜도 있고. 그래, 음식도. 음식도. 베어그린스와 함께 함정 제조. 아 뭐, 좀비 따위는 무섭지 않은지 오래지. 멸균 중대 포장이 뭐지? 좀비가 어떻게 뭐, 나의 적수가 되나? 물, 저, 변깃물 마셔도 되나? 괜찮겠지? 여러분들. 아, 이거 진통제다. 네, 좀비보다 예전에 세범주 죽였을 때 몰려오는... 전생얘기를... 수면 psych. 옛날 생각! 바로 나누어! 옛날 생각 나눈구먼! 옛날 생각 나눈어! 반창고 반창고 모두 죽고 어? 운동? 어? 운동화! 좋은 거 발견! 버려, 누가 선물한 거 아 근데 가방이 진짜 없네? 어? 나 이미 너무 무거운데? 어? 마스크 마스크 어? 야 뭐? 뭐해? 어? 가성팔찌! 어? 뭐야 이거? 착용이 안 되는데 이거? 가성팔찌? 어? 야 왜 착용이 안 되지? 아, 세범님! 네! 아 이거 뭐... 이리로 와봐요 뭐 소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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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뭐야? 이거 뭐야? 야 문을...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너무 느려! 소풍아! 너 어딨는데? 나... 나 여기! 여... 여기? 여기가 어디요? 어? 하지 말죠? 안 돼! 가뿐아도 저 된 거 같은데? 아무래도... 갑시다! 나 아직 안 좋았어! 오 어딨는데?! 어딨는데?! 아니 어딨는지를 알려줘?! 안 돼? 해결 왔어요? 오?! 오! 리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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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어디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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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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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아래 왼쪽 왼쪽 우리 여기 있어 우리 여기 있어 여기 리카야 너 머리가 왜그래 일단 얘기해 도끼 쳐주러 가게 진짜 이 사람 또 머리로 너 벌써 5호야? 여기 언니가 옷부터 입어 옷이랑 신발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 들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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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아니 근데 소풍이는 소풍이 아까 만났는데 우리 둘 다 소풍아 죽을 때 얘기해 너한테 가지고 있는 도끼 찾으러 가게 리카야 일단 옷부터 입어 여기 어 언니 이쪽도 와보세요 님들 이거 이거 여기 바닥에 명품 지갑 어 야구 감망이 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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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에요? 지갑 저 좀 파밍했어요 그 두셈 님들 님들 저 서프라이즈 하나 있어요 서프라이즈 고조장비 아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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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창문 넘어갈 것 같아요 나 서프라이즈 있어 뭔데? 물렸어요 이거 백신 못 구하잖아 와 아니 백신 구해줄 수 있잖아 우리 네 명인데 아니 백신 어떻게 구해? 아니 백신이 있는 좀비의 특징이 뭐야 백신이 있는 좀비의 특징이 뭐야 백신 좀비 특징이 뭐야 아 그 하얀색 마스크로 끼고 있어 미리 대가리 캡시다 인사해 소풍이 남자친구야 인사해 소풍이 남자친구야 인사해 소풍이 남자친구야 그냥 줘 저 포기하지 말아요 아직 아직 살아있어요 소풍아 어딨어? 저 나 엉덩아 줘 나 여기 아니 나 죽으면 가져가면 안 될 거 언니 아직도 안 해오도 보라색이네 또 줘 나는 샛빙이야 나 다시 살아있는데 나 방금 태어났어 나 다시 살아있는데 아니 근데 벌써 오후야? 응 땅파 아 이게 그거구나 소연언니한테 붙어있어야겠다 어 소연님 옆에 있으면 살 수 있을 거 같아요 맞아 우리 소연님이랑 같이 약속 장소까지 가자 저 세균 간년됐어 저 세균 간년됐어요 내 의견 물어볼 사람 소연님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 소연이 죽이자고? 원래 지금 원시 상태라 침센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임 나 불안해요 근데 이거 혹시 어떻게 넘어가? 그냥 이 누르면 되지 않나? 아 나 성향 라이터가 없다 이거 아 나 라이터가 없네 응 어 좀비 있다 좀비 있다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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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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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도와줘 아래에 있어 아래에다 니 이유신 될 사람이야 아래에다 아래에 있어 여기 안에 좀비 있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열 수 있나? 잠깐만 열 수 있나 이거? 안 열리는 거죠 여러분들 좀 세 보이는 걸로 아니 지스트링 프릴 팬티 이거 주우면 옥자님이 좋아하겠지? 아마도? 아마도? 근데 지금은 어 뭔 소리지? 깡 인벤에 바지 있어 대가리 깡 어어어 머리를 끄고 어 어 어 아 제발 나 신발 저풍이 죽겠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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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죽을 수 밖에 없어 하하 백신을 구해주고 싶은데 물 뼈 어 마우틴 주캣 아 엠티구나 아 깜짝이야 나 나 나 나 나 나 소독해야 되는데? 야 소독약 좀 구해줘 근데 소독약을 구한들 너무 아깝지 않나?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될까 싶긴 해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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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방이 진짜 필요하다 가방 그니까 가방이 하나도 없네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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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소연 님이 설마 다 처리한 거야? 어 그니까 소연 님 어디 있어? 저기 소연 님 역시 대단해 zą 하하 하하 나 그렇게 해도 하하 하하하 하하 아니 근데 진짜 소연 님이랑 함께 라며 빌도 managed다 하하 아 그럼요 그럼요 마지막 날에 진짜로 탈출 하겠는데? 어 아 여기 지도 있다 지도 보고 버리면 되지 어 맞아 그거 보고 버리면 돼 여기 여기 지도 많아요 여러분 어 굿굿굿 보고 버리면 내가 주워가지고 또 벗고 이렇게 할게 어? 여기 코리아타운? 코라이어타운? 이런 데도 있네. 어, 팩! 언니 나 좀 쎄보이지? 뭐, 깜짝 놀랐어. 너봉이 약 필요하다. 어, 진짜 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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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했다. 자, 여러분들! 네! 배고프신 분? 저는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동대 계속 오염된다. 넌 애초에 환자로 태어났잖아. 소풍이 아프다. 소풍이 아플 수밖에 없지 않나. 소풍이 절을 바꿔서 너무 심한 스트레스다. 네, 문 열어드림. 네! 문 열었어요, 문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딨지? 아, 여긴갑다. 먹을 거 좀 챙겨야겠다. 자, 예쁘다. 난 좀 소파에서 살짝 휴직 좀. 난 좀 덥다니? 좀비 언어하시는 분? 약이 필요하다. 소풍이가 뭐라 말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겠습. 어떡해, 나 경상인데? 마이크를 바꿔야 될 것 같다. 아, 모더 내 목소리, 모더. 어, 뭐지? 방금 H인가? 뭐더라? 소풍이 이제 슬슬 오나 본데? 뭐야? 작은 구상 뭐야, 이거? 아, 좀 버려야겠다. 여러분들, 일단 진정. 자, 냄비를 구합시다. 냄비 아까 옆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소붕이 잔다. 소붕이 잔다? 일단 냄비를 구해서 천을 삶아 합니다. 소붕이 잔다. 왜죠? 나, 나 냄비한테 밀린 거야, 지금? 아니, 왜? 그래야지, 그 삶은 천을 오, 깜짝이야. 있어야, 상처가 덧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담배 피울 수 있나? 어, 된다. 어, 담배. 나도 담배 피워야 되는구나, 나중에. 이게 마지막 한 카피가 되겠구만. 우리 반려 좀비 말이 많다. 야, 반려 좀비야. 옆집에서 냄비 좀 들고 오너라. 어, 반려 좀비 좀 타밍 좀 해봐. 어, 나 냄비 있어. 언니, 나 냄비 있어. 야, 냄비 줘봐. 냄비 줘봐. 기다려 봐. 일단 소풍아. 일단 삶으려고? 기다려. 예. 여기 있다가? 나 아직 메스꺼움 안 떴다. 아직, 아직 시간 남았다.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백신 좀비 찾아줄 테니깐. 언니, 찾아줄 수 있어? 미쳤다. 백신 좀비 어떻게 생겼대? 너무 든든한데? 너무 든든한데? 버틴다. 아, 근데 소풍이 너 좀비 찾아주면 저 사람한테 맘 편히 물리고 올 거 같은데? 아니, 그 정도로 자신이 있는 그거란 말이야? 아니다, 그게 아니다. 백신 찾아줘. 마음 변하게 아니다. 살려달라. 가슴이 쫄려있어. 어, 근데 책 읽으면서 또 약간 느끼돼. 조봉이 책 읽어? 왜 읽는 거야? 아, 이거 죽어도 남는데나, 책? 죽어도 스킬 남아서. 어, 그럼 책을 무조건 읽는 게 개이득이네? 어, 우리 책 읽어야 돼. 우리... 대신에 죽으면 우리 그... 살아날 때 체력 70% 아... 그 대신에? 응응응. 근데 이제 또 많이 음식 먹으면 다시... 100% 책 읽는 중. 근데 책 읽는 거 안 날라가는 거 좋은데... 자... 정답이 너무... 여러분들 책 다 읽으시고 제 앞에 서세요. 네... 자, 그럼 일단 가져가서 책 읽죠. 네. 자, 여기... 살균천을... 한 명당... 인원에 맞게... 세네 개씩 차 챙기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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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거 아니에요. 아니예요. 다 가져갔는데? 어떻게 죽죠? 또 뭐냐? 누가 다 가져갔어요. 어... 없어요. 나 아니야. 어? 이거... 이거... 저거 또... 어떻게 나누어 언니? 살균된 천? 나눠서? 이거 어떻게 나누지? 이거 어떻게 나누는데? 이거 어떻게 나누는데? 컨트롤 10분... 절반만 죽기 절반만. 한 개만 죽기. 한 개만 죽기. 한 개만 죽기. 한 개만 죽기. 다들... 조금씩 챙겨가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두 개 챙겼습니다. 두 개. 예... 넉넉히 챙겨가세요. 다치면 살균된 천부터 바르시면 됩니다. 네... 네... 절반만 죽기. 두 개 죽으면... 근데 살균된 거랑... 뭔 차이가 있죠? 그... 살균된 거는... 그... 유통기한이 길고... 살균세탁하셨나요? 그... 세균이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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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너 물린 부분 냄비에 넣고 끓이면 살균 안되냐? 근데 좀비에 물렸을 때 그 순간 끝나는 거야? 팔 같은 거 자르면 괜찮아? 그냥 자르는 게 낫지 않을까? 전염되기 전에? 고기 삶은 거야? 지금 요리 아 그리고 이번에도 좀비 고기 요리 가능하던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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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뭐 레시피 있어야 돼 아 진짜? 쇼크 Krifa 여러분 네 이번에 저는 부티크를 차려서 방어구 업그레이드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차량 재단이야 förshearted 너무 몸이 없어었 언니? 언니가 너무 투명해? 너 몸이.. 가슴이 투명하신지? 가슴이 없어! 나 몸이 왜 뚫렸어? 나 사실.. 없어 어 뭐라고? 아 몸이 없다고? 아.. 어.. 뭐 없어 실체가 없어 지금 나의 실체 뾰족마리 저게 동체인데? 그래 주어를 말하라고 주어를 근데 우리 그거 알아? 우리 한명이 없어 그러니까 옥자씨 꽃핀씨? 꽃핀님 지금 어딨는지 모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저기 가야되지 않을까? 일단 모이는데 가야되지 않을까? 가자 근데? 지금 가면 안됩니다 밤인가요? 아 밤이라? 맞죠 다 읽은 책을 바닥에 버리고 자.. 자고? 2도 책 읽자 책을 볼 수 있는 게 없어 다 고급 일을 어? 정비서 저기 있다 1레벨 있어 어.. 있다 있다 1년 중 아니 핏야 아마 거기 있지 않을까? 그.. 우리 거점 거기? 거기 있을까? 벌써? 아니 근데 이거 가기는 금방 가서 추워 응 나도 죽을게 오래 있는 거 같지? 죽을게 오래 있는 거 같지? 응 아 이거 약간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셨대 아 얘 힘든데 오래 걸리게? 응 아 왜냐면 스킬이 배우면 영원히 가니까 응 근데 나 정독 없는데도 이 정도면 정독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음 응 아 이거 뭐야 카페 밤까지 우리 잠은 안 잡니까? 자 자야 됩니다 자야 돼요 저 지금 피곤해요 다 같이 자러 가죠 좋아요 저 2층 갈게요 호풍아 호풍아 네가 1층 바닥에서 자야지 호풍아 호풍아 그치? 호홀이야 자 호 일어났는데 물면 어떡해 호풍아 야 문지가 없었다 나 잘게 2층 금지 아 주인 분들이랑 약간 이렇게 같이 자려고 했네 자 됐습니다 어릴 때 교육을 잘 시켜놔야지 설마 안 죽겠지? 자는 동안? 에이 얼마나 걸리지? 에이 응 나 지금 자는 중 나 이미 눈 감았어 진짜? 응 나는 책 읽는 중 거의 밤새 독서 읽기 색 나는 왜 침대에서 잠이 안 자지지? 잠자기 있어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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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떴다 떴다 잠자기 이거 너무 뚫려있는데? 응 옷도 입고 있는데 왜 뚫려있지? 잠은 얼마나 6시간 자야 되나? 자동으로 일어나나 이거? 자동으로 일어나진다 아 이거 자동으로 일어나죠 언니 피로 다 풀리면 어 어때? 너 정상이야? 나 정상 아직 좀 남은 거 같아 얼마나 걸리지? 나 아직 매스컴도 안 떴어 왜 그러지? 한 3일 걸리나? 좀 지나야 되나? 그런가 봐 나 매스컴 안 뜸 야 매스컴 뜨면 약간 위험할걸? 맞아 매스컴 뜨면 이제 100% 아니야? 물린 거? 어? 지금도 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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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아 님들 이거 우리 그냥 내일 자고 일어나서 바로 찾으러 가야겠는데 그게? 가.. 가자 야 너 내 옆에서 자면 어떡해 나 안 더워 나 시원해 나 안 더워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옆에서 자면 어떡해 옷이 더워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또 뭐야 소풍아 나 있는데 와봐 아니 물리면 무조건 할 텐데 소풍아 나 있는데 와봐 방금 옷을 갈아입으면 너 파티 이거 입어줘 바닥에 파티 드레스 이거 입어줘 너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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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좀비 서바이벌 게임이 아피아 게임으로 다 피어다니돼 아니 옷 너무 이거 약간 릴꺼 언니 릴꺼야 이거 네꺼야 이거 네꺼야 이거 네꺼야 이거 네꺼야 이게 뭐야 아씨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지금 내 머리를 이거 입으면 아니 입어봐봐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아니 이거 파란색을 입어야 돼 파란색을 파란색을 입어야 돼 파란색을 파란색을 웃기네 어 맞아 쿨톤으로 줄래? 어 그 바닥에 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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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닥에 바닥에 여기 바닥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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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드레스 착용 와 아니 근데 진짜 릴꺼 붙일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그래 아 그래 릴꺼야 이거다 이거 이거를 어 이거 괜찮네 이거 이거 너무 괜찮은데 이거 아 어떤 스타일 보고 계세요 아 저 다 좋아 이거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네 어 아니 그거 딱 아니 어떡해 저거 아니 이거 봐 와 아 저거 어떡해 너무 귀엽다 그거 귀여워 언니 나 봐봐 손 언니 여기 있다 언니 잠깐만 조기 좀 정리하고 아 잠깐만 그런거니까 혼자서 아 맞다 우리 지금 야 밖에서 조기 접고 있어 야 아 시발 살려줘 나 오른팔뚜기 나 오른팔뚜기 나 나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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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개 오세요 오요 오요 여러분 조이 든든하네요 아니 나 근데 어떻게 나 어떡하지 고민 소풍이는 색도 좀비색이냐 아 일단 움직이자 여러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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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곤함 어? 안 잤어요? 뭐야 안 잤어? 나 불안하다는데 안절부절하다는데 그거는 담배 피워야 돼 그건 담배야 담배 혹시 나 한 대 좀 나 있어 있어 어 나 한 개 피우면 어 고마워서 뭐 누구는 담배가 저기 어 땡큐 누구는 없고 그러나? 맛담배 피자 라이터 아니 근데 릴카야 가스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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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카 드레스 입고 담배 피는 거야? 그렇게 됐어 언니 디즈니 공주가 디즈니가 심부적으로나면 딱 이 느낌 아님? 그렇게 됐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어? 뭔 소리지?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소연언니 자고 일어나면 백진으로 가겠네 언니 주무시고 오세요 나는 상태 괜찮은 거 같아 딱 자고 올게 네 이거 소연님이 order 개고수야 소연님이 order 개고수야 아니 일단 무서움이 없어 언니가 대장이야 무서움이 없어 야 그 와중에 야 여기 흰색 고양이 마스크 있는데 이거 참아? 헉? 아 참 안 되죠 세범주 건데? 이거 흰색 고양이 마스크 내 방에 있는 거 참아? 이거 안 써? 참을 수 없어 못 참지 못 참지 못 참지 못 참지 응 아 그거 이미 끼고 있어요 수연님 좀 아 어떻게 이미 끼고 있어? 아 응 나 왜? 와 이거 세범주 건데? 나 그 이미 끼고 있어 고양이 마스크 아 아 흰색 고양이 마스크 내놔 내놔 아니 이거는 때 번쩍 거지 아니 이거 언니 안착용 하고 있네 어 나 다른 거였어 다른 거 근데 드레스 개웃기네 진짜 그 드레스 꼭 마지막까지 꼭 갖고 가야 돼 진짜 어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내가 재봉해서 덧대서 이거 이거 강화해가지고 강화할 수 있어? 그냥 아 진짜 할 수 있는 걸 아 강화할 수 있어요? 야 야 이거 드레스 하나로 문 막을 수 있겠는데 야 소풍아 문 서봐 야 이 방어력 저진다 이거 야 이 구박이 지린다 이거 이 구박이 다 간다 마지막 날에 저거 입고 헬기로 야 야 잠깐만 이거 있잖아 야 솔직히 드레스에 여기 지갑 아님? 아니 내 바닥에 말보로 레드가 야 이거 몇 개 다 있네 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야 지갑 들어 빨리 없어졌어 아 들어오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가리는구나 드레스가 너무 풍성하다 가려져 가려져서 안 보여 가려져 우리 빨리 백신 구하러 가야지 맞아 맞아 공주 변할라 아 공주 백신 구해줘 네 공주 백신 구해줘 공주 정비되기 전에 빨리 백신 구해 공주 죽기 직전 공주 백신 구ke 공주 Walmart 공주증 방어력이 약함 이거 보호가 잘 안돼 어 어디 갔니 야 단호기가 공주들 여기 있었구나 저 저 저 달 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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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种 deliberately 너 저 팔이 아퍼거든요 어? 공주 저리가 드레스에 피 묻어오어. 공주 같이 싸운다. 뒤에 뒤에 공주 뒤에! 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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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박한 게.. 어딜.. 누가 누가.. 잠깐만 소풍아. 아니 저급해. 야 소풍아 너 설마 겉모습만 꾸민 거 아니지? 공주는 코피 문띠 속옷도 입어야 해. 시계가 겁나 잘 수 있다. 시계가 없네 시계가 애들이. 야 너 완전.. 안쪽에서부터 완전 파워 넘쳐. 진짜 개슬 넘쳐. 잠깐만 이거 버리면.. 아 보이나 이거 혹시? 아 안 되는구나. 혹시 프릴 팬츠 필요한 사람 말해야 돼? 어! 언니 이거 봐! 이거 봐! 나 갖고 있어. 야 여기에 백신이.. 어? 여기 너무 많은데?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돼? 저.. 놓아! 잡아.. x jumper. xור atted 쯔쯔쯔쫔쫔쯔쯔쯔쯔.. 쯔쯔쯔. 나élığını!! marketplace 게임っていう Motor 아데 시이.. 이건 나만 잡 charger率. 야 뛰점. 야 뛰점. 도망가는데 실어요? legitim,THEYEUM. 여기 다 рын도. иц무 앞에,앞에,,,,, 근데 이건 너무 많아서 이게 못 잡지 않을까? 잡는데. 잡은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왜왜왜왜왜 야 공주 뒤에서 뭐해 저 아파요 좀 아파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공주가 뒤에서 아 하나도 못 맞추고 있어 왜 이렇게 약하냐 이거 팔 들고 싶다 제가 지금 좀 아파가지고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백신 백신 좀비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백신 좀비가 어디 있는지 혹시 그 새끼였는지 모르겠어 하얀색 뭐를 죽어 죽어라고 야 죽이다 보면 백신 나오는 거 아님? 그러니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거 왜 자동으로 밑에 아예 이거 잘 안 뜨지? 자 여러분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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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봐야 되나? 뭐가 뭐 어떤 거 어떤 거? 일단 아직은 백신 백신 때문에 백신 백신 근데 원래 백신 좀비는 생긴 거부터 다르지 않아? 아 왠지 그럴 거 같긴 하다 생긴 거부터 아 그래?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거 방역복 같은 거 입고 있어 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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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어머머스 어머머스 백신 전비는 하얀색 실험 시 방역을 입고 있습니다 일단 지도 최대한 모으고 있어 어 어머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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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이랑? 어 똑같애 똑같애 어 이상한 거 입고 있는 어머머스 걔네가? 아니 우리 이걸 다 잡았어? 어 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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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 되네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자야 돼요 벌써 자야 된다고? 야 그럼 너 자면 안 돼 자야 돼요 그거 딱 봐도 이제 변한다 자면 너 이제 영원히 잠 저 지금 좀 약간 졸려요 무조건 변하는 건데 그거 죽여 아아암 졸려 아암 아암 어 걔 많아요 이들의 스승님은 김성근 감독님이 확실합니다 밤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겁나요? 너무 많은데? 잡을 건가요? 아 여러분들 자올리킹 오우 셰트 너무 많은데? 아우 진짜 많은데? 너무 많다 이거는 이거는 이거 되려나? 내구도나 이런게? 나 지금 옷도 드레스라 좀 약한데 드레스 진짜 천박한 놈 오 Skis 한 번 찾았고? 오키 나이스 어디갔지? 둘은? 어 어 어 우리 강서연님 이름은 오 더 찾아오다 5도 오 더 차자 오케이, 오케이! 아래, 아래! 송풍이 도망가는 거... 개 웃기네. 아! 오빠야! 아, 나, 나, 나 물렸는데? 물린 거야, 긁힌 거야. 긁... 긁힌 거 같아. 긁힌 거면 15번가? 25번... 어, 위에서 11시... 아, 그러니까 한시방에서 또 와요? 2시? 3시? 아, 위로 올라가는데 쟤네? 우리 안 봐. 어딨어? 근데 소풍이 너무 조용한데, 죽음? 서프라이! 이 정도면 죽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했는데 꾸역꾸역 살아있는 거 보소? 아니, 근데... 소풍이 어떻게든... 잘 살고 있어! 아니, 님들, 이거 깜깜해서... 이렇게 집을 다른 데로 찾아보는 걸로! 온다, 온다, 온다! 어, 이거 지금은 안 좋은 거 같아. 근데... 밤이라 생각해. 어, 시...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지금... 우리, 우리 너무 꼼꼼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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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어, 밑으로, 밑으로... 돈 안 열려? 뒤에, 뒤에, 뒤에 지켜봐. 아, 뒤에 온다. 잠시만, 뒤에 한 두 마리... 언니, 여기, 여기 어때? 거기 말고, 여기. 어, 여기 두 분이 많다. 어, 나, 나 위험해. 어, 이거... 릴카 그냥... 어, 그냥, 그냥, 그냥... 어, 그냥, 그냥, 그냥... 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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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접! 뛰접, 뛰접, 뛰접! 아, 안 돼! 싸워, 싸워! 제발! 에에에! 어, 씨... 위에, 위에, 열두 수도 출신! 아, 닫지마! 아니, 밑에 계속 와, 씨! 아니, 계속 온다고 해! 아니, 뭐... 어디서... 사람 죽는 소리 나는데? 에에? 뭐... 아아! 이거는 큰일이다,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공주 살려! 아니, 공주 살려! 공주 어딨어! 공주 어딨어! 공주 어딨어! 공주 어딨어! 여긴가? 공주야! 아, 어디서! 어,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니, 어딘지! 막... 하만의... 해줘야지! 공... 뭐야, 공주 죽었어? 헐... 소봉이 어딨어! 죽을... 어... 갔나봐! 어, 몇 번! 갔어? 안 물렸어! 서비스가 안 보여, 언니, 소린 언니! 이거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아니, 이거 안 보여? 죽어! 하아... 우리 일단 치배로 들어가야겠다! 어 아니 아니 이거 감히.. 어 소풍이 아직도 살아있어? 소연.. 아니 소연님 목소리가 안 들려 근데! 소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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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카야 여기 들어오고 문 닫아? 소풍아 너 어디야? 소연님 소연님! 이거 렉인가요 저거? 어 여기 2층에 좀비 있어서 이거 해치워봄? 언니 여기 2층에 좀 많아 문 안에도 있는 것 같아 방 안에도 있다 그 조심해야 돼! 아 방 안이 좀 많은 것 같아 방 2개 그러면 그냥 가자 소연님 있는 대로 가자 어 그래 그래 아니 소풍아! 소풍이 어딨어? 살려줘 강서야!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맞아 거기? 거기 들어가.. 조심해 언니? 문 안 열린다 여기 유리조각 치울게 여기 내가 문 열어줄게 여기 여기 문 열어줘 리카야 뒤에 동출 안 들을까 언니 내 목소리 들려! 어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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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재접 한번 해볼까요 진짜? 어 소풍이 잘했네! 목소리 들리는데? 우리 손님 왔나? 나 물 좀 마실게 어? 근데 소연님 지금 우리 목소리 안 들리나 봐 안 들리나? 나는 소연 언니 목소리 들려! 나도 들려! 근데 약간 소연 언니만 우리 거 안 들리나 본데? 턱 없나? 물 좀 들고? 아니면 우리를 버리고 싶은 게 아닐까? 여보세요? ESC 눌렀는데 어 들려 들려! 게임 어떻게 거야? 왜왜왜왜왜왜 뭐야? 우리 한 명씩 목소리 아무것도 안 들려요 우리 한 명씩 지금 안 들려 아니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나가 소풍아 너는 내 목소리 들리지? 사라졌어 나 들려 나 들려 어 나 세 번째 목소리랑 다 들려 여보세요? 나도 잘 들려 어? 뭐지? 우리 목소리 안 들리나 본데? 여보세요? 어! 닐카야! 아 이거 닐카지? 버그인가? 한 명씩 그렇게 된 건가? 뭐지? 귀신의 집이었던 거 발포인트야 진짜? 어 스타킹이 언니 괜찮아 난 있어 어? 어? 어 응 내가 어 내가 지켜줄게 아니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보이지도 않지? 어 아니 나는 언니 목소리는 들리는데 어? 드디어 언니 나도 리카 목소리는 들리는데 아니 저 좀 여러분 응 리카야 리카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보세요 저 여기 있어요 여보세요 저 여기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알포인트인가 뭔가 뭐 그거야? 한 명씩 나갈이 되는 건가 봐 잠시만 무섭다 재단 재단이다 아무도 없어요 뭐? 여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나 좀 아픈 애군데 다들 간 건가? 나 놓고? 어 다 놓고 간 건가? 그러겠냐고 그러겠냐고 재접하면 다 떠나있으면 어떡해? 다 없으면 어떡함? 놓고 가겠냐고 나 아파요 나 아파요 걱정하지마 아무도 떠나지 않아 아무도 떠나지 않아 죽어버린 내가 있을지도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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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소연님 없으면 우리 갑자기 이제 진도 개느려짐 나 일단 나 일단 그거 하려고 철 세척해야겠다 일단 철 세척해야겠다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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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 빼앗는데 저 돈 괜찮잖아 뭐 설마 변하는 거 아니지? 나 안 변해요 아직 기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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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되고 있어요 기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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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되고 있어요 착한 생각 착한 생각 착한 생각 속이 안 좋네 착한 생각 리카야 빨리 와 리카야 빨리 와 보고 싶어 기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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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비! 여기 좀비! 이거 좀 잡아줘! 야! 릴카님은? 릴카님! 릴카도 재접! 뭐야! 아.. 이거.. 기다려봐! 나 죽여올게! 와.. 멋있는 거 봐! 멋있는 거 봐! 야.. 근데 큰일로 아파! 왜요? 아니.. 야.. 우리.. 백신 어떻게 구해요? 어쩌나! 그니까! 우리 어떻게? 그냥.. 나 안 물린 거 같아! 아니야! 나 안 물린 거 같아! 낮에 살아있는 거 보니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슬슬 정리해서.. 어.. 미리미리.. 여기 종이 있어! 나 할 수 있어! 나 포기하지마! 왜 나 포기하는 거야! 벌써! 나 아직 살아있었는데! 여기 있어! 드레스 주고 가! 드레스 내가 전해줄게! 또 안 들려?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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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연 언니 또 안 들리나 본데? 뭐지? 뭐지? 또 이세카이 갔는데 언니? 어? 아 잠깐만.. 저.. 소연님! 아니.. 소연 언니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튕긴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뭐지? 언니 언니 언니! 어! 여보세요? 네! 들려요! 어.. 왜 이러는 거! 이런 식이면 각자가 해야 되나? 아.. 세범주! 어.. 우리 둘이서 백신 구하러 갈까? 근데.. 안될 것 같아.. 같이 죽을 것 같아.. 솔직히! 우리 둘이 백신 구하러 가왔다! 죽을 게 뻔하잖아! 아니야! 아니라고! 나 포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거는.. 진짜.. 그러면.. 지금 나 포기하는 거야 벌써? 아니야! 아니.. 릴카 다시 오면.. 얘기해보자.. 아 이거 전부 다 제접해야 되나? 뭐지? 자.. 나 담배 좀 피울게 어.. 어.. 신경과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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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몽사몽.. 자.. 나 좀.. 잠 좀.. 취해! 으잇! 야 잠자기 좀.. 안 돼! 자지마! 하나.. 넥 인가 olla.. 네가 잠깐만.. 자고 일어날게.. co driver.. 하.. 웃 equity 어! 응.. 나.. 일어날 거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pure 표현하지마.. 어 소연님! etasn 오..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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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패치를 다시 하고 올해, 서버장님이. 그래서 일단 나는 패치를 다시 하고 올해. 릴카 왔다, 릴카. 릴카야. 왔구나,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릴카야. 이거 너무 더럽다, 여기. 좀 멀어지는 게 좋아, 소풍이랑. 소연 씨, 다시 해야 될 거 같아. 저 혼자만 이렇게. 아니, 그 신체는 뭐야. 소연 씨. 이거 여기 위생, 위생, 위생. 소연 씨 들려요? 이거를 다 옮긴다고? 소연 씨 안 들려요, 제 목소리? 아, 나갔어. 안 돼, 소연 씨. 우리의 마지막 모습에 떠 있단 말이야. 소연 님한테 언니라 해버렸어. 존경이 그냥. 릴카 언니. 어. 어? 아니, 그냥. 그냥 불러봤어. 릴카야, 소풍이가. 백신 구해달래. 어. 흥미로운 얘기네. 그냥 불러봤어. 근데 이게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소연 님 보면? 근데 소연 님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문제가 있어. 자꾸. 목소리가 안 들려. 어, 그러니까. 나 그래서 제접했는데 아예 지금 나도. 울지마. 소공아. 아까 나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여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어, 다. 개무섭. 다. 다 사라지는 거구나. 어. 다 사라져. 괜찮아 괜찮아. 백신 구할 수 있어. 백신 구할 수 있어. 다시 태어나면 돼. 공주 얼굴 초록색이야. 공주 얼굴 누렇게 떴어. 공주 피오나 됐어 지금. 공주 피오나 됐어 지금. 근데 어떡해. 아니 근데. 아니 이런 말 해도 되나? 꽤 오래 간다. 그니까. 왜 이렇게. 즐겨. 아니. 꽤 오래 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솔직히. 나 아직. 그래가 오래 움직이다니까. 아니 근데 소연 님을. 가자. 아니 소연 님은 솔직히. 알아서 올 거 같아. 내가 봤을 땐. 우리는. 배터리 1%에서 한 시간. 이거 시계가 원래 안 보이는 거야? 이거 시계가 원래 안 보여? 소리 또 끊긴 건가? 아 왜 이래? 소풍이. 릴카 또 끊겼나? 아 이거 소연 언니랑 똑같은 현상인가 본데? 패치를 다시 바꿔야 된다고 말을 전해줘야 되는데. 아 그런가 봐. 아니 이거 현상 있는 사람이. 같이 혼자야? 아 미치겠네. 아 소연 님은 알아서 잘 찾아올 거야 라고 하고. 딱 내가 없어졌어? 없어졌어? 아니 귀신의 집이야. 아니. 웃겨 죽겠네 진짜. 아니. 귀신의 집이야. 아니. 나 그 말 전화를 왔어. 일단 두고 가. 나 아마 또 사라질 거야 혼자서. 주님. 아니 근데 소연 님 없으면 우리는 어차피 죽었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혼자 그 말 갈게. 나 이제 몇 마디 못 나눠. 아니. 1588 콜렉트콜인가 그거잖아. 이거 10초 통화하는 거야. 10초 통화. 나 제 내 말만 해서 미안한데 나 이제 패치하러 가야 되거든. 나 아마 또 갈릴 거야. 아니. 아니 근데. 소연 님 없으면 우리 어차피 죽어. 아니 이거 뭐 1541 콜렉트콜렉트콜렉트콜. 금방 올게. 먼저 가든가 기다리든가. 일단 나 갈려서 가야될 것 같아. 미안해. 엄마 끊지마. 아니 소풍아 우리 결정해야 돼. 이거 아침 되면은 갈지 말지 결정해야 돼. 어떡하냐? 아니 진짜 웃기네. 아 근데 가자 일단. 가자. 아 릴카라도 일단은 언니라도 보내줄게 내가 그 자리 언니 안 다음에 거기 가자 소연이는 쌍배랑 둘이 할 때 쌍배 올 때까지 좀비 100마리 정도 때려주고 우리 둘이라도 일단 저기 아래로 가자 와 조금 거.. 좀.. 갈만하긴 한데 백신 좀비를.. 야 소풍아 이거 밑에 봐봐 왜왜왜왜 딱 나 있는 데까지만 와서 봐야 돼? 멈춰 저거를.. 뚫을 수 있어? 일단 언니 내가 봤을 때 백신 준비는 가는 길에 찾자 오케이 가자 일단 아니 어차피 우리 모이기로 한 장소로 가야되잖아 그치? 우리 모이기로 한 장소 여기 밑에 혹시 빨간 색깔 저건가? 기억이 안 나네 저기 핑크색 보이지? 거기서 노란색 그 아래 있고 그 아래 칸에 갈색이랑 뭐 길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곳 아 그 파란 색깔 있고 하는데 파란색? 여긴가보다 보라색? 어 오케이 갈색 회색 보라색 있는 곳 가자 어어어 가자 앉아 앉아봐봐 앉아봐봐 이거 어떻게 안떠라? 이거 앉는 곳이야 시시시 아니 앉아보라면서 이거 이거 들키지 말고 가자 그렇게 갈 수가 있어? 뭐 멀리 이거 안개 안개라가지고 잘 안들킬걸 안개면 어? 시발 들킴 소풍아?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거는? 아니 언니 내가 어그로 끌게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어그로 끌게 아니 아니 너 아 아니 아니 소 소붕아 아니 소붕아 아니야 소붕아 너 진짜 죽어? 어떻게 해 어떡해 나 나 조금 힘들거야 언니 괜찮아 내가 어그로 끌면서 갈게 나 네 옆에 있어 아직 포기하지 말아봐 그리고 나도 와봐 언니 와봐 나랑 같이가 너 죽을거면 옷주고가 그거 언니 멈췄다 아니야 나 안 멈췄어 난 네 옆에 있어 어? 잠깐만 나 소리 또 안들리는건가 이거 지금? 넌 목소리 들리는데? 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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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옆에 있어 나 네 옆에 있어 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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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안들리나봐 아니 뭐야 아니 이번에는 내가 사라진거야 이거? 아니 아니 나는 옆에 있는데 어떻게 서뽕이가? 여기서 안가져 나 허? 안 돼! 아 야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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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 안 가진다고? 무슨 소리야? 아니 여기서 왜 안 가진다는 거야? 손동아! 손동아! 아 씨 아 아 저 옷을 이미 변해가지고 아 씨 먹방하고 있는데 밑에? 아니 근데 소풍이 저기가 안 넘어와진다던데? 이제 프롤로그 끝난건가요? 아니 근데 결국엔 넷이 모여서 한게 하나도 없어! 아 씨 아 넷이 모여서 한거라고는 띠저미인가? 아 씨 띠저미 둘이나 붙었는데? 한 모금만 들이키면 즉시 속세에서 이세계로 탈출시켜드립니다. 아 어 잠깐만! 왜 시체가 있지? 여보세요? 꽃핀님? 여보세요? 꽃핀님! 여보세요? 아 씨 어 씨 어 어떡해 나 살려줘 여러분 나 뒤져미 두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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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헉헉헉헉허 여긴가? 여긴거 같은데? 나 잡고가자 확실하게 굿굿굿 오케 오케오케오케 헉 나 도착했어! 여보세요? 헉 왜 아무도 없지? 꾸피님! 아아 우리의 2번 거긴가? 뭐야? 휴지가 엄청 많아 여보세요? 돌아가셨나? 휴지가 오케 여기가 이번에 우리의 그거구나 아 근데 뭔가 좀 잠만 차가? 잠만 차가 차가 있어 애들 데리러 가면 안되나? 아 어떻게 하더라 이거? 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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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곳에서 태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와 있었어요 아 근데 좀비 보니까 완전 실력.. 실력자신가? 아 근데 이 근방에 좀비가 적더라구요 아 여기 집 구경 좀만 해도 되나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위에.. 아 근데 여기 못들어가요 이번.. 왜 못들어가요? 여기.. 여기 한 번 들어가 보실래요? 여기 엥? 뭐야 이게? 이거 망치로 뜯어야 돼가지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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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못들어가는구나 아 망치로 뜯어야 돼서 음.. 소연님이 뜯어주시겠지? 오.. 세보 언니 이거 이거 드릴게요 이거 네 뭐요? 이거 저거 처음 만난 사람한테 주려고 지금 아끼고 있어 오오오오 오오오 고마워요 배 안고파요? 어 마침 지금 배고프다 먹어야겠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사실.. 애들이랑 만나서 한 게 없어서 어? 어 여기 계시는구나 안개가 짙어서 그러면은 우리 침대랑 이런 건 하나도 없나요? 네.. 헉? 뭐시? 아 여기 여기 캠핑카 안에 있어요 캠핑카 아아.. 와 좀.. 어렵겠는데? 집이 아예 없구나 아아.. 이거 안쪽에 타셔서 V 누르시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아.. 안에 제가 좀.. 그.. 물건 넣어놨어요 아아.. 아아.. 2번? 아 이렇게.. 어 근데 잠은 어떻게 자요? 아아.. 이 채로.. 와.. 이번 거 좀 난이도가 높네.. 그러면 집도 직접 지워야되고 그.. 그렇게 해야되나봐 이번에 세보.. 세범님 안에 안 들어가셨던 거 같은데? 저.. 저.. 저 붕대감으로 나왔어요 어 왜요? 어떻게 해야돼요? 아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 V 누르신 다음에요 네 그.. 왼쪽 상단에 보면은 그 엔터라고 들어있거든요? 네 아아.. 뭐야 아아아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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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옹 와 근데 물은 안나오나? 오우 TV 리모컨 쪼는데? 아니 아 근데 여기에 여자 6명이 살기는 좀 좁아서 어 뭐지? 왜 들어오셨다가 마셨다가지? 아 화장실도 있어 오오 여기서는 목소리가 안들리나? 아 들린다 들린다 네네 아 저 설정좀 만지고 오느라 너무 좋아요 너무 아니 근데 여기서 6명 살긴 빡세서 집을 하나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어 아마 벽같은거 세울 수 있기는 한데 원래 있던 집 뜯어서 하는게 더 나을걸요? 아 아니면은 여기서 뭐이기만 아니면 저 옆집 같은데 없나? 여기 어떻게 나가요? 여기 어 바닥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신 다음에 네 액션 누르면 돼요 아래쪽에 바닥에 오른쪽 마우스 바닥에 오른쪽 마우스 바닥에 아래에서 세번째 익신 헉? 왜 안되지? 아 선생님을 여기 이제 헉? 헉? 진짜로 나갈 수가 없는걸? 제가 잘 키워드릴게요 세번 아니 안돼 집에 원래 잘 있긴 한데 어 진짜 나갈 수가 없어 어라? 왜지? 이거 어? 내가 먼저 나가야 되나? 잠시만요 아 은신처를 초대해야지만 나 나 진짜 납치된거야? 아 은신처를 설정하면 되나? 뭐지? 아 그리고 우리 파티를 해야되나? 파티? 아 은신처 은신처 해제를 안하면 진짜 납치된거래요 게임 점 때문이래요 상현이 하하핳 은신처 헹, 하핳 진짜로 여기에 영혼이 가둬놓고 하하핳 함께 할 생각이었어 오오! 오오! 잘 꼬셨다고 생각했는데 아아 ㅎㅎ핳 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아아아아 그 この 어 어쩐다 개쩐다 진짜 쫀다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놓고 담배값도 넣어놓고 아 근데 갈 길이 되게 멀어보이네요 아 일단은 여기 다 모여야 될 텐데 다 모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좀 힘들었죠 여기 오는데도 온갖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제가 한번 집을 좀 어디에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근처에 그럼 좋은 매물 좀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여기 아래쪽에는 마트 있거든요 아 마트 좀 위험한데 아니면 이 집안에다가 침대 이런 걸 만들어놓을까요? 그게 더 빠를 수도 그게 더 나을려나? 여기, 여기 위쪽? 아 2층에 있구나 아 오 여기다 상자 겁나 만들어놓고 그 다 부셔가지고 침대를 좀 만들어두면 되겠다 음 괜찮을 것 같아요 각박 만들자고? 오케오케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 파티 맺기 이런 건 없나? 아 그건 없네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네요 아 근데 새로운 집을 찾느니 여기다 하는 수밖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케 우리는 저 차도 꼬피님이 준비해두신 건가? 엄마! 아니요 여기 앞에 있었어요 아구야 유리 조각 위험할 것 같아서 차로 데려갈 필요 없겠죠? 알아서 오겠지 기름이 없어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아 기름도 없구나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개빡세네 흐흠흐흫흠흐흐흫 와 나 전기 아 전기는 안 나간다 했으니까 천 세척하고 마시고 오 책도 엄청 많아 네! 세호님 혹시 그 파밍 하셨어요? 파밍 하셨을 때 수술용 바늘 같은 거 혹시 얻으셨나요? 어! 저 있어요 있어요! 아 수술용 바늘은 아니고 실이랑 바늘 있어요! 오! 저 혹시 그거 주시면 네! 여기랑 여기! 여기! 왜요? 어디 다쳤어요? 아 이걸로 안 된다네? 네! 쟤 쟤 찢어진 상처가 있어가지고 아! 게임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러면은 수술용 그거 해야 되나? 와 난 좀 앞이 깜깜한데? 빨리 모여야지 이거 뭐! 파밍을 나가든지 말든지 하지 이거 티비도 봐야 되나? 티비? 티비 티비 봐서 막 그거 레벨 올리는 아 네! 맞아요! 시간대로 티비 봐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 집에 티비가 없어서 댄비가 없어가지고 코오오오오! 다 구해와야 돼요 저희 . 아, 빡센데? 일단 진짜 모여야겠다, 진짜로. 세븐님 그럼 저 잠깐 주변에 병원.. 굴리 op . 둘인에서 와도 될까요? 네 다녀오세요. 같이 갈까요? 아니면..? 같이 갈게요. 좋아요. 아니면 왠지 제가 방해되면은 아니 일단 같이 가죠 도움이 돼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 그 방망이로 제 머리를 내려 쳐주세요 알겠습니다 찢어진 상처는 안 꿰매고 깊은 상처만 바느질해야 한다고 말해주세요 깊은 상처만 바느질해야 된다는데요? 네 저 깊은 상처를 입어서 깊은 상처 싫어네요 어? 여기 완전 좋은 스쿨버스 나중에 저거 타고 탈출해야겠다 근데 병원이 어디죠? 좀 또 두고 계시면 차 시동 한번 걸어보시는거 어떨까요? 찾아봐야돼요 차 안타고 다녀도 될라나? 분홍색이 의료관련이래요 분홍색 분홍색이면 바로 윈데? 네 차 가지고 갈까요? 차? 어 나쁘지 않아요 기름이 아 근데 기름통이 없어가지고 잠깐만 트렁크 한번 봐야겠다 이게 아 일단 기름이 없고 여기는 기름이 별로 없네요 고기 기름통 혹시 있었나요? 아니요 없어요 허어어 그러면 안되겠네 이럴수가 아래꺼? 기름 이걸로 가볼까? 앗 여기 기름있나요? 연료가 옷밖에 없는데? 고기도 연료 좀 있나요? ? 요 아 없네 아예 없네 아예 없다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저 분홍색으로 가볼까요 한번? 오케이 위쪽으로 가면 사람들 좀 많이 만날 것 같아요 네 아마 그쪽에서 올 거예요 가자 가자! 출발! 레츠고! 어? 어 뭐야? 어 너무 좋은데 방금? 혹시 세범님 붕대 있으신가요? 아 붕대 있어요 있어요 잠깐만 옆에 옆에 오케이 저기 아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얘네 거 찢어야겠다 근데 여기 시계가 없나요 시계? 시계 저도 못 발견했었어요 시계가 엄청 소중한 그런가 보다 저 잠시 키 설정 좀 바꿀게요 네 오케오케오케 시계 때마다 얘가 달려서 오케이 저를 믿고 설정하세요 근데 이제 믿지 마세요 어? 오 잠깐만 조금만 조심하셔야 돼요 괜찮아 했 어유씨 아니 나 기차 놀이 줘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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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야구팠다 발견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 코피님 괜찮으세요? 네 네 오케오케오케 갈까요? 예 처리했습니다 자고 가자 어? 자네 야구할 생각 없나? 오케오오 오 좀 좀 와요? 오 이러고 따악 어머 저 창자야 저거? 어머 세상에 어? 아 집으로 가죠?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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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가 있어요? 어? 에이 어? 어? 뭐야 이거 갑자기 어두워지네 아 이거 창을 끄자고 오 끄자 크자 이러다가 뛰종 한 마리 오면 진짜 저 창 잡아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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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잡아봐 저거 왠쪽 엉 고통스럽겠다 키키키요 꼬피님 제가 제가 다녀올테니 걱정말고 집에서 계세요? 세모님 괜찮으시겠어요? 저.. 저도 사실 모릅니다 들어올 수 있는 거 맞죠? 그럼요! 근데 내가 더 건강한 거 같아서 다녀올게요 알겠어요 저도 꼭 기다리고 있을 때 꼭 들어오세요 근데 담배만 피고 담배만 피고 아 그리고 먹을 거 좀 챙기고 이거 드릴게요 먹을 거 네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잠깐만 약간 지쳤다던데 괜찮을까? 아냐아냐 좀 구차하지만 쉬고 가는 게 저거 지우고 가자 출출함 아 대식가 괜히 찍었어 너무.. 너무 밥을 많이 처먹어 가방도 아마 거기 가면은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농사는 아무리 봐도 여기 좀 위험한데? 일단 그냥 한 곳이라도 막혀있어야 되는데 막힌 곳이 하나도 없어 일단 막힌 곳이 하나도 없어 일단 거기에 모여서 회의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모여서 회의를 해야되는데 너무 넓고 저희가 좀 약간 뭐랄까요? 좀 그래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괜찮은 어? 어? 이것 좀 약해 어? 어? 이것 좀 약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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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쌓 아니.. 나 절대 나오지마! 절대로 나와선 안 돼 절대로 밖에 나와선 안 돼 절대로 밖에 나와선 안 돼 떼고미누나 저번에 아팠던건 다 나왔나요? 감기였었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다 나왔어요 어 꼬피님 여기 들어오셨구나 어 뭐야 세원님 아 여기 계시는구나 조심조심조심 배고파서 먹을 것 좀 찾으러 왔어요 아 인정 마시고 어 나 배고파 빨각이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밖에 진짜 조심 소궁이의 마지막 외침 여기야 가 화면에 계속 보여서 너무 슬퍼요 곰추 저번에 식중독으로 죽었잖아요 그걸 먹으면 어떡해 어 죽어라 오오 나이스 나이스 미트볼은 나는 해놓으면 안되나봐 아 이런거 다 신선할때 놀이해야되는데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 뭐야 아아 아 잠깐만 잠깐만 어이 씨 이 새끼가 어이 큰일내뱉했다 어이 씨 어디서 들어온거지 2층 스프러지 아하 의자에서 잠자는 수밖에 어 어? 왜 잠을 안자지? 담배를 안 펴서 그런가? 저거, 저거 피곤함이에요 피곤함 아 오염돼서 아니 애들 언제 오냐? 수면제 먹어 어? 언제, 언제요 애들? 어? 어? 서풍아! 서풍아! 여기! 마트 마트! 아니 어떻게 그래도 왔네? 제일 먼저 왔네 그리고? 아니 아니 잘 건 잘하지? 마트 초록색깔 연두색! 어? 나 마트 앞이야! 정비 개많은! 그러면은 원래 모이기로 했던데에서 봐! 모이기로 했던데에서! 아니 나 버티는 중! 아이씨, 알았어 어? 아니! 도우러 가! 아니 또? 아니, 나 가는 중 가는 중!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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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세요? 잠깐만! 어디 계.. 아 저긴갑다! 저긴갑다! 도우러 왔는데 어디야? 어딨어? 어딨어? 아 보였어? 보였어? 봤어? 봤어? 소풍아 나 왔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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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렸어? 천이.. 지금.. 떨어.. 아저치면 저기 부자! 아저치면 저기 부자야! 내가 지금 천을 뿌려줄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아니 이게 되게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웃기지 아씨 아니 병원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됐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어딨어 어 아 오케이 아 근데 나 이제 나도 지치는데 아 새끼손가락 개아파 아 나 못간디게 아 소연님 언제 오세요 소연님 언제 와 소연님 언제 와 제일 먼저 올 줄 알았는데 소연님 언제 와 제일 먼저 올 줄 알았는데 소연님 부사시켜줄게요 괜찮아 괜찮아 제가 잡을게요 소풍이는요 소풍이? 아 진짜 아 죽었어? 아니 걔는 뭐 아니 근데 시계가 없냐 시계가 분명 평화로 꼭 조용했는데 소풍이 오자마자 바로 시끄러워집니다 아니 제가 지금 병원을 못 가고 있어요 아 오 끝났다 어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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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병원을 간다고 하고 나왔는데 병원을 못 가고 있어 종보에서 세곤 추가 에이스라니 이건 무슨 세계냐 아 가방도 구해야되는데 아니 근데 진짜 심각한 게 지금 잠을 잘 곳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임 표백제 집에 하나 구비해놔도 될 것 같긴 한데 어 깜짝이야 어 조심조심조심 어이 놀래라 성냥 제가 지금 좀 기절일보 직전이라 자고 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아니 소 소풍이 때문에 자다 일어나서 나갔더니만 죽었어 그래도 소풍이가 즐기시라고 열심히 준비 몰아오네 서버장 역할 잘하고 있는 듯 아 여기를 아이고 2층 어떻게 가더라 아 여기를 이제 진짜 괜찮다 아 아 여기가 아니라 문을 닫고 아 여기가 쇼파였으면 좋았을텐데 잠자기 왜 힘들지 약간 슬퍼짐 동류함 일단 담배 하나 피고 신문 하나 읽고 밥 먹고 병원 갔다 오면 되겠다 아 근데 그럼 밤인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밤이면 또 밤이라 못 나가잖아 하 돌아버리네 아니 이렇게까지 피곤했나? 야구 봤다도 하나 구해서 다행이지 내구도 이제 반 남았다 아니 밤에 가는 거는 진짜 못할 뜻이지 절대 가면 안 되지 왜 안 일어나지 근데? 너무 푹 자는 거 아니야? 됐다 그들이 온전하게 풀멩버로 모이는 날은 언제 올까? 키키키키키 키키키키 소윤님만 딱 모이는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담배를 일단 담배를 어 즐겨찾기 설정해 놓고 저 꼴초라서 안 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약간 슬프대 신문 읽고 이렇게 대모님 식사는 괜찮으세요? 네 저는 괜찮아요 아 오케오케 배고프면 말씀해주세요 저 지금 요리하고 있는 중이라 네 그 다음에 어 어 어 아 목이 아프구나 아 의자에서 자가지고 아 여기서 요리를? 아 식용유 넣은 고기 숯밥이래? 저 병원 다녀오겠습니다 아직 필요하시죠? 네 갔다올게요 진짜로 어 잠깐 사운드가 응? 여보세요 네 하아 저 여기 들리는데요? 들리는데요? 어 난 잘 들리는데? 잘 들리는데? 바깥에 바깥에 새..새로운 사람 바깥에 새로운 사람 어? 바깥에 누가 왔어? 오케이 이쪽 방이야? 이쪽 방에 사운드가 들려요 어? 그.. 부차장에 있는데 누가 오긴 왔나보다 이쪽 오른쪽 오른쪽 여기 뒤쪽에서 여보세요? 어? 리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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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왔어 리카야 잘 왔어 리카야 잘 왔어 리카야 우리 이거 회의해야 될 듯 이게 새로운 삼뚜기 억수였어? 여기 잠시 모이는 장소인 거 아냐? 여기가 별로 없던데? 아 그런 거였어? 어 언니 지금 혹시 1층이야? 어 나 1층 밖에 우리 회의 필요해 아 모이는 장소였구나 어 여기 모이는 장소 어 언니 내가 소연님이랑 계속 같이 다녔었거든 어 근데 어디 가셨어? 근데 소연님 또 버그 걸린 거 같아 내 목소리랑 나를 못 봐 어 너 공주 옷이 없네? 안녕하세요 그거 소연님이 아까 나한테 고백했어 사실 자기도 공주 옷 입고 싶대 그래가지고 공주 옷을 줬다? 사실 본인도 공주 옷 입고 공주 티타임하고 막 공주 하고 싶대 사실 본인도 잔나 쏘나 하고 싶대 올라프 말고 근데 어 공주 옷 입어보더니 이거 너무 약한데? 이러면서 나 다시 해줬어 하하 우리 그러면 여기서 기다려야 되나? 일단 내 생각에 좋은 집을 하나 우리 거점을 하나 또 해야 될 거 같아 소연님 또 그걸려서 일단은 기다리는 게 맞는 거 같기도? 주변 파밍? 나 그러면 병원만 갔다 올게 여기 있어 둘이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럼 걱정하지마 같은 생각 하시죠 네 저도 같은 생각에 꼭 올게 네 근데 저는 좀 여기서 지금 몸 상태가 안 나서 여기서 저기 좀 아 잠깐만 저녁인가? 좀 마셔야 되고 어 형님 이렇게 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그, 보모님 네, 위쪽으로 핑크색, 바로 여기 윗블록이에요 어..어..이거 왼쪽조심 왼쪽조심? 근데 뭔가 소리가 나는데? 어? 아..이거 오른쪽 왼쪽 두 중의 하나는 잡코가 여기 피그색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병원이 맞나? 어? 막..병원같이 안샌.. 약국! 약국! 아 약국이구나! 오케이! 뭔가 사운드가 점점 커서.. 그치 않아요? 뭐 누가 있어? 소풍이 목소리인데 아무리 봐도? 뭔가..뭔가 목소리가 들리시는데.. 아니 준비서울 때문에 안 들리지.. 소풍이 목소리.. 또 소리 지르는데 또? 소풍인데? 선생님! 어디 계세요? 소..소풍아! 소풍인데 이거? 소연님! 그냥 그대로 가! 이런 거 보니까 우리..집으로 돌아가면은.. 그거 만날 것 같아요 아..오케이.. 여기서 양..양만 조금.. 다 챙겨가야.. 뭐 필요해요? 뭐? 많이 들 수 있어서.. 어.. 저..일단 알코올솜? 어! 여기 알코올솜!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오 뭔가.. 겁나 소리 지르는 거 같은데? 누가 호르락 입었는데.. 제가 챙겼어요.. 네 네! 응? 어어! 오! 오오! 여기! 여기! 마스크 손자 기주에 갇혔다 여기 있어! 그럼 금방 갈게! 누가 기주에 갇히셨는데 뭐... 갇혔다고 저기 뭔가... 여기 아이코에서? 오! 감사합니다 다 꺼내 다 양이 엄청 많네요 굿 다 챙겼어요 오케이 여기 지도도 많이 있는데 제가 다 보고 넣어놓을게요 네? 어! 우리! 무슨... 분홍색 건물 안에 있어! 분홍색 건물 안! 근데 약간... 에... 우리도 이거 위험한데? 뭐라? 네! 에이! 세븐이! 네! 오케 오케 오케! 어... 우리도... 우리도... 가야되나? 그... 릴카야 우리 뚫렸거든? 조심해? 어... 언니 내가 여기 문에 있는 애들 죽여볼게 어... 내가 문 열게? 내가 지금 개 약해 지금 몸이 좀 망신... 이 새끼... 근데... 릴카야 우리 거의 다 모인 것 같애 아 진작? 어... 왜냐면... 나 저기... 어... 나 25%의 확률로 좀비가 될 수도 있어 어? 알아두라고 75%! 확률 꽤 높은 편이야 어... 75%의 희망이 있어 아직 나이기는 그... 긁혔어? 어... 지금 저기서 누구 죽는 소리 나는데? 네... 저기는 약간... 한 90% 정도의 사람들이 아하... 오케 오케 아하... 우리... 모일 수 있을까? 아아... 잠시만 여기 사람 진짜 많네 잠시만... 준비 진짜 많네 저 음식 좀 먹을게요 배고프네 어 여기 뭐 되게 많아 어 여기 뭐 많다 네벌린 네벌린은 먹으면 안 돼 뭐지? 그거 뭐 뭔지는 모르는데 어?! 어 신선한 요구르트 누가 나를 애타... 애타게 부르는데? 부르 det? 어 여기 사람! 아으! 좀비좀비좀비 어어우오오오오오 chirp 3명 더 들었어? 어? 어? 뛰져 뛰져! 어머머머머머! 뒤져 뒤져!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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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거 하고 있으니 도망가세요! 저는 틀렸어요! 전 목이 물어 버려요! 아니야! 닐카야! 회의하고 가! 회의하고 가! 회의하고 가! 회의하고 가! 너 좀비 되더라도! 회의하고 가! 회의하고 가! 아까 그 집은 진짜 아니더라! 회의하고 가! 회의하고 가! 어디서 만날지 빨리 얘기 좀 해줘! 나 지금 20%야! 아니! 20%라고? 우와! 나 지금 목에서 출혈이 많이 나서! 아니 근데 집을! 집을 봐둔 게 없어가지고! 여기 좋은 거 많다! 언니! 나의 유산 이거 나중에! 이 파티 드레스 꼭 나에게 다시 주겠어!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줘! 나한테! 언니! 즐거운 거! 여기가 너무 무서웠고! 어! 우리 어디서 만날지 좀 생각해볼까? 어! 우리 핑크색! 핑크색 건물 안 해! 핑크색 건물! 핑크색 건물! 핑크색 건물! 핑크색 건물! 핑크 핑크 핑크! 핑크색 건물 안 해! 우리! 회의해야 돼! 회의해야 돼! 문 열었어요? 저기는 집도 아니야 저거는 집이 아니라서 일단 모이는 모이는 장소가 은신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뭘 어차피 나 이제 곧 죽으니까 집 괜찮은데 찾아볼까? 소풍아 소풍이? 어디 계시지? 모였다 모였다 우리 소풍이야? 소풍아 소풍아 나 곧 죽어 어? 나 곧 죽어 우리 환생해서 다시 올 때 알려줘야 돼 저 집은 아닌 것 같아 아! 위험 위험 열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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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님 라디오 안되나보다 와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 새끼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네 진짜 소연님도 안되나봐 이거 소연님도 안되나봐 소연님이 제일 중요한 대신 그니까 제일 쎈데 다 모인 거야 이제 우리 여기 모였는데 근데 우리 그 집이 너무 안 좋아 소풍아 고기는 고기는 일시적이며 고기는 집이 아니야 고기는 집을 찾아야 돼 목공이 가지고 뜯어야 될걸? 아아 근데 그러기에는 그게 새로 시작하기에는 사방이 다 뚫려 있어 괜찮은 집을 하나 찾아서 거기서 모이는 게 나을 것 같아 나 환생해서 어 왜냐면 거기 너무 다 해야 돼 아 근데 집을 봐둔 게 하나도 없으니 아 근데 이거 강소연씨에 강소연씨가 모이면 안겠다는 거기서 모여야 될 것 같은데? 소연씨가 모르잖아 지금 근데 일단 좋은 집을 하나 해놓고 다 같이 거기서 다 심어야 될 듯? 지금 모이는 장소는 별로 가치가 없음 그러면 이거 좀비야 이거? 여기도 막 부잣집 동네 있고 이런 데인가? 웨스트우드인가 할까? 나 거의 나 곧 아 잠깐만 근데 이게 집이 이거 다 쓰세요 이거 이거 다 쓰세요 제가 쓰겠습니다 물린 거야? 예 제가 쓰겠습니다 아 저는 그 감사합니다 잠시 잠시 그 집 정할 때까지만 살아 있을게요 알아서 이때 되면 죽을게요 집이 강 물이 가까이 있으면서 우마이 맛있다 바닥에 뿌려진 거 맛있다 우마이 그러면 위쪽에 저 집에 갈래? 우리 거점 말고 어 여기 위? 여기 윗집? 여기? 여기서 뭘까? 여기 위? 윗집? 어 여기 여기 여기도 집이잖아 여기서 뭘까? 좀 좀 근데 처음부터 좋은 데를 우리 다 같이 다니면서 찾아볼까? 어 근데 모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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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에서 모일까? 그래 이거 거점에서 일단 모이자 어 어 그러면 우리 거점에서 나무 상자 내가 못 공 해놓을 테니까 거기 안에 약간 물건 넣어놓고 나중에 다 같이 움직이자 어때? 그래 사회의는 그거는 협조할게 오케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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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니 이거 괜찮아 아직 살 수 있어 언니 그래 너 오래 살더라 그래 너 오래 살더라 맞아 맞아 지금 목 물리고 오른쪽 팔 물리고 배고프고 뼈 부러지고 무겁고 미안하다 여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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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지금 문제가 약해 지금 너무 딜이 안 나와 띠 좀 하나 있어? 와 이거 누구 배팅한다 여기 깡깡깡 어 잠깐만 띠 좀 난 육상순수 너네 뛰어악 깡아 깡 이거 배팅하는데 우리? 깡 와 진짜 띠 좀 또 온다 또 온다 죽여 나이스 나이스 와 나도 안 돼 야 밀대로 몇 대를 때려야 되냐고 빨리 나 새로운 몸으로 오고 싶은데 나 지금 좀 어 뛰죠 아아 뛰죠 뛰죠 오케이 오케이 아 딜이 너무 안 나 나 나 좀 나 나 세 몸 새로 뽑고 싶어 지금 아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나는 뭔가 물건 고장 나면 바로 그냥 쎄거 사는 편이라서 으 아니 근데 무기 좀 구해야 될 것 같은 나 나 나 좀 구하러 가야 돼 어 지금 어 뭐 이렇게 많아 나한테 안 오니까 지금 파맹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우리 지금 그래 맞아 우리 일단 거기를 다 뜯어서 파밍을 하자 그게 맞다 파밍을 하자 파밍 파밍 아니 근데 한 마리 집는 거 너 올빵 쎄는데 이거 휴 휴 휴 여기 허리 가방 챙겨놔야겠다 이거 어 캠핑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어 그러게 어 이거 열리나? 어 우리 캠핑카에서 보여? 어 이거 나쁘지 않을지 우리 우리 거기에도 캠핑카 있긴 해 연결해야 해 연결해야 해 차랑 팀카랑 연결해야 해 차를 뒤에 가서 근데 마트 여기에 사람 없네? 어 가자 가자 일단 우리 거기로 가자 거기 가죠 레스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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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으로? 레스콜 레스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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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거점으로 갑시다 오케이 주점? 주점으로? 응 주점으로 일단 갑시다 아 지금 너무 디디 안 나오니까 속상해 어 깜짝이야 지옥참마도 그리워 나의 지옥참마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라도 드릴까요 이거? 어 아 아 봉둥이 지금 수고 그냥 몸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펴 펴 펴 제가 지금 내 좀 안 좋아 아 내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여덟 개 더 있어요 아니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어 나 목마르다 일단 여기 여기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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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여기잖아 어 네 여기 여기 소품아우씨 담배 있어? 담배! 담배 내가 줄게 언니 나 담배 하나 어 여기 아 고마워 있는 건가 밑에? 아니 잠깐만 버리기 여기 가져가봐 그 있지 어 고마워 언니? 어 있어 일단은 아니 여기도 잠깐만 여기 잠깐만 여기 어떻게 들어가 나 물이 필요한데 나 물이 필요한데 어차피 라이터 없어서 전 가스레인지 쳐져있다 마셔 아 가스 물 마셔 어 어두워 어 어두워 어 어두워 불 마셔 불 켜 아니죠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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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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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못 피면 내가 불안해해서요 아 소연님이 와야 되는데 아 여기 가스레인지 없어 싫어 아니 소연 언니 내가 봤을 때 그 메모리 설정 안 해가지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 메모리 그거 막 8.. 819인가 뭐 그거? 어어 나 메모리 설정하니까 나 일단 안 튕기거든 근데 나도 이거 하니까 안 되는데 해결하고 오면 됐든 원래 주인공 약간 저런 사람이 나중에 등장한 어 혹시 그곳을 노리고? 그렇다요 아니 일단은 이거 물건들 여기 안에 일단 박아놓자 그 막 서적 이런 거 아 좀 파밍해온 거? 근데 여기 어 파밍해온 거 일단 박자 아무것도 없어 넣을 때가 거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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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키 있는 쪽 위스키 있는 쪽에 그냥 박아놓자 여기 그래 거기다 박아놓고 여기도 창고 있잖아 여기다가도 막 선반 선반에 그냥 박아놔 나 참고 있을까? 나 자야겠다 잠도 자야겠다 선반에다 그냥 박레인지가 없다는 게 크다 아니 근데 여기 좀 오래 있을 거면 나 그 몸 새삥으로 갈아서 새로 뽑아와도 돼? 어어어 방금 왜 이거? 아니 나 이거 못 견디겠어 너무 힘들어 아 갔다와 아니 우리 어차피 여기에 계속 있을 거니까 갔다와 갔다와 오케이 나 여기 내 유산 남기고 가 오케이 허리 가방 쓸 사람 쓰셈? 예 호랑이 팬티 저 잠 좀 자고 와도 될까요? 여기 침대가 없어가지고 네 여기 침대 없어서 두 편 다른 데서 침대를 떼서 여길 꾸며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 떼서 와야 돼 침대 하나만 만들어야 될 거 같음 2층에 보니까 나무 많더라 2층에 있어 2층에 2층에 이거 떼야 돼 아 근데 여기 좀 별로 컵이 있는 사람 여기 자체가 별록이나 그치 언니 여기 좀 별로지 않아 그리고 일단 여기 사방이 전부 저기고 강이 멀어서 좋은 장소라기에 너무 개구림 그리고 부티크 만들 장소가 안 보임 응 부티크 어 나 부티크 만들고 혹시 토비랑 망치 있는 사람 없나? 그 뭐 없나? 나 그러면 나는 아 나 이거 파밍해서 와야겠는데 나 그러면? 뭐 없네? 난 죽어야겠다 강이 강이나 호수가 가깝고 그 다음에 4면중에 2면 이상은 막혀 있어야 돼 나 여기 있으면 흉하니까 밖에서 죽고 그래야지 나중엔 봐 한 면은 뚫어놓고 한 면만 막으면 되잖아 좀비 나타나도 다들 즐거웠어 안녕 아 여기도 기름이 없다 연료도 없네 문도 닫고 그리고 여기서 살아서만 간다면 그냥 차 타고 같이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사이란에 나갈 수 있을까? 어 왜지? 왜 안 죽지? 뭔가 개판이라서 좀도둑인 사람 나는 아니야 좀도둑인 사람 아 그리고 헬기를 어디에서 타고 가야 되는 좀도둑인 사람 어? 좀도둑인 사람 나 나 나 나 나 좀도둑인 사람 나 나 나 나 근데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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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소풍아 우리 헬기를 마지막 날에 어디서 타고 감? 그게 그니까 어떤 식이냐면 랜덤이야 아 랜덤이구나 오케이 근데 언니 이거 배선 좀 따줘 어 근데 이거 기름 없어 어차피 아 있어 있어 이거 있어 옷밖에 없어 오 아 이거 5% 이거 써서 그냥 기름 찾아가면 돼 배선 따줘 이 집 별로야 어? 여기도 있네 저기 있어요 땄어 다른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땄어? 감사합니다 언니 나 여행을 갔다 올게 같이 가자 아 소풍아 나 부탁이 있어 나 좀 차로 치여서 죽여줘 어? 나 죽여줘 칠 수가 있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잠깐만 잠깐만 좀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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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억 으아 으아아 으아 그니카 언니 시체인데 이거? 그녀의 시체를 눈물이 눈물이 좀 묻어져 아쉽구나 일단 갔다 오.. 갔다 오실 수 있는 거 맞으시죠? 갔.. 갔다 오! 아니 어딜.. 어딜 갔다 온다는 거야? 못 올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생봉님 저희 망치랑 토비랑 스패너랑 삽 찾아와야 돼 아.. 네? 오케이 근데 그럴려면 저 차를 그.. 뭐지? 그거는 뭐.. 무슨 색이어야 되죠? 초록색인가? 상점이 초록색이어야 되나? 아 검정! 검정이면 바로 대각선 아래에 있는데? 한번.. 여긴가? 확인 살짝.. 해보고 올게요? 어? 여기 군용 촬영이 있다 여기가 철물점인가? 검은색이라는데? 이거 한번 기름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엥? 얘는 기름을 어떻게 확인하지? 아유 룰루루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연료 탱크? 오케이 배터리? 뭔 소리 나지 않나? 검은색 건물이라 했으니까 여기 자동차 소리하는 곳이에요 아 망치 있나? 망치가 표준형 다이어 어어 오 어 에? 있을만한데 정비서쪽 이런거 집에다가 조금 넣으면 되겠다 덧풀백 있었어요 방금? 덧풀백 있었어? 어디?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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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개또아재 와 이게 얼마만 몇시간만에 가방이야 아 가방 없으니까 좀 힘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이스 아 근데 여기는 없네요? 없죠? 망치나 이런게 없네? 네 망치 그런건 없어요 흠 어쩔 수 없구만 그러면은 이 검은색도 찾아서 가야될듯 하네요 아 근데 그럼 아까 그 병원의 위쪽이 있긴 한데 검은색이래 봤자 흠 흠 세봄님 네? 저 고백할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세봄님 가방 얻었으니까 절대로 죽지 않을게요 말하셔야죠 흠 네? 피가 30이라고요? 네 왜요? 좀비한테 물려서 저 이제 곧 가요 아니 안돼 가지마 가지마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서 넣어놓고 다 넣어놓죠 가방이랑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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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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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언제 언제 물렸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물려 있었어요 근데 그거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거? 뭐 지금 피가 계속 깎이고는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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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지? 백신 백신 모드는 안 나온거 같은데 백 백신 백신 아닐텐데 백신 아닐거 같은데 백신 아닐거 같은데 문 그거 매스컴 떴어요? 네 일단 병들었어요 저거 아 그러면 맞아요 갈 땐 가더라도 한 대 정도는 메스컴이면 맞아 메스컴이면 그게 맞아 어? 뭐 소리나는데? 네 저 일단 집으로 돌아가고 집에 가서 그 가방이랑 그거 다 넣어놔야되요 어? 릴카 왔네 릴카 빨리 왔는데? 어 어 왔어 목소리가 밝다 어 빨리 와 오면서 시체에서 빼서 신어 어 지금 좀 어 그리고 소풍이 안오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아 본인 캠핑카에다 넣어놓는게 좋겠어요 어 그래야지 딴 사람들이 착각 안하고 몸새로 뽑아왔어요 오 반가워요 이제 곧 가신대 꽃피님 어 저도 다녀오겠습니다 아 물리셨어? 어 물리셨대 금방 와요 그냥 무식하게 육상선수 찍고 달려오면 얼추에까지 올 수 있더라구요 금방 오실 수 있죠 아 근데 오래 오래 버티셨는데 이 정도면 아 됐구나 담배한대 해요 제가 마중 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저 고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보님 가지마 아니야 금방 올 수 있어 오랫동안 사귀였던 정든 친구 야 올 수 있어? 아 나 이거 올다 넣어놔야겠다 이렇게 해서 밀봉된 의료 키트 열기 어 맞다 어 나 피 아 봉합용 바늘 이게 아까 온다 그래도 세 봉추 외롭지 말라고 바쁜 터치로 친절하게 가주네 소연님 이제 왔나? 목소리가 소연님 목소리가 조금 들리는데 어 소연님 목소리가 소풍이 목소리인데 소풍이가 강소연을 불러봐 어 겁나 불러 근데 저 소리를 지른 좋은거야 나쁜거야 부정적인지 좋은건지 모르겠네 모르겠어 계속 소리지름 핀셋이랑 나는 옷 아 옷 줄게 옷 어 나 옷 얼추 아까 남긴거 먹긴 어쩌면 하지만 너의 소중한 그 옷은 아직 챙기지 못했잖아 아 아 맞다 잊어선 안 돼 고마워 보고 싶었어 나의 나의 공주 드레스 이거지 나중에 이렇게 평화롭게 탈출하면 이걸 입겠어 소연님 소연님 왔나요? 이거를 여기다 좀 넣어놔야겠다 안티 지진 멸균 붕대 포장 포장 열기 긴장 완화 수면제 정비 서적 아 근데 여기를 꾸밀 필요는 없겠지 여러분? 뭐 이렇게 정리해놓은 필요 없이 어차피 우리는 떠날 거니까 그 다음에 문을 닫고 먹을 걸 좀 먹으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어디로 갈건지 이거 모두 묻고 대충 정리만 해놓고 잘 때는 혹시 모르니깐 2층 가서 자유자 일단 휴식 해놓고 나는 여러분 여기 괜찮을 것 같아 이런데 있잖아요 일단 강이 가깝고 여기만 막으면 되잖아 그쵸? 차도 주차할 공간도 있고 이런데 아니면은 여기 아니면은 가봐야지 알겠지만 여기도 근데 여긴 길이 너무 멀어서 안되려나? 일단 강이나 호수를 무조건 끼고 있어야 되긴함 아 여기 마구리야 여쭤뻔했네 근데 진짜 이 집은 좀 마음에 안들어 여기는 안돼 진짜 여기 좀 우리 감성이 아냐 우리 스타일 아냐 옛날에 상축하우스 같은 곳을 봐서 눈이 높아졌어 그치 맞아 맞아 그게 맞지 일단 리카야 우리가 어 언니 우리 강이나 호수가 가까우면서 어 어느정도 양쪽 정도는 막혀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니까 어 근데 이 지도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 근데 여기가 우리 최종으로 여기서 지내면서 탈출을 어떻게 해야되는 헬기 타는 거였나? 그게 랜덤으로 헬기가 온대 그래서 그날 가봐야지 우리가 떴다 이러면서 갈 것 같아 어 지도 안 본 데는 안 뚫려 있긴 하네 음 요 근처에서 괜찮은 그 민가 좋은 저택 같은 집 없나? 어 지도만 봐서 진짜 모르겠네 지도만 봤을 때는 이런 데가 날 것 같은데 어디냐면 너가 여기가 뚫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맨 오른쪽에 맨 오른쪽 위쪽이라고 해야되나 이거를 그쪽 보면 강이랑 완전 가까우면서 뒤에가 막혀있음 강이야 뒤에가 강이야 큰 강 그 지도 완전히 그 네모난 지도 완전 끝이야 어 전체 지도에서 전체 지도에서 이거 디스코드에 공유해도 되나? 안 뚫려 있는 거 같아 아 그래도 될 때도 우리 그거 지도는 공유했으니까 오케이 아 여기가 옛날에 산보이드 거점이었대 아 내가 지금 말한 데가? 산학교 아니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이 정도? 아 아니에요? 여기 다른 데에요? 아 다른 데라네 90도로 꺾인 부분 아 여기 이 집? 여기 그 강 한번 이렇게 꺾이는 부분 여기 얘기하는 건가? 어 강이 한번 꺾이는 그쪽 라인에 보라색 큰 건물 뒤쪽에 있는 집 라인 쪽 다른 데네 여긴가 아 근데 영화관 앞이라 좀비 개많다는데 엄마 알 수가 없으니 아 삼투카우스는 옛날에 어떻게 찾은 거야? 그렇게 좋은 데는? 여기로 치면은 그립다 올렸어? 잠깐만 내가 지금 응 여긴데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해줄게 내가 지도를 아까 좀 읽긴 했는데 다 뚫려 있진 않네 내가 지도를 아까 좀 읽긴 했는데 응 목말라? 응 목말라? 응 근데 이거 가봐야지 알 것 같긴 하다 아 아니 우리 차 하나 구해서 집 찾으러 다닐까? 다 같이? 그래도 되긴 하지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디스코드에다가 내가 응 일반에다가 일단 한번 올려볼게 그니까 이런 뭔가 이런 느낌의 장소를 찾아야 될 것 같음 꼭 저기를 가자 이런게 아니고 뭔가 저런 강이 가까우면 강이나 호수가 가까우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양쪽만 막으면 되는? 양쪽 혹은 사실 지도만 봐서는 모르겠어서 그치 근데 지도만 봤을 땐 괜찮아 보이거든? 근데 실제로 가보면 어 이게 뭐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다 같이 차를 구해가지고 응 한쪽 순회하면서 괜찮은 집을 찾아볼까? 응 강가라서 그것도 좋아 어 어 잠깐만 어 언니 여기 산뚜기 하우스는 없는 곳 없는 맵이지? 어 여기 루이빌이 아니고 웨스트사이드 아 그러면은 여기 동숙이네 거점 있는데 아니야? 그 이 동네긴 할걸? 내가 아까 처칭해서 보면 어! 나 그럼 괜찮은데 알아! 아 진짜? 어 나 괜찮은데 하나 알아 좋아 좋아 어 그치그치 동숙이네 그 무슨 주차장 크게 있고 저쪽 라인 오오오오 나 나 나 나 진짜 괜찮은데 알아 오 굿굿 근데 산뚜기 하우스보다는 훨씬 난이도 있긴 한데 어 산뚜기 그립다 그치만 우리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른거 하는것도 좋다 그래 맞아 맞아 거기 우리 너무 고이긴 했어 맞 너무 많이 했어 근데 가면 기분 좋긴 해 뭔가 집온거 같구 오 나 나 나 여기 완전 강추하고 싶은데 하나 있다 진짜 좋아 내가 또 고프셔 잠시만 바나나 주스 와 나 그 여긴 여기 좋다 여기 음 발소리 오 막 노란 우비 왔는데 꽃피님인가 안녕하세요 어 어 새로 뽑아오셨어요? 네네 아우 어 되게 오 오 빨리 오셨다 다행이다 오 깜짝깜짝한데요 아 아 근처에 은신처 해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아 아 똑똑하시 어 나도 은신처 해놔야겠다 아 아 아무도 없는 데서 은신 저요? 아 하나밖에 없는 나들이 지랄하려고 드신 건가요? 아 근데 어딘지는 모르는데 뭐 저기 어딘가긴 한데 기억이 안 나네 그것도 가봐야겠다 저도 은신처를 하나 옆집으로 해놔야겠다 아무도 없으면 진짜 반응한거 어 여기 꼬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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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되게 괜찮은 데라서 어 네 망명이 죽어 저 죽여주세요 네 죽였어요 어 빨간 편집구장이셔구만 소풍이 오면 차 타고 가보자고? 지키고 싶어 완전 소풍이가 안와 소풍이 차 있어? 소풍이가 안와 소풍이가 안와 나만 이거 닿는데요 아 맞다 여기 그 뭐 기름 구하러 간다 그러더니만 안옴 아 근데 저거 저기 거 좀 괜찮아 확실해 확실해 나 저기 어딘지 알아 삼뚜기 하우스 가기 전에 어? 소연님인가? 어 소연님 왔다 소연님 소연님 어 로라 아이콥 핀자 안녕하세요 소연님 안녕하세요 아니요 아니 근데 소풍이만 안왔어 소풍이 차 구하러 갔어요 아 내가 소풍이 예전에 봤었는데 왜 놓쳤음 아 님들 이거 짐 어디다 풀어요 저도 여기다 소연님 이거 일로 일로 그 얘기할게 있는데 여기가 거점을 삼기에는 좀 너무 뚫려있고 별로라서 우리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디스코드에 하나 맵 올렸거든요 위쪽거 말고 아래쪽거 보시면 우리 맵에서 완전 오른쪽 끝에 아 아 저기 어딘지 아시죠 소연님 어 저기 저기 있는데 일단 나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슴 여기 일단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 임시거처인가? 임시거처 정도로는 쓸 수 있긴 한데 이 층도 굳이 굳이 빠여서 제가 봤을 땐 이사가는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저쪽이 괜찮은거 확실하거든요 집도 있고 주차장도 옆에 있어서 창고도 많이 만들 수 있고 근데 딱 하나 단점이 헬기가 랜덤 생성인데 너무 끝에 있다는거 정도? 아 여기 뭐 여기 루이스빌아님? 아닌가? 우리 메프아님? 잠깐만 저기가 있나? 저기 있어요 맨 오른쪽 끝에 제가 맵을 지금 엄청 많이 뚫어놔서 보임 아 아 아 근데 이게 좀 그 헬기가 뜨면 우리가 알 수가 있나? 어디에 따는지 그 마지막 날 대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아 우리 그러면은 루이스빌 가자는겁니까? 저는 그렇게 완전 강추하는 바입니다 우리 탈출하는 데가 루이스빌에 있어요? 루이스빌에 있어요? 루이스빌에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랜덤이래요 랜덤이래요 랜덤이구나 루이스빌 루이스빌 전 어디는 찬성 저는 언니가 지도 올린데 좋아보이는데 거기 일단 가자는거 아님?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있습니다 루이스빌을 가려면은 생각보다 많은 걸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죠? 왜죠? 저기 루이스빌이? 왜냐하면은 저기 루이스빌 가려면은 저기 다리를 거쳐서 가야되잖아요 네 응응응응 저기 다리 거쳐서 가는 곳이 그 뭐라 해야되지? 펫? 막 무슨 차랑 막 되게 막혀있거든요? 차를 끌고 북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군기지에도 바리게이트 쳐져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려면은 대형 망치를 가져가야됩니다 그리고 뛰어난 운전실력 한 명을 있어야 되요 근데 우리 둥명있어야 되요 운전실력 일단 옥장님 한 명이라 옥장님 없지만 옥장님 운전 잘해 옥장님 운전 잘해 그렇군요 그럼 운전 잘하시는 분 일단 소풍이 빼고 저 아예 나쁘진 않음 저 아예 나쁘진 않음 옥장님 만큼은 아닌데 저 많이 나쁨 그러면은 저, 저 지원 토연이 빼고? 저, 저 지원 오오 굿굿 아니 왜냐면 여러분 여기, 여기에선 내가 나온 편인 운전 전투를 못해서 그렇지 아니 이 중에서는 진짜로 어? 몸 건강해졌다 아 그런가? 근데 저 집이 확실히 좋은 건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산악해에서 그 존보이들 거점이 딱 저기였거든요 저기 그리고 뭔가 풍수지리적으로도 좋아 보이잖아 어 바로 뒤에도 그리고 저, 초보 운전 찍었습니다 오오 저도요 운전대 저한테 주면 어? 그러면은 저는 소연님한테 넘길래요 망함 아 망한다고? 오케이 그게 뭔지를 몰라서 초보 운전은 운, 그 운전이 느려져 그러면은 소풍이가 와서 좀 나도 초보 운전이냐 그걸 내겠는데? 그러면은 소풍이 우리, 꼬피님! 네 운전 잘하세요? 아까 지원하지 않으셨어요? 어 잠깐만, 꼬피님 운전 잘하실 것 같은데? 어 잘한다고 지원하자, 지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꼬피님 내 말 들어봐 어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어 결국 누군가는 해야 돼 저, 저를 믿어주시는 건가요? 난 권유를 하는 게 아니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하하하하 오케이 하라고 꼬피님이 나보다 날 것 같은데 침착하니까? 어 근데 나만 가방이 없네? 어, 가방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한다면 세범추 아니면 꼽힌 어, 저도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은 일단 옥자님 무조건이고 주유소에서 죽은 소풍이는 그러면은 일단 차를 구해서 운전 실력 테스트를 한번 우리 앞에서 해봤자 하하하하 하하 운전 아 근데 루이스 미리 지금 제가 맵 뚫어놓은 기준으로는 끝인데 이 전체 맵으로는 아예 끝은 아닌 건가? 타냐 이렇게 들어있네 궁금하네 저거 근데 일단 여러분들 저 짐 개쩌는 아이템들 우리 약 같은 거 어디다 보관함? 여기 조금 언니가 정리해놓은 거지 여기 살짝 있어요 내가 조금 정리해놨어 어 거의 없긴함 그러면은 우리 약 어떤? 약 약 어디다 놔요? 약 여기 왼쪽 상단에다가 상단 왼쪽 아니야 왼쪽 상단?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정비서적 있는데 아니면은 야 여기여기여기 에어 아오케 담배도 약에 있는데라고 놓으면 안 돼요? 네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우리 거치고 이제 가야될 듯 여기서 살 수 없어 보여 혹시 네볼린도 약인가요?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나 여기 처음 보는게 차르플루 분말 모임? 진통되다는데? 마약인가? 네볼린이 약간 예방약이었나? 뭐였지? 여기 안 나오네 토르신 하하하하 저번에 영어로 써있어서 이제 콜라도 넣어 그냥 여기다 놓을게요 콜라도 기스카에 뭐 만병통치하게 했지 약성 몰핀 주사? 초프라포테 비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 근데 우리 여기 거점 안하고 바로 차 타고 이동할거아닌? 아 바로 가는거야? 바로 차 타고 이동하? 근데 소풍이 와야지 아 잠깐만 그러면 소풍이가 차 갖고 오는거아닌? 일단 개 사람은 있대요? 개 차 갖고 오는건 아닌데? 기름갓으로 나간다 그래 놓고서 기름갓으로 나간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근데 우리 앞서부터 느끼고 소풍이는 탐험가여가지고 혼자서 이제 막 그 캠핑카 개조하고 다니고 기름만 구하면 나 그 밑에서 군용차량 보긴 했어 어 나 밑에 차 있는데 되게 많이 아는데 차 두개 가져오죠 나 좀도둑임 완전 완전 셀차에다가 심지어 그림도 이쁜차 완전 튜닝 완전 개점 어 갑시다 이거 참아? 거기로 가죠 아 튜닝 튜닝차 참아? 아니 난 군용차량이 날거같애 아 그래 튜닝차 차리를 건너야된다 그랬잖아 아 근데 아 뭐 튜닝의 끝은 순정이란 말 있는데 난 아직 뭐 근데 나는 군용차 자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근데 우리 두대로 가긴 해야됨 저 스쿨버스도 봤어요 스쿨버스 어때? 어 스쿨버스 개조하면 개좋지않은? 근데 스쿨버스 생각보다 별도 아니 근데 아니 세번추 세번추 네네네 그거 스쿨버스 타고 뚫을 수 있나 우리? 검..완전 할 수 있나? 되게 길 좁을텐데 아 근데 흠 잠만 우리가 4일을 할거니까 첫번째 오늘 거점을 정하고 거기에 정착한다 가방도 없어 이 둘째나 셋째나 파밍을 하고 넷째나 출발한다 이걸 생각하면 쓰읍 하아 그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파밍하고 준비하고 한 다음에 딱 결전의 날 탈출해야되는거지? 그치 아니지 우리는 4일차에 무조건 나가는거야 그렇게 결정되어있어 어 그니까 막 차 개조하고 뭐 식량 준비하고 옷 개조하고 무기 준비해놓고 막 이런 다음에 딱 해야되는거 루트가 또 두갠데? 어 어 그래? 위쪽으로 가는 루트 있고 아래쪽으로 가는 루트 있는데 아래쪽이 더 안전할 것 같다 왠지 왜? 왜냐면 위쪽으로 가면 소연님이 말한 군.. 군사지역? 막 그런거 있을거 같은 느낌임 근데 대형망치만 구하면 뭐 다 뚫어서 갈 수는 있긴함 음 그러면 우리는 대형망치를 먼저 구해야겠네요 대형망치 있는데 찾아야겠네 무조건 대형망치 일단 완전 필수 응 음 저희 그럼 차부터 구하나요? 망치부터 구하나요? 사실 둘 다? 그래야 돼요 응 둘 다 둘 다 말한 그 루이비를 갈 수 있음 음 다 같이 이동을 하는게 어떨까요? 오케이 소연이만 찾아서 그러려면은 대형망치를 찾으려면은 그.. 경찰서? 철물점을 가야되는데 철물점? 철물점을 철물점을 서강서? 철물점은 철물점이 없었던 거 같은데 옛날에 Ted 한wer beim 다 잃을때는 망치가 있었나? 없었던 거 같은데 없었어요 잠 자야겠다 저기 자고 혹시 불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 담배 피워야 되서 dim 불, 라이터 여기가 가스레인지가 없더라 감사합니다 불 좀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한대 피고 바로 드릴게요 이색하이엔 전담 없나? 전담 라이터 안주어졌나? 왜 안주어지지? 루이빌 괜찮겠지 여러분? 저기 가면은 확실히 괜찮긴 한데 저기가 나는 괜찮다는 걸 내가 그 옆 옆집에 살아봐서 알긴 한데 근데 가는게 좀 가다가 전멸함 근데 업자님한테는 내가 가는 도중에 전멸을 하면은 다같이 또 시도할 수 있거든요? 네 나고 되는게 문제임 아 맞아 맞아맞아 그것도 그래 맞아 그래서 절대 다같이 가 오케이 오케이 옥자님은 저기 어딘지 알아서 내가 봤을 때 옥자님 저녁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때 차를 다 구비해놓고 옥자님 왔을 때 우리 여기 모이는데에서 데리고 가는게 가장 이상적임 아 근데 저 근데 아 근데 이건 좀 내가 성격이 좀 꼬아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뭐 저녁에 오는 사람은 그럼 개꿀 빠는 거네요? 하하하하 아 그냥 그렇다 아 아 그치지? 이게 뭐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이야 오 일리가 있는 말이야 우리는 고생했으니까 그치 고생했으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냥 글리는 얘기 글리는 얘기다 근데 옥자님한테 그 말하면 옥자님 오실수도 있어 옥자님 우리 옛날에 세범추하우스로 오세요 그러면 옥자님 우리집은 알거든 거기가 동숙이내에서 다섯 다섯 블록 옆이야 다섯 다섯 개 옆집이야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되니까 세범추하우스에서 오른쪽으로 다섯 개 그렇게 그렇게만 알아들을거야 옥자님은 어 세범추하우스가 그 좌표로 주신 그 집이요? 거기가 예전에 제가 살던 곳인데 거기는 혼자 살만한 데고요 거기서 다섯 오 다섯 개 옆집으로 가면은 집에 주차장도 달려있고 되게 넓고 막 살만한 그런 데가 하나 있어요 오 한 여섯 명이면 충분히 사는 지금 지금 뭔가 좋은 집을 빨리 이렇게 딱 정착해서 막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남는 시간에 공개 그렇다면 선택지가 두 개고만 일단 저녁까지 준비를 해서 옥자 들어오자 아 근데 옥자가 들어오자마자 여기를 또 찾아와야 될 거 아님 그쵸 그럼 옥자를 기다리고 간다 근데 참고로 오늘 두 번째 옥자님은 LCK 거기 가서 코스프레를 하셨기 때문에 아 집에 와서 씻고 어쩌고 해서 접속하면 12시 넘을 가능성 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건 무리 됐어 우리는 먼저 간다 나도 몇 시간 후에 떠날 예정 우리는 먼저 간다 출발한다 이거 못 찢네 찢을 수가 없네 응 그리고 옥자님은 무조건 좀도도로시하기 때문에 분명히 올 거야 차를 어떻게 구해서 나도 좀 이따 나가야 돼서 그 집에 이렇게 주차해놓고 다시 들어온 게 응 이상적인 그게 이상적인 근데 소풍이가 와야지 같이 가는데 아니면 세범축 네 이건 어때요? 완전 응 응 여기서 한번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보는 거지 여기서? 오오 오오 그것도 솔직히 괜찮긴 해요 왜냐면 저기는 좀 많이 보긴 했어 그래서 제가 몇 개 봤는데 네 저도 웹포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지도상으로 만약에? 응 지도상으로 본다면? 응 그냥 우리가 나무를 캐고 바닥부터 집을 짓는 거 이만 아 여기다가? 4일 안에 끝나나요? 4일 안에요? 근데 그럴려면 적어도 두 면은 막 한 면은 막혀있어야 되지 않아요? 한 면 한 면은 막혀있어야 돼요 진짜 그러면은 아 세범추 응 저기 있잖아요 우리 위에 어떤 거? 저 저 저긴 어때요? 어디 어디 어디? 저 혹시 아 이걸 나 맵 뚫려있으면 좀 많이 저도 이거 공유해야 되나요? 이거 그 디스코드로? 아 그러면은 화면 공유로 해주세요 대신 우리 화면 공유로 하되 마이크 끄고 같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만 하자 오케이 같이 보여주는 거지 응 아니 근데 별거 어려운 거 아니기나 게임 안에서 공유돼? 잠시만요? 지도가 우리 이거 파티 맺는 건 없나? 어 옛날에 있지 않았나? 이거 추가해가지고 그거가 여긴 없나보다 은신처 해놓고 막 같이 같이 비키니 툴이 뭐지? 그러게 옷 만드는 건가? 비키니 툴? 뭐지? 컷트리 컷그레스? 뭔가 잔디 깎고 나무를 깎아? 저 디코에 일 거기에 올렸거든요 어 내 앞 오케이 오케이 검은색 화살표로 표시해 놓아 나도 아까 저기 봤는데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아 저기 완전 궁금하지 않음? 저기 약간 흑바닥에 뭘까 근데 물이 없는데 괜찮겠어요? 아 맞다 단수가 안 되잖아 단수 안 돼 단수가 안 되면 여기 단수 안 돼? 어 단수 단전 없음 여기서 뭐 단전 안 된대요 음 그럼 한번 진짜 가볼만 하겠는데? 가볼래요 저기 차에서? 아니면 세범님 어 어 어 님들 저기 밑에 어떤 저기 밑에 저기 누가 밥 갈아 놓은 거 아님? 어디? 어디? 아 이거 잠시만 여기 완전 궁금하네? 이거 맵 맵 바보쌤 저거 누가 봐도 아 저 막 논두렁 아님? 근데 옆에가 뭔가 이상한데? 나 안 보이는데? 마굴? 마굴같이 생겼어 나 안 떨려있다 여기 무슨 목재 막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면 광산? 좀 마굴같이 생겼어 소연님 이건 아닌 거 같아 저기 완전 무섭나? 아니 아무리 봐도 생긴 게 마굴인데 저거는 딱 봐도 근데 위에 첫 번째로 말한 데는 뭔가 어 인종 진짜 저기 우리 다같이 차를 하나 구해서 어 저 지도 보고 가보고 괜찮으면 정착하고 있거든 그럴까요? 이거 더 이상 소풍이 기다리면 안 될 거 같아 우리가 그냥 정하자 소풍이 기다리지 말고 어디 있는지 알려주자 우리가 가자 일단 우리 먹을 거 좀 먹고 아니면 여기다가 잘 보이게 상자 하나 만들어 놓고 편지 쓸까요? 편지 써놓자 우린 먼저 떠나 존나 안 오길래 같은 여기 종이랑 펜 있음 이러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오길래 떠난다 잘 살고 알아서 찾아와라 어 빈틀어 저렇게 보인가요? 다 모였더니 떠났어 자야겠다 잠 자놓고 밥 먹어 놓고 물 마셔 놓고 잠 잘 거 다 자고 식사 할 거 좀 챙기고 앙통 파티 드레스 아니 근데 소풍이는 지금 말할게 껀데 아니 소풍이는 진짜 뭔가 모험 혼자 하고 있을 거 같은데 저번에도 진짜 야무지게 다녀있는데 어디나야 쪽지가 잘 보일까 애짱보 나 나 리딩해야 된다고? 근데 나도 외부는 몰라 나 루이빌 현진 근데 기름통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통 왜? 아니면 님들 개쩍은 생각해봄 어 맵을 펴야됩니까? 예 뭐죠? 아니면 나 보여줘 궁금한데 있는데 여기 한번 보셈 디코로 띄워 저기에다 수상가옥 지사진 쓴 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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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도 있어 저기 배 저거 완전 그거 아님? 탈출할 때 쓰는 배 아님? 근데 그게 돼? 수상 그게 돼? 솔직히 가릴 수 없어요 아 예 그냥 거기에다가 나무판다 깔고 그 바로 거주 가능 저 그 정보 하나 있는데 하드 마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소장님 그렇게 따지면 거기 말고 그 위쪽이 더 낫지 않아? 저 섬처럼 끝에 있는 거 근데 사실 저도 몰라요 그냥 궁금해서 찍어보면 아까 그 두 번째 꽃 뭐였지? 아 여기도 차를 구해서 다녀올까요? 차를 구하러 가죠 일단 막 먹을 거랑 이런 거 다 챙깁시다 밥 좀 더 챙겨야겠다 통조림 그러면은 인정 솔직히 직접 가서 보지 않느냐 몰라 나 이거 일단 물 먹고 밥 먹고 자고 전투 준비하겠음 네 저도 거의 완료 저 그럼 마트 들려서 음식만 좀 가질게요 저도 같이 가죠 여기 음식 만원 저도 같이 갈게 여기 음식 만원 여기 음식 만원 고주의 음식이 많아? 저 아 아 아 미안합니다 근데 일단 배고프시면 여기 순무 씨앗이랑 양파 씨앗 이런 거 좀 까먹고 계세요 아 없네 아니 진짜 사로견 같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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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상자 아 그거 아 내가 구석에 숨겨본 건데 찾았네 아 아 아 야 야 귀신같이 찾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뭐 쪼개 먹어야죠 뭐 이런 상황에서 쪼개 먹는 게 맞다 응 나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막 하하하하 여기 담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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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음식은 저 안에는 없나 여기 땅 담배랑 몸무게에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이거? 오우슈 쭉쭉 빠지네 음 식 저 준비 끝 아 초콜릿 먹으니까 취했음 언니 그거 그 술 초콜릿임 아 아 그렇구나 아 아 아 근데 지금 밤인데 지금 가도 됨? 이제 밤 된건가? 음 음 음 이제 밤 된건가? 음 음 뻑이죠 음 음 음 근데 차 있는 곳이 여기서 멀지 않음 그럼 가죠 갑시다 문 닫고 갑시다 네 문 닫고 갑시다 문 닫고 갑시다 문 닫고 갑시다 문 닫고 갑시다 lk 와 저기 위에 가만히 여긴 여기 м 쏘연님! 쏘연님! 아! 떼! 준비 개마나 있다! 잠시만요. 전투! 아 왜.. 일단 탈아서 오시다! 어! 뛰 좀! 오케이? 네! 오케이! 어? 이거 되나? 아 잠시만.. 이거 가량이.. 그래도 사람을.. 지나물을 거 같은데? 위험하신 분은 그냥 도망가세요! 네! 근데 뭐 다들 한 점수 하시는데? 아우! 씨.. 어? 아냐아냐 안 물렸어 안 물렸어! 안 물렸어 안 물렸어! 자.. 내가 무리해서 민폐가 될 거 같다 거슨.. 저요! 물렸나? 아 물렸어? 다시 살아올게요! 저.. 저도 빨리 셰핑으로 와야될.. 아 씨.. 뭐라고? 두 명이나? 아.. 파밍.. 파밍 다 셰기 너무 귀찮은데? 그럴 거면은 저기 있잖아! 어 뭐야! 이미 돌아가셨는데? 잠시만.. 나 90%인데? 도.. 죽었다고? 어.. 이미 돌아가신 거 같은데.. 저 노란색.. 어! 여기 이거 혹시! 그러네! 쇠고님이 이상하게 걷고 있는데요! 아닌가? 꼬피님인가? 꼬피님! 어 이거 죽으셨어! 죽으셨어! 돌아가셨어.. 이거 되게 빠르게.. 아.. 이거 가방이랑.. 내가.. 내가 들고 갈게.. 어.. 내가.. 어.. 언니.. 나도 근데.. 오른팔.. 물리면 몇 퍼센트에요? 물리는 거.. 소윤님.. 소윤님.. 또 안 들려요? 아.. 또 안 들리시는.. 그건가? 아.. 음.. 아..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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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를 그냥 들고 가도 되나? 혹시? 몰라서 그런데? 요리사 세본맘은 어떻게 좀비 세상이 최강자 리더가 되었는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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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쓰고 계셨더라? 실.. 아니면.. 나 아직.. 나 좀 늦게 죽을 것 같은데 좀 버틸까? 아니.. 어.. 그 있잖아.. 집에 가서.. 아니.. 90% 남았거든? 어어.. 그거.. 집에 가서.. 아이템을 다 넣어놔 그 다음에 좀비한테 밖에 나가서 자살해 내가 차 구해놓을게 그때까지 그게.. 그게 빠를 거야 하.. 괜찮아 지옥엔.. 가방 있으면 구해놓을게 잠만요.. 눈치 보이소.. 다시 왕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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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뭐.. 알코올솜.. 어.. 이거는 좀 중요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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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 것 같은데? 그 꼬삐님 제가 일로 오세요 제가 다 주었거든요? 어.. 제가 여기다가 다 떨굴게요 꼬삐님 여기 있어요.. 여기.. 먼저 가.. 먼저가세요.. 네.. 어.. 저.. 소풍인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어이 씨! 조심! 이건 내 건가? 너는? 감사합니다. 네네. 나머지는 저기 이거 비타민인데 나머지는 집에 가서 마치겠네. 소연님 내 말 안 들리나? 그 이거 이 씨앗도 그건가요? 저기인가요? 아! 아까 소연님이 주신 거 하루 경과 그 다음에 아! 라이터 하나! 어! 라이터! 하나만 죽고 그 다음에 알코올 솜이랑 진통제랑 비타민 이렇게 맞죠? 저 차만 금방 구해올게요. 기름 어 오케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 차가 소연님이 갖고 싶어하던 차다. 아 이거 열릴 것 같고 어 아니 근데 왜 시계가 없지? 시계가? 여기 아 까비 차 상태는 다 하나같이 좋은데 어! 오오! 오오! 어떻게 알았지? 나 시계 처음으로 주웠어! 와아! 뭐야 이거! 아니 말하는 대로? 뭔데 이거? 와 진짜 오래 걸렸다. 시계 하나 주는 게 이제는 시계를 버릴 게 아니라 발견하면은 무조건 무조건 가져와야 됨. 음 금연검 나 감, 강력 접착 테이프 현재 쓸데 있을 것 같애 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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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 뭐야 유코기빠 이거 릴카운인가? 흐어어 아 괜찮은데 아하하하 아.. 개웃기네 아.. 이거 약간 위험하긴 한데 졸림 문 잠그고 묻음문 잠그고 잠자기 괜찮을려나? 침대에서 못잘지가 너무.. 너무 오래됐는데? 저거 아직 한번도 안죽었어요 진짜 에논즈 드링크같은거 먹어야겠다 기름통.. 그거 한번.. 뒤져볼게요 아 근데 지금 새벽이라 좀.. 위험한데? 아니 내 생각보다.. 다섯명인데 다섯명 모이는게 진짜 힘든 일이구나 너무 쉬우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왜.. 아니였어 왜 안 일어나지? 그렇게 피곤했나? 스트레스가 50이나 쌓여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은? 왜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 일어나 에이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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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누띠 아침 먹어 이거.. 이거.. 이거 기름통인가요? 허어엉! 아니지 아니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빼.. 빼는게 아닌데 이거는? 기름이 없나봐 기름이 없나봐 차는 많은데 기름이 없네 이러면은 주유소밖에 없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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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것 좀 가져가야 될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집에 먹을 게 너무 없던데? 데우지 않은 인스턴트 밀가루 밀가루 이게 되나? 요리를 할 시간이 되나? 아 이런 거 가져가야겠다 했어 슬픈 안보이는거라서 여기만 안턴거봐 진짜 거의없네 이쪽라인이 안보이잖아 나라도 그랬던거같애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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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가방 발견 가방 발견 리카야 가방 발견 이거 용량 23개짜리다 심지어 나이스 나이스 닥터베퍼다 닥터베퍼 몇시간만에 가방 발견한거야 나 심지어 가방 하나 더있어 내꺼랑 근데 용량이 똑같아서 집에다 갖다놓으면 누가 쓰면 되겠다 오케이 음식주들 신발 아 잠깐만 매우 부거움이라고? 어이구 어이구 다시는 죽지 않을거야 언니 근데 되게 장수하는 타입이네 그러니까 말이야 좋겠다 난 신발이 없어서 자꾸 발이 까지네 신발? 신발 없어? 신발 어 신발 찾을거야 자 집에 갔다올게 아 장수 장수축 범장수 기름을 아 나 무거워서 나도 집에 갔다 와야겠는데 마음이 꺾인다 안 돼 꺾이지 마 신발이 없어 나 진짜 자꾸 이거 비스나 나 새로 뽑아왔는데 일단 집에 갔다오자 이거 가방은 너무 커서 여기가 어디지? 나 어딨지? 아 여기구나 차거리가 엄청 가까우지 아 지금 거의 없는데 일단 집에 갔다와야겠어 바로 옆이라서 바로 옆이라서 슈퍼 아 아니다 알다 집에 갔다오자 안다놓게 슈퍼 마켓까지 쓰기엔 너무 아..그럼 다 찢어져 집 여러분들. 네. 제가 왔습니다. 오. 어서와요. 나 기름통은 구했어. 일단은 소풍이 오면 가방 내라 하고. 음식도 많이 가져왔으니까 드세요. 그리고 장어. 드디어 장어. 음식. 그리고 이제 칼 버려. 됐다. 이제 얼추 물만 마시고 물을 담고. 와. 드디어 피부 상태. 통조림 딸 줄 아는 사람 있을라도 모르겠네. 에너지들 인크라운. 여기 소독약이, 소독솜 이런 거 있지 않았나? 약솜. 약솜으로 이거를 제거한 다음에. 먹을 거 좀 가져왔어요. 저거하고. 엄청 든든해졌어요. 닝장공. 그쵸. 아 발은 진짜 빨리 치유된다. 치유가 진짜 빠르다. 제가 한 번만. 그리고. 한 개 더 주고. 차 한 번 더 구해올게요. 됐다. 이제 다른들이랑 합류하죠. 세 번. 세 번 더 파이팅. 나는 자. 준비랑 싸우면 이세카이로 가서. 나는 뒤에서 응원할게. 근데 소연 님은 뭐 하려고? 응원. 응? 응원할지. 뭔가 이상한데. 응원한다고? 대화가 되는데 왜 응원하는데? 돌아왔으면 일을 해야지. 연료탱크. 아. 왜 이렇게 기름이 없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차는 거의 다 멀쩡해. 진짜. 그냥. 기름만 없어서 그렇지.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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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유소. 어. 주유소. 찾는게 빠를 것 같긴 한데. 아. 좀. 그런게. 기름통 하나 더. 이거 옥자님 오면 같이. 들고 다니면 되겠다. 에이. 아닐까? 여기 다. 여기 다. 파밍하고 있지 않았나? 나 여기 있어. 아. 연료가 없어. 여기 다 파밍하고 있고. 보이지 않았어? 나 여깄어. 언니랑 연료 얘기했는데? 나 여깄어. 나 여깄어. 같이 있었다고요 또? 어? 나. 그 주차장 있는데 있어. 주차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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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서 아래. 거기 아래 있어요. 일로와.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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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 여기. 나도 왔어. 있잖아. 소아님 여기. 네. 없음 그게. 기름이 하나도 없음. 네?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죽이면 사람이 사라져. 응.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좀비만 죽이면 이래. 아 맞다. 소연님. 마트 주차장. 소연님 일로와 볼래? 아무도 없는데. 가셨나? 아 기름. 이거. 주. 그거를 먼저. 찾는게. 빠를 듯. 주유소. 소연님. 여기 계시나? 所연님. 네. 이거 차이 참 땀면. 네. 그것도 안 wa. 아 이런. 개꿀 차를 두고. 조성 수포. 버 aggressively 열심히 pivot rent. 이런 개꿀차를 놔두고 진짜 쓸 수가 없네 주차...아니 진짜...어 잠깐만 오히려 이런 차가 기름은 있을 수도? 아닌가? 헉! 어 있다! 진짜 오히려 있다 얼마나 있는데? 장난해? 하아...이거를... 몇시지? 7시 20분? 여러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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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넣는데 주유소는 보통 색깔이 뭐예요? 하...이거걸 모르니깐... 답답해... 주황색? 여기서 7시? 이런데? 어? 나...나 못하나? 아 서버 재부팅한다고요? 나 나가야돼? 어? 나 그러면...잠깐만... 이거 기름 있는지 한번만 확인하고... 오케이 왔어... 기름이 있구나... 아니 근데 기름이 담기고 있긴 한거냐? 나...여거 들어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 아... 아... 나 들어갈 수가 없어? 오케이 서버 재부팅? 여기 뭐하면 되지? 어...네네... 저 잠시만요... 여기...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고... 됐어요! 저 이제 됐어요! 재부팅해도 돼요! 하... 끄면 되나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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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휴... 휴... 아 근데... 아... 잠깐만... 여기 갈까 진짜? 여기도 괜찮은거 같긴함! 뭔진 모르겠지만... 마굴처럼 생기진 않았고... 제2의... 그거 될 수 있을 것 같애... 제2의 그... 삼뚜기 하우스 마냥... 단수가 안되니까 이 서버는... 꼭 호수를 낄 필요가 없다는 거를... 깜빡했어!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던 데는... 어... 안전... 안전한 건 확실하고... 여기...여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왜냐면은... 어... 가까워 일단! 만나는 장소에서... 옆에 왼쪽 바로... 여기라서... 내가 가자고 한 데는... 너무 멀어서... 안전한 건 확실한데... 쓰읍... 좀... 약간... 좀 봐야될듯? 아... 캠핑장 같은데요! 그러면은 의약품도 있고 막... 나쁘진 않은데 대신... 그... 문... 문을 닫는 데가 없지 않나? 캠핑장에는... 보통? 기름을 구... 구하고 있긴 한데... 이게... 주유소... 아니면 안될듯? 지금 보니까... 주유소 있어야 돼요! 주유소! 여러분! 주유소가 주황색이라 그랬잖아! 내가... 찍어볼 테니까... 맞다 아니다 해줘봐! 이거? 이거? 아 근데 이거는... 이거일 리가 없는 게... 우리가... 아니면... 근데 다 주황색인데? 초록색? 쓰읍... 아... 주차장같이 생긴 거... 가 없나? 아니 주차장이죠! 주유소 주유소! 아... 초록색이요? 쓰읍... 주유소? 이거! 이거! 저거 왠지.. 이거! 이거? 앗! 맞아요! 왠지 그렇게 생겼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차 있고 괜찮은데? 가까운데? 가볼만한데? 저 정도면은 걸어서 갔다 얼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나? 여기서 저기서 차갖고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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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후 탈출 모드 빼셔도 될 듯? 그거 빼고 나중에 아 뭐 버그가 있구나 지금 어 뭐가 문제가 있나? 아 그 목소리 안 나오는 거 아 소연님이 필요한데 근데 저거는 옥자님 아니면 소연님이 필요해 저기에 갈라면 근데 지금 소연님이 자꾸 뭔가 버그가 나가지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버그가 안 걸리는 거 보니까 제가 저는 그 존보이드 아까 아침에 삭제했다가 다시 깔았어요. 혹시? 나는 오늘 아침에 존보이드 확실하게 하려고 아예 폴더랑 전부 삭제하고 다시 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1 존보이들 삭제 2 창작마당에서 내가 구독한 모드 존보 구독 취소 3 뭔 메모장 켜고 8 8 8 8 8 숫자 변경 모르겠다 뭘 뭘 이렇게 하니까 나만 지금 버그 없는 거 같지 않아요? 나랑 꽃피님 없는 건가? 버그 없는 게 나랑 꽃피님만 없고 소풍이도 없는 거 아니야? 소풍이 있나? 음 아 소풍이도 아까 걸렸었구나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가 문제지? 아 좀 귀찮으시겠는데? 아 근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틈을 주면 안 돼 나 이제 일어난 지 거의 24시간 다 돼가서 이제 이렇게 틈을 주면 나 이제 슬슬 졸려온단 말이야 게임은 빨리 해야 돼 지금 종보이들 빠져서 잠을 오는 거 또 모른채로 플레이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이런 틈을 추지 말아줘 어 나 터미네이터 없었어 없었어 난 터미네이터 없었어 터미네이터 없었어 터미네이터가 뭐길래 그러지? 근데 릴카도? 릴카도? 릴카도 터미네이터 있었어? 아 그러면 그것 때문인가? 나랑 꽃피님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특성 없음 아 나중에 총알 안쓰고 총을 쓸 수 있는 개사기 특성이구나 음 무한탄창 개사기네 진짜 개사기네 진짜 개사기네 진짜 개사기네 나 좀 근데 그 개사기를 넣은 이유로는 그만큼 좀비가 겁나 달려든다는 뜻 아니야? 그 무한탄창을 뚫고 들어와도 죽을 수 있을 만큼의 좀비들이 안아달라고 손 한번 잡아달라고 그렇게 막 온다는 걸로 밖에 안 들리는데? 아 라이브를 봐달라고? 뭔데? 방송복 반스 버거가 이게 야 반스 벗어보고 싸워볼거라 아니 이거 프릴 반스가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이거 네 무결성 하고도 했습니다 프릴 반스? 아니 지금 다들 프릴 반스가 문제다라는 얘기 중 지금 지금 토론하고 있거든요 오 조기에 뭐야? 좀비를 어 좀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위상 버그가 발생하는데요 네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맵보고 뭐 이런건 다 안 다 괜찮거든요 응응응 근데 좀비를 잡는 순간 사람들이랑 아 이색하이 경계선이 나뉘어짐 아 아 진짜 어? 터미네이트 독서 아니야? 나 위상 갈렸을 때도 그 반스 입긴 했어 어? 프릴 반스? 왜 하필 프릴 반스지? 왜? 그럴리는 없는데? 하하하하 임혜진 아니 잠깐만 셀마우스 순대님 야 나 근데 그 반스 포기 못해? 나 이 내면에서 품어져 나오는 나의 여성성을 숨길 수 없어 잠깐만 그럼 릴카는? 나에게 있어서 릴카도 반스? 그 반스 입었었대 아 진짜? 그죠? 헉 아니야 근데 릴카님은 아니야 내가 봤어 우리 반스 그 공유하는 사이거든? 내가 릴카님은 저기 호피무늬 반스였거든? 흠 아니야 근데 이거 대화 내용 전라 이상해 하하하하 아니 근데 나는 진짜 그거 입었는데 입고 나서 나도 약간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진짜 나는 안 입긴 했어 나는 프릴 반스 안 입었어 아니 이거 저주 걸린 반스였어 아니 근데 이거 반스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 하하하하 저주 받은 반스였어 이거 아 이거 대화 내용이 와 근데 일단은 네 좀 모두를 좀 정리를 해 볼게요 네 아니면 이거 막 오브젝트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리고 그런 적도 있었대요 오브젝트? 근데 그 오브젝트로 만약에 위상이 갈리면 에러가 뜨거든요 응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는 걸로 이렇게 위상이 갈리는건데 그러니까 모니터도 하나로 다 구름 진짜 반스야? 안녕하세요 핀하 안녕하세요 핀하 핀하 헬로헬로 지금 반스 사건 프릴 반스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예 프릴 반스? 꼬피님 프릴 반스 안 입었죠? 예 저 물방울 헉? 나머지는 입었대 아 맞나봐 이거 프릴 반스 때문인가봐 아아 프릴 반스 때문이요? 프릴 반스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게 다른건 다 괜찮은데 좀비를 잡는 순간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갑자기 이색하이 갑니다 다른 사람인지 주변에서 사라져요 아 네 앞에서 혼잣말 하고 계시더라구요 마지막에 맞아 근데 다른 사람도 혹시 저 보여요? 아니 보여요 보이고 나는 왜 다른 사람이 안 보이지? 목소리도 다 들려요 헉 맞아요 혼잣말 하시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계속 혼자 헐 이거 다이나믹 트레인 모드예요 우리 트레인 모드가? 어 모아 트레인 모드인데 지금 다이나믹 부분을 껐어요 그 부분을 지금은 끄고 있고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다 현실이 안 나 혼자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야 사일런즈 상상으로 꽃핀이랑 소세범이랑 소품언니랑 상상으로 막 내가 둥근다고 그래 말이 안돼 이 세계에서 내가 애쓸일이 없어 말도 안돼 뭐 이상하잖아 뭔가 배고있긴해 스네이크 모드 있어요? 그런거 없죠? 스네이크 모드 있는데 그 스네이크 모드는 예전에 무림 서버에서도 썼던 겁니다 음 그리고 지금 그거 다 최적화를 시켜놔가지고 음 에러가 없는데 왜 무림 서버 했을때랑 지금 서버랑 비교했을때 추가된게 뭐예요? 야 근데 만약에 거의 많이 빠진거죠? 야 이게 나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거 아니야? 괜히 고민했는데 근데 어차피 수정을 해야될거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아 그래요? 음 만약에 이랬는데도 똑같이 하면 나 그냥 내가 다 밀고올게 근데 왜 님들 저 안찾아요? 아니 그 기다렸어 기다렸는데 뭐 개하나 나 절름발이 돼가지고 절뚝절뚝거리면서 본진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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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맞다 생각해보니 너라는 존재를 까먹었을지도 우리 왜이냐고 있었어 왜이냐 야 야 너 없으니까 나의 민간이가 느껴지지 않은거야? 야 너 없으니까 세범님 겁나 신나하던데? 우리 여기가서 틀림차니까 여기가 좋은거 같아 이러면서 세범님이 제일 좋아했어 아니 진짜 근데 진짜 섭섭하다 기다렸는데 안와 너무 안오잖아 진짜 섭섭하다 그리고 우리 유일하게 기름있는 차를 가지고 나가서 그 차를 어디다 꼴아박은거야 도대체 아니 아니 많은 일들이 있었어 주유소간데 좀비 존나 많아가지고 차버리고 티림 죽었어 그 차를 버리고 튀었다고? 아니 세범주 어 우리 어디서 모일래 그거 언니가 맵 열어서 우리 다시 정하자 아 그럴까? 아니 근데 소풍아 골라봐봐 지금 소연님이 픽한 데가 하나 있고 어 내가 픽한 데가 하나 있는데 응 장단점이 있어 일단은 그 내가 두 개를 동시에 보내줄 테니까 어 니가 한번 봐봐 너 있었어야 됐어 아까 회의에서 가고 싶었어 갈 수가 없었어 일단은 여기 일반에다가 내가 여기 일반에다가 내가 올려줄게 나도 나도 포로감 이게 이게 소연픽 근데 이거 되게 나름 되게 괜찮은 와아 무슨 저기 구석땡이 저기 설마? 응 어 아니 언니 어 소연언니 이거 좀 심한거 아니야? 뭐 약간 세상과 단절되고 싶은거야? 근데 필요할때 그니까 이제 집에 먹을게 독났어 그럼 맘먹고 나가야되는거지 우리 이제 쪼개서 먹다가 먹을게 없어지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 어 내 음내 나감 내 픽이 세번픽 어디갔어 아니 저희 너무 단절되어있어 인류에 인류 그냥 좀비와도 단절되어있고 그냥 사람들와도 단절되어있는데 그치 모두와가 단절되어있는데 저기가 그치 그냥 좀비도 좀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야? 저거 약간 맛먹고 나가려다가 죽어봤는데 우리 저기서 산딸기 뜯어먹고 살아야돼 저기 근데 나쁘진 않은거 같긴 한데 일단 가까워 아니 우리 좀 아니 좀 약간 속세랑 가까운데서 살자 우리 나중에 이동도 하고 이래야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한번 봐봐 이거는 내가 고른데거든 일단 여기 크게 봤을땐 여기쯤이야 그 다음에 루이빌이 가다 거기 어 맞아 루이빌은 안돼 루이빌 다시 가자고? 어 아니 아니 일부러 일부러 루이빌에서 리스폰 안시켰는데 이거를 다시 루이빌에 간다고 아니요 아니면은 야 루이빌이랑 비슷한데 있네 저기 위에 주택단지 모여있는데 쭉 있는데 어디? 음 저기 저기 무슨 검은색이랑 분홍색 위에 위에 보면은 좀 뒤에 물 있고 아 그러게 근데 저기는 죽으면 진짜 하아 저 물 있고 저기 내가 내가 선택한 데는 아니면은 그냥 우리 큰 건물 하나 자꾸 그 주변으로 바리게이트를 쭉 치는 거야 아니 우리 그냥 그 만남의 장소 그냥 거기에 다 뜯어서 고치자니까 그냥 아 아 아 그 거기에 게임기도 있어 핀볼이랑 아 아니 리모델링 하면 되잖아 1,2층 그거 다 뜯고 침대에 구애가 저거 침대 넣고 하면 되잖아 가능하긴 한데 그래 하 부활장소가 좀 빠른 걸 생각하면 그게 날 수도 그러니까 일단 서버는 열었는데 들어와 오지 말아보세요 네 안 들어가겠습니다 절대 열고 절대 들어가 한 번 더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돼서 아니 목공레벨만 올리면 어차피 금방 만들어서 그거 할 수 있단 말이요 그거 그래? 아 아 아 미안해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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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웃기네 진짜 근데 진짜 그러면 리모델링 갈까? 우리 우리 모의 그 빵에서? 응 음 목공을 안 해봐갖고 아니 아니 목공 되게 올리기 쉬워 그거 비디오 가게 찾아가지고 응 목공 그냥 쫙 쫙 본 다음에 아니면 좀 뜯어고치면 목공레벨 금방 올라서 그걸로 그냥 침대 뜯어가지고 그냥 만들어도 되고 되게 쉬운데 그거 하는 거 어 알았어 그럼 나 믿고 맡길게 아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내가 집 지어줄게 내가 리모델링 쫙 해줌 어떤 어 좋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그걸로 정한 거야? 아 그럼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만남의 장소 그 집을 리모델링에 대신에 인테리어는 님들이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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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짱 봉사랑 이건 내가 한번 해봄 하하하 하하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 모이면 차도 좀 구해오고 차랑 아 야 니가 해먹었다며 내가 할 말이야 내가 할 말이야 지금 소프 사정으로 그러실 순 있으세요 아니 너 너 해석인거 빨리 가져오라고 내가 할 말이야 그 유일한 차를 가지고 나가서 야 너 때문에 우리 주차장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알기나 해 하하하 하하하 죽었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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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방치 필요하다 우리 대형방치 저희 도구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도구부터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철물점 가야돼 철물점이 어딜까 도대체 아니 그 웨스트 포인트 지도 있을텐데 잠깐만 내가 찾아볼게 여기가 웨스트 포인트라가지고 좀 여기다 올려줘봐 이거 있을텐데 그냥 아 있네 어 야무지다 어 근데 이런식으로 약간 되어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울지도 근데 일단 내가 올려줄게 응응 일반에 내가 차를 구해올게 대신 나랑 한명 같이 가자 저기 어디있냐면 거기 주유소가야돼 주유소 나 이제 슬슬 일어난지 아 주유소에 존나많은 모습 그래서 백날과 지도보는 게임인가 원피스찬이야 나랑 한명 같이 가야돼 나 기름통 두개임 일단 나 올렸어요 일단 난 집구석에서 증축하고 있을게 아니 소연님 아 그래 소연님이 증축하기로 했지 아 근데 결국 그거 가야되거든 철물점가서 대형망치를 구해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아 아 맞다 님들 우리 니가 바로 총포상임 우리 술집 거기 응? 우리 술집 바로 니가 총포상임 아 원래 모이기로 했던 곳 어 아니 내가 모이기로 했던데 내가 이거 해줄게 여기잖아 여기 우리가 우리 위치 여기 아니야? 우리 거시기가 저장 어떻게 보였자 이거 어 여기 있을 거 다 있네 여기 여기 여기다 표시 다시 봐봐 다시 봐봐 나 표시에 있어 우리 집이 여기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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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가 바로 총포상임 총포상 가려면 대형망치 필요하다 대형망치 벌어가지고 대형망치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나 솔직히 말할게 나 대형망치 있었거든? 응 절름바리로 절뚝거리면서 받아가지고 내가 내 시체 찾으러 가다가 이게 서버가 다쳐가지고 찾아봄 아마 있긴 할거야 내 시체 잘 지져보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거죠 아니 그곳에 내 모든 것을 두고왔어요 소피스 거기에 진짜 다있음 모든게 다있음 님들 주려고 다 파밍해왔대요 소피스는 존재한다 서버 언제 열린? 이제 슬슬 손 떨리는데 카센터 어 병원 기가마트 주유소 여기가 주유소고 공장 음 그러면은 일단 우리 서버 열리자마자 집에 모여서 종이랑 연필을 준비해 어 그래서 종이에다가 적어 준비물 심부름 할거 대형망치 망치 도 뭐 이런거 다 필요합니다 다 적어야돼 그러면 이제 새벽에 옥자님이 와서 벌어 yapt 오오 집 같은 데 가서 들어가서 봐야지 서점은 있나본데 잠깐만 서점 어디야? 있어 있어 저 위쪽에 아 서점은 있네 아니 서점은 있.. 아 가전 저게 혹시 비디오 가게인가? 비디오 가게가 없네? 비디오 가게를 찾으러 진짜 차구에서 루이빌로 뚫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진짜 멀드로우 쪽 가거나 거기에 아마 있긴 할거에요 멀드로우 쪽 내려가면 아 멀드로우가 가깝겠다 그럼 루이빌말고 멀드로우로 가야겠다 우리가 웨스트 포인트니까 주유소가 양쪽이 두개구나 섭짱님 네 손 떨려요 많이 열어요 잠시만요 혹시 지금도 서버 열면서 시간가고 있나요? 이게 제가 목공레벨을 올리려면 채널을 봐야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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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늘어나 제 캐릭터 배고파지나요? 채널을 봐야되는데 아 이거 목손.. 목손실 내 대형망치 사라지는거 아닐까 시체 안에 넣어놨는데 대형망치가 있어? 아니 모르겠네요 내 시체 안에 있어 아.. 야 근데 내 생각에는 책 창고 가면은 비디오도 있지 않을까? 영화관이나? 영화관에 뭐가 있을지도? 영화관에 비디오? 영화관에 비디오? 영화관 서점 가전 가전에서 냉장고도 뜯어와야되고 그렇지 그렇지 냉장고 하나로는 안 되지 그럴 법한데? 그럴 법한데? 그럴 법한데? 카센터에서? 망장한 또르띠아집 200개를 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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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르띠아집을 뿌려라 뿌려라 올르띠아집을 뿌려라 뿌려라 아니면은 누군가가 연마을 루이스빌 비디오가게에서 비디오 털어야되는걸까?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알고있기 때문에 털어오는게 맞지않아 그거 가능한 사람 내가 봤을때 몇명은 없어 가자 누구한테 얘기하는거야? 누구겠어 아니 왜 지도만 보고있냐고 좀비 잡는게임이라며 누구겠냐고 세범 화이팅 아니 나는 안돼 나는 안돼 아니 멀드로우로 오셉 아니 멀드로우로 오셉 떠나기위해 여기를 왔는데 거길 떠난다니 아 아니 멀드로우에 있네 이거 보는데 야 그냥 건실하게 나무 뜯고 용접해 네 멀드로우 그거 줄게 아니 근데 우리 술집 잘 진짜 침내 꼭 만들어줘 침내? 제발 침내 언니가 만들 수 있다니까 죽어 아니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양쪽 다 막아줘 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저 다 뚫린 곳에서 알겠어 저희가 각방도 만들어주세요 프라이빗하게 아 각방이요? 아 각방으로 프라이빗하게 네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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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중요하지 이렇게 아 아니 나 멀드로우지도 올렸음 서버가 켜지고 있고요 네 다 됐나요? 서버장님 어째서 공주 옷은 놓고 귀여운 옷들은 놓지 아니한 아니했나요? 아이 옷 같은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네 많이 무거워지거나 흉돌이 날 가능성이 근데 그럼 공주 옷은 왜 넣었어? 그 취향인가 봐 아하 아하 공주님 한 끼 음 취향인가 봐 아니 이거 우림 서버에 있던거 였습니다 아 양인가 봐 네 우림 서버에 있던 어버장님 취향이 약간 취향 대공개 흰이 달린거 좋아하시네 프린에 프린의 의미가 많구나 은밀한 취향 공개 프릴 반스 프릴 옷 프릴 스타킹 프릴 스타킹 메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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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던데? 원래 있었어요 어? 하는거 보니까 있나보다 없을걸요? 있었어요 아 뺐구나 저런 음 확인 이거 그 패치 뭐 빠진거에요? 지금 어 일단은 가장 의심되는게 모드중에 워트레인 모드중에 다이나믹 모드가 있거든요 네 그게 뭐죠? 그거를 다이나믹? 다이나믹 모드라고 여러가지 특성이 더 추가되는게 있는데 일단 그거 뺐구요 네 그거 뺐고 그리고 좀비 수량도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네 그거를 일단 초기화를 시켜놨어요 기본으로 네 음 그래서 일단 기본으로 초기화 시켜놨고 네 딱히 변한거는 그 그 뭐지 그 죽었을때 경험치 잃는게 음 아마 한 10%정도 잃을수도 있어요 흠 그러면 70% 아 경험치를 네 키는 아마 100% 그대로 태어나실거고 음 근데 10%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지 안될지는 또 봐야될거 같아요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중요한것만 말해줘요 목소리가 나른해서 잠올거 같애 아니 언니 너무 잠 안잔거 아니야? 일어났지 거의 24시간 다 되어서 저런 나른한 목소리를 들으면 잠에 빠져버릴 수 있어 아니 언니 언제 잘라고 흠 나 이거 나 이제 거점만 정하고 잘라그랬지 뭐앗 근데 뭐 거점이 안정이려 근데 우리 거점 정한거잖아 정한거잖아 맞아 정한거야 응 아니 일단 박옥자 불러 오늘 LCK에서 코스프레 일정있대 아니야 그거 어제였어 그래? 얘 왜 안오냐 그니까 얘 지금 그거 다섯명 모였는데 잘 돌아가는거 보고 어 나 좀 늦어도 되겠는데 나 좀 쉬다가야지 지금 이런 아니란 마인드로 지금 안 들어오는거니까 지금 옥자님이 필요해 우리 차를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옥자 뭐 어 그날 생각나게 한번 해줘야되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날 말였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번에 언니 옥자랑 이제 대박이제 손자라는거야 이제 하하하하 저번에 그날 말였다 하하하하 그날 저번에 죽였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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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웃기네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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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그 있었어 소연님이 옥자님을 죽여버린다 하하하하 세.. 세 범쯤 외워서 그때 당신도 당했는데 생각나겠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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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옥자님만큼 충격이 안 컸어 그날 진짜 하하하하 그냥 그냥 하하하하 웨난한 나는 너무 많이 죽었어 그런가봐 하하하하 너무 많이 죽던 사람이랑 그냥 죽었나보다 그때 옥자 내 카톡 일주일 이상한 일 그랬어 아 진짜? 옥자가 충격이 컸어 그때 내 마음이 많이 아팠나봐 아니 근데 그 정도로 과몰입했다고? 내 옥자가 그때 한 번도 안 좋아졌어 근데? 아 레벨이 엄청 높은 거였나? 그래서 나중에 연락돼서 해보니까 사실 그때 삐졌는데 쪽발려서 삐졌다고 말을 못하겠더라 아 아니 근데 진짜 삐진 거였어? 아 진짜 인생이었나봐 존보이드가 내가 나중에 골도 찍어준다 했었던 디오로 근데 안 찍어줬잖아 그러니까 그러고 시즌 끝났잖아 점수만 더 떨궈나봐 아니 개 웃겨요 진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어 나 접속된다 어 들어가요?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네 들어오시고 일단 소연님이 좀비를 한 마리 잡아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옥자님 끈에 나중에 봐 아예 새로 만드셔야 될 수도 있어요 날씨가 왜 이래? 네 일단 들어오시고 어 잠깐만 아 시발 아 좀비한테 물렸어? 뭐 터져 아니 그 날씨 날씨 이거 지금 서정수수 하신 거 아니죠? 아 날씨? 네 이거 자연 날씨입니다 아 근데 원래 이거 탈출 트레이커 이거 있었나? 님들 탈출 트레이커 이거 봤음? 네 그게 뭐예요? 아 원래 있었는데 원래 나와요 아 오케이 캠핑카 안에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나 나가 네 나가시고 소연님만 잠깐만 오케이 소연은 남아 소연은 남아 오 오 오 오 오 됐다 나 무슨 우리 집 아닌데서 냅뒀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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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es 아 일단 주유소를 가야되는데 하 도저히 저분들 주유소를 갈생각이 없고 목공에 다들 꽂혀가지고 스 Nov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일단 옥찬이잉 옥찬ерм 옥찬님 좀 기달려야될것 같아요 내 생각인데 일단은 천 챙기고 쩉 holistic 씌 쓰레기통 좀.. 이..이거..어..이거..어..이거.. 여러분 뜯어가는 거 있지 않았나? 쓰레기통 정도는 나도 뜯어갈 수 있지 않았나? 안되나? 왼쪽에.. 왼쪽에.. 떼어내기해서.. 떼어내기해서 내 가방에 못.. 떼어내기 아 안에 있는 걸 다 빼야되는구나? 떼어내서.. 제..제 가방에다가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집에.. 뭐..못 가져가나? 일단은 떼..떼어내고 아..아..오케이 떼어내고 이걸 가방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죠? 아니..이거를.. 아..이제 인벤에 와있어요 아..내 인벤에? 설마? 헥! 아이고.. 오케이 됐다 어.. 채집서적 아까 있었지? 잡지랑 신문 이런거.. 챙겨놓고 정비서적 챙겨놓고 아 근데 나..저기가 필요한데? 저 옥자님 필요한데? 국화점에서 먹을 것 좀 가져가야겠다 소금이 있다 소금 행주? 빭 통조림? 아 이미 너무 무겁구나 집에 가야겠다 아 근데 가방이 너무 무거워 솔직히 가방 너무 무거워 아 가방이 너무 용량이 작아 무겁다기보다는 엉? 뭐야? 일단은 그 집을 우리 거점으로 삼기로 했으니까 음 오 오 요리 소적 의료 소적 소리 후추포대 뒤집게 손잡이 냄비 어 손잡이 냄비 좋다 내 봄료띠아 만들 수 있는데 음 오 탄약 제작 설명서 기본 트랙 슈트 재킷 데이 데님 베스트가 뭐야 아 신문 11개 진통제는 내가 많이 갖다 놓긴 했어 여기다가 어 지금 내가 있는 데를 어 저거 놓자 음식 책 어 책 만원 아니 뭔 저거예요 저 목소리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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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뭐 저렇게 아 뚫어뻥 일단은 아 가방때문에 너무 자주 왔다갔다 해야 돼서 빡치네 일단 여기를 발견한 것만으로도 라이 스윙 문 닫아놓고 일단 집을 갔다올게요 차 있는데 주차장 가면은 어 뭐야 저거 아이씨 깜짝이야 개망할 것 같음 거기에 좀비 개만대 둘이 같이 있나본데? 뭐 소봉이 또 죽었어? 한 명은 저기 해탈했고 한 명은 울고 있는데? 저게 뭐야? 일단은 어 왜 왜 이거 가져왔냐면요 제가 병이 있어가지고 병이 있어가지고 집이 너무 더러우면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서 이 집안까지 들어가가지고 쓰레기통 비우면 그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쓰레기통 다 비우는 거 있지 않았나? 한 번에? 용량이 적으면은 용량이 적으면은 시체가 안 들어가요? 시체가 안 들어가요? 이게 대용량 쓰레기통이구나 아 모두 모두 삭제 아 이런 식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얘도 10칸인데? 얘도 10칸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네 팡팡 TV 소다병 네 저 터미네이터 특성 찍혀있어요 근데 아까는 좀비를 잡아서 죽였다면 이젠 그냥 좀비를 잡는 게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세범님 네 띵 야 소연님 보이시나요? 네 왜요? 왜 이렇게 말랐어 근데? 보여요 소연님 이 세계에 갇혀가지고 지금 아 지금 또 우리에게 또 안 들려요? 네 아 흠 흠 위상이 또 갈렸나 봐 너무 슬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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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님 옆에 우리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얘기도 안 들려 흠 흠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됐어 됐어 오 오 오 음 이거 지금 다 분리해 놓으신 건가요? 제가 막 가져와가지고 네 어느정도 분리하는 중 아 아 접시가 이런 거 어디다 놓을까요? 네? 접시 같은 거 아 접시 같은 거 왠지 그냥 이쪽에 요리하는 데 쪽에다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서버도 그냥 다 지우고 그냥 다 완전 싹 다 밀고 캐릭터도 아예 새로 싹 하고 올까요? 여러분들 진짜 귀찮긴 하겠다 네? 네? 클린 삭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옷 무기 모든 거를 여기다 다 넣고 캐릭터를 아예 제거하고 다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흠 낮잠 자다 일어났는데 웰 아직도 하고 계신 거죠? 저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아유 압도적자 신감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릇 마가린 밀가루 이것도 샅잔 요리용 냄비 요리 저기다 옮겨놔야겠다 요리는 이쪽에서 할 거니까 통물임류도 여기다가 넣어놓을게요 네잉 결국에 또 정리를 그래도 다행이다 정리를 하시네 어떻게 흐흐흐흫 많은 뜻이 함축되어있는 바리네요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아 근데 어차피 살아나가는 데가 의의가 있는 거지 이번에는 막 꾸미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서 괜찮을지도 와 바닥바라 그 다음에 빈깡통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아이고 cd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 나무도 배와서 여기도 해야 되지 않나? 하음 이제 근처에 나무가 있던가? 여기를 은신처로 삼을 거면은 이렇게 하고 아까 무슨 음식 관련된 거는 물병 냉주 볶음밥 오 뭐 누가 재료를 엄청 많이 가져왔는데? 치즈 모양 틀 실 복숭아 주스 오렌지 주스 감자칩 됐다 이 정도면은 완벽스 그 다음에 여기서 어 피곤하고 배고프겠다 얘 설탕 설탕에 절인 과일 물 물병 복숭아 주스 오렌지 주스 쇠국자 주전자 치즈먹 오 코코아 가루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다 행주 행주 요거 하나 뚫으면 딱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다 오븐 하나 갖다 놓고 그럼 괜찮지 않으려나?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어라? 이게 뭐길래 안 들어가지? 그리고 밀가루랑 베이킹소다는 요리할 때 쓰니깐 오 뭐야 누가 이렇게 소풍님 하고 쪽지 뭐야 저거 꼬피님이 쓰신 것 같은데 소풍님이면 어떻게 알았지? 당연하잖아요 나중에 저희 떠나갈 때 대비해서 수고하는데 안 떠나네요 귀여워라 일단은 창문이라도 좀 가려놓는 게 낫지 않을까? 천을 덧대서 커튼치기 천 덧대기 커튼치기 나무도 저거 해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시체를 들초매고 여기다가 시체버리기 아냐아냐아냐 시체 들초매기 안녕하십시오 어디 갔다 와요? 마트마트 요 앞에 마트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세요 멀리 갔다 놓고 그 다음에 얘 얘 정도는 트렁크 이용해도 되겠다 그죠? 문 닫고 뭐야? 아아 그 다음 피곤하고 출출하고 동요하고 목마르고 혼자 다 해 아 침대가 없는게 너무 한이네 소파라도 하나 일단 잠자자 그러면 여기를 그 저기로 하기로 했으니깐 오른쪽 보라색이 뭐였더라? 여기가? 위에를 다 목공으로 부수고 여기가 여러분 뭐였더라? 아아 총포상인데 못 들어갔지 아까? 맞다 맞다 코피님이 아까 여기 와보세요 보여드릴 거 있어요 이랬는데 못 들어갔지 음 기름이 조금 있고 어? 밑에다가 기름 다 넣어놔도 될 거 같은데? 와 큰일이다 야구방망이가 무기 하나 구해야겠는데? 이제 없어 내구가 이제 진짜 얼마 없어 어떡해? 큰일이다 보니까 다들 이상한 칼 칼조가리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겁나 안 나오는 거 같던데 총포상에 들어가려면 대형 외모가 있어야 되는데 대형 외모를 찾으러 가려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있으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차는 많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름통을 안에 이거 하나 쓰읍 아 이거 그냥 가자 온기옥 가자 얘 상태 괜찮지 이 정도면 완벽하지 이 정도면 완벽하지 진짜 조금 모아왔거든요 이 정도면 갈 정도는 돼 주유소 근데 문제는 주유소가 들어 보니까 제가 그 되게 그거래요 개 빡세야 돼 지금 기름통 하나 두 개 챙기고 싶지만 너무 무거워서 그 다음에 담배 하나 가져가고 피우고 근데 지금 소연님은 저 문제가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저 서버 때문에 소풍이 소풍이 소풍이도 안 될 것 같고 그나마 꼬피님 꼬피님은 지금 약간 바쁘신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아 걸어가는 거 개발까? 그 다음에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걸 내가 제시해 볼게 짐 자러 가 이따 와서 옥자님이랑 이게 가장 하드캐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옥자님이랑 나랑 진짜 잘 맞거든 둘이서 진짜 잘 맞거든요 그죠? 정답이다 연금술사 그게 맞을 수도 있긴 해 근데 그래도 이왕에 사람 많을 때 하는 게 좋으니까 일단 꽃피님이 옥자님이랑 비슷하게 플레이하셔가지고 괜찮을 수도 일단 단수 안 되는 거에서 개꿀임 지금 버리고 아 근데 다 좋은데 지금 그 야구빗다가 거의 다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집 라인에 먼저 가서 무기를 먼저 구해오는 게 괜찮을 거 같은 주유소에 무조건 좀비 많아서 그리고 그리고 어 이게 아까 내가 바빠서 못했는데 그 아 여기가 아니구나 무슨 무슨 어딘가에 맵이 엄청 많은 그런 안되겠다 그런 짓 하지 말고 일단 일반 가정집 같은 데 가가지고 무기부터 근데 무기 리젠 이런 건 안 되나? 어이씨 시계 같은 것도 어 어 아니지 물리긴 한 것 같은데 옷 때문에 안 물렸나봐요 옷이 워낙 좋은 거라서 이거 좀 위험하겠다 이건 좀 위험하겠다 아 나 너무 저기 무턱대고 나왔나? 아 뭐라 돛발린 차로 가기 전에 해야겠다는 그 망한 것 같다 얘를 꼭 잡아봐요 얘는 꼭 잡아야돼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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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테단 rebuff 아 Katy 호시 호시 오씨 옷이 이걸 다 막아줬다고? 헥! 막았다 아 진짜 위험하다 어 진짜 위험한데 어떡하지? 쓰읍 하아 아씨 아아 제발 차아 쓰읍 아 기름이 너무 없어서 위기탈출 쓰세보이 과연 그녀는 살아 그녀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 너무 날씨를 생각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와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옷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기서 뽀기고 가야겠다 어 진짜 위험했다 근데 이걸 안 쫓아오네? 전에 했었던 서버에서는 진짜 다 쫓아오던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어휴 살았다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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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랑 아 근데 이미 집에 개 많긴 한데 그래 그래도 다 좋은데 왜 집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 책이라도 있어야 내가 아 굿 요리조리 낚시 서적 목공 서적 목공 서적 산미 있을까? 우리 집에? 목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았으니까 전기는 내가 읽은 거 보니까 있는 것 같고 아 그 다음에 릴카 재단 서적 의료 서적 이거나 읽어야겠다 아 앞으로는 혼자 오지 말아야겠다 내 몸아 소리 피고 다녀 소리 굽는다 나 죽을 뻔했어 근데 집에 책 은근히 많던데요? 역시 요즘은 패션 능률이 좋아야 돼 목재 쌍절곤 쌍절곤? 가이드 볼 클래식 하 다행이다 몇 시냐 23분 아 23시 20분 아 내가 설마 행운 행운 행운이라 그렇게 산 건 아니겠지? 설마 진짜 행운? 이번엔 요리랑 안 가냐고요? 아 꼬꼬피님이 요리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 요리 보조로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일단 당장의 거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옷 상태요? 옷 좀 볼까? 벨트 벨트 코르셋 재킷 아 진짜 막아준 건가? 부츠 보안거 대님 핫팬츠 진짜 막아준 것 같기도? 네고도 근데 그렇게 많이 너덜너덜하진 않은데? 근데 하나 많이 단 거 하나 있긴 하네 그 다음에 어 물이 되어라 친구 예전에 봄루띠아 칩은 어케 만드신 겁니까? 그때는 제가 아니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냥 운이 좋았다예요 행운은 파밍 전용인지라 아 아아 어? 소금포대 오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아닌가? 나한테만 좋은 거구나 반응 1도 없음 트수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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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척 오! 보이스카우트? 농사, 목공, 아까 챙겼고 요리서적, 요리서적 오는 좀 찾기 힘들 것 같은데? 반장가, 강력접착테이프, 쇠질했대! 혹시 모르니까 좀비 강냉이 나간거 아님? 근데 뭔데 이렇게 자꾸 무겁지? 옷을 너무 많이 입고 있어서 그런가? 쇠질했대는 좀 챙겨야될 것 같아요 아, 아쉽지만 잘있어, 설탕 다음에 보자 그 다음 뭔땜에 이렇게 무거운거야? 기름통땜에 이러나? 뭔땜에 이렇게 무겁지? 옷을 너무 많이 입고 있어서 그런가? 근용부츠? 근용부츠고 근데 이거는 가방이 아니라 저기에서 이렇게 무겁다고 하는건데? 아,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그런가? 구멍난건벌이라고요? 근용부츠, 양말, 위장 티셔츠, 재킷 근데 막 그렇게 많이 저기한정도는 아니긴 한데 무게요? 무게? 무게가 진짜 무거운게 코르셋 코르셋 좀 이런거 버려야겠다 그 다음에 양말 근데 지금 추운거 아니니깐 반투명 타이트 안돼 내 다리가 보이다니 디지털 방망이 근데 뭐 그렇게 무겁게 없는데 지금 뭐가 이렇게 메인으로 무겁게 자리잡고 있는거지? 가바 아, 가방 안을요? 근데 가방 안은 그냥 가방아니야? 아, 무게감소율이 얼마 안되서 설탕아 잘있어 설탕아 잘있어 그래도 좀 무겁다고 하네 아, 더풀백이 무게감소율이 65에요 아, 나 집에가서 그러면은 내가 그 사놓은 아, 이렇게 찾아놓은 배낭으로 매야겠다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왔네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왔네 새벽 1시라서 좀 자고 일어나야겠는데? 아니, 뭔데? 의자가 없어가지고 쉴 수가 없네? 변기에 앉아서라도 어떻게 안되나? 모두 먹어 하아 욕조에서 좀 미끌, 미끌거리긴 하겠네 바닥에 앉게 좀 쉬어야겠다 안되는데? 아, 옆집으로 갈까? 하아 2시는 너무 어두운데 근데? 뭐지? 아, 옆집으로 갈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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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 쟨니, 나왔나? 한 번 아까 운 좋게 살았는데 어없어어어.. 오오오오 오오오오! 미친, Crisp이! Brain' 화나오!! 그냥 집까지 뛰어가자~! 오빠piece와 살려주세여 쓰읍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충분히 쉬었어 어허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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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헁 차오면 옆으로 뛰고 아래까지 쭉쭉쭉쭉 달려 아냐아냐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아 어? 수공 어? 생각보다 가까운데? 아니 다 왔어 살았어 살았어 아니 좀비들을 잘 안 쫓아오네 역시 어디다가 정신을 놓고 있는 거야 어디다가 정신을 놓고 있는 거야 하 하 쓰 하 하 어? 아 잠깐만요! 어? 하 하 하 뭐야 소봉원 아니 이게 이럴수가 있나? 하 아니..잘깐만 하 하 하 하 하 하 아니 쉿! 아, 쉿! 아, 제발 살아야.. 아, 근데 이미 끝났겠지, 여러분? 아, 이거랑 집에다 갖다 놓고 죽죠? 진짜.. 진짜..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네.. 아니, 근데 이럴 수가 있구나.. 너무 어이없어.. 나의 말로가.. 나의 마지막 말로가! 죽은 원소봉이 산소세범을 죽이다, 그.. 아, 아이안 검양이님.. 아이안 검양이님.. 감사합니다.. 아, 자, 빨리.. 나.. 가방이랑 이거 다 갖다 놓고 죽어야 돼.. 죽을 거면.. 나 죽을 거 같아, 솔직히.. 소궁이 뿌릴 팬티를 안 줍네.. 솔직히.. 두 범 울렸는데.. 오.. 세범님! 어, 나 죽기 직전이니까 조심하셈! 세범님 혹시 집에 끌고 온 거 이거 세범님인가요? 아니요? 잠깐만, 나 이거.. 나 잠깐만, 있어 봐.. 나 다리를 절어.. 나 다리를 절어.. 아닌데.. 나도 지금.. 나도 지금.. 나도 지금.. 죽거든? 내가.. 내가 뛰 좀 댈 수도 있어.. 내가.. 어.. 내.. 내.. 그냥 밟아.. 밟아 죽기.. 오케이.. 아, 집에 무기 없나? 나 다리를 절어.. 아아.. 아아.. 어이씨, 이거 망했네.. 이거 큰일났다.. 나.. 집에 무기.. 내가 무기가 있는데! 아아.. 아아.. 안 돼.. 안 돼.. 안 돼.. 잠시만요.. 내.. 내가 여깄다.. 나.. 나도 지금.. 아니야, 내가 구해줄게! 그냥 나한테 와! 나.. 끝! 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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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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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줄게.. 어? 나 혹시 또 이세칼에 간거야? 죽은거야? 나도 이세칼에 갔나봐! 세범치 목소리 갑자기 안 들려! 자, 모두들 X키를 눌러 조인을 표하세요.. 나.. 무슨 일이야! 제발! 아.. 저.. 미가 있어.. 나.. 나 이세칼에 간거야.. 미안하다.. 뭐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내가.. 내가 세범치랑 있었는데 세범치 목소리가 갑자기 안 들려.. 나.. 나 소붕이한테 물렸어.. 소붕이 뒤정돼서.. 오늘 앞에 세범치.. 저거 세범치.. 까봐.. 야 벗겨.. 뭐? 쪼개.. 배 갈라봐.. 잘가.. 잘가.. 고생만 하다가는.. 세범치 다 났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세범치.. 그렇게 됐다.. 윈트.. 미안하다.. 와.. 음식이 없어.. 다 쐈lyn.. 그 메뚜기가 나였을 수 도있어.. 하아.. 하아.. ics.. 핫.. 할 수 있어. 방금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이긴 함. 루, 거 루이스빌인가 거기는 겁나 멀잖아요. 여기는 막 그 정도 아니야.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무기 이런 게. 아 뭐 여기에 정비가 이렇게 많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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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봐 나 다 왔어 여러분 나 다 왔어 아니 금방이야 금방 아니 동네가 그냥 작다니깐 이거? 나 도착했어 그냥 뭐야 아니 뭐야 쉽잖아 하이 제보금님 살아오셨군요 네 좀 이따가 좀비 한 분 들어오실 거예요 왜죠? 제보님을 문 좀비가 소연님도 물어가지고 아 저를 문 좀비가 소붕이도 물었다고요 저는 소연님 아 진짜? 알겠어 알겠어 은돌이 안녕 은돌이가 지금 짜증내요 알겠어 알겠어 가야겠다 은돌이 지금 개짱이네 네 최범님 요 아래쪽에 가구점 있더라구요 아 네 저는 근데 가구점 라인쪽에 막 뭐가 많던데요? 가구는 제 담당이 아닌데 왜 그 가구점 근처에 근처에 고채소 그 마트 뭉쳐있던데 그 근처에 철물점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까? 철물점이요? 어? 아 철물점 저 어딘지 알아요 오우 그 맵에서 봤어요 맵에서 어 뭐야 여러분들?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엥 제가 완전 완전 설정을 싹 하고 왔거든요 어 역시 완전 신세카이네 어 뭐야 이상하다 나 아까 세번주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있네 꿈이야 꿈 숫자가 바뀌었네? 꿈인가? 꿈이야 와 집에 시체 이거 여러분들 글씨 크기 어떱니까? 너무 큽니까? 작습니까? 아주 좋아 내가 여기다가 가방을 하나 가방 어디갔지? 여러분들 제 말 들리죠? 이거를 등에 매고 이게 더 좋다는거죠? 학교 가방 더 풀백보다 무게 감소율 50 학교 가방은 무게 감소율 60이네 아 아 저게 더 좋긴 하네 뭐야 이게 뭐지? 누가 나한테 편지 썼는데? 어떻게 어떻게 우리집에 내 마니토가 있어 너 마니토야? 어어 나 읽어줄게 소연님 한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하하하 누구야 릴카야? 뭐지? 소연님 너무 애전하고 슬퍼 근데 릴카는 어디갔지? 아 나 이제 보여 여러분들이 나 이제 보여 아 약속이 있어서 갔나? 나 이제 보여 아 방종했구나 아까 뭐 약속이 있다 그랬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 이제 보여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해 다리를 좀 절어요 괜찮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소풍이는? 소풍이 어디갔어요? 소풍이 소풍님은 아직 돌아오시지 못했어요 아직도? 네 아직 돌아오지 못했어요 뭐하는 뭐하는데 아니 내가 내가 거의 이 게임 시작하고 다섯시간동안 세팅했는데 그 안에 소풍안이 안온게 레전드네 아니 진짜로 나 이게 더 레전드야 아니 뭐 어디서 뭐하는거지? 형들한테 돌아오실 수 있는거죠 ㅎㅎㅎㅎ 주유소에서 시체 찾고 계신거 아닐까요? ㅎㅎㅎㅎ 허헝 내 머리 야구 빠타는 생을 다했나보다 쇠지렛대로 가야겠다 쇠지렛대로 가야겠다 나 나 그냥 이거 좀 모르겠다 아니 근데 나가 여기 오는데 왠 왠 왠 띠저밀 쫓아와서 무는거에요 근데 그게 죽이고 보니까 물렸거든? 열쇠고리가 소풍인거야 나 진짜 아니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지? 나 그래서 뭐지? 아니 근데 죽어서도 띠저밀 띠저밀 그니까 아니 근데 너무 어이없지 않았어요? 이게 내조로네 어이없어 난 아니 나 아까 2층에 가는데 좀비 한 마리를 잡고 바로 세범님한테 갔거든요? 근데 나 또 세범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어 아 나는 또 틀렸구나 또 이세카이 왔구나 했는데 내 앞에 세범 세범추 비슷한 좀비생김 아 그건 나야 ㅎㅎㅎㅎ 그거는 나 맞아 계속 죽고 죽고 반복하며 고통받는 중 나로도 기름 좀 채워는 저기 소현님 혹시 사냥갈 준비 안 돼 있습니까? 꼬피님이랑 셋이 아 맞다 근데 소현님 비슷한 좀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름을 진짜 모아서 아주 조금 채웠거든요 어 세범님이 나 살짝 긁은 것 같기는 한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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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이 정도면 딱 저기 주유소 갈 정도는 되긴 한데 인력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코앞이잖아 솔직히 나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면 괜찮을 듯 끝 끝 집에 먹을 거 좀 가져다줄 수 있겠나? 아니 집에 먹을 거 개많은데? 거기 거기 싱크대 옆에 쪽에 한 번 찾아봐요 거기 내가 거기다 넣어놨어 하나 어디야 어디? 싱크대 옆에 쪽 싱크대 옆에 쪽 그러고 보니 우리집에 그것도 놔야겠다 뭐요? 가스레인지가 없잖아 맞아요 맞아요 가스레인지랑 냉장고 가져와야 돼 가스레인지랑 냉장고까지 냉동고 정기 안 나가니까 정기 안 나가니까 과자 거기 많을텐데 과자 저 그리고 그거 있어요 그 따개 있긴함 이 의자는 뭐야 개쌍뚱맞게? 딱 딱이 딱이 안주면 레고 삼킨다 하하하하하하 거기 딱이 없으면 과, 과자도 있음 과자 이따가 시체 모르고 아 제발 다시 읽어야 되네 주유소 가자 주유소 꽃피님 어디 가셨지? 전기 서적 읽기 전기 서적 읽기 와 이 책 개많아 따개도 좀 간단해야겠다 우리집에 티비도 없어 아 티비가 있어야 목공레벨 올리는데 와 이 책 개많아 됐다 다 치웠다 아니 여기 어차피 물도 안 끊기고 전기도 안 끊긴데 맞아요 맞아요 됐다 나도 먹을 거 먹고 어디 가셨지 그 꽃피님은? 아 아하하하 시계도 없어? 네 주워야돼 일단 집 증축을 시작하려면 나의 목공레벨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오 드디어 당장 TV 절대 뜯어와야 함 드디어 세범님 니 어디 나갈거에요? 네 올 때 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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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뜯어오면 돼요? 냉 아 근데 뭐지 혼자 무서워서 못 나가겠던데 나 한번 도전해볼게 올 때 올 때 테레비랑 올 때 과자 먹을 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아니 이거 날씨가 안 괜찮아져요? 날씨가 나아지질 않아 날씨가 나아지질 않아 세범님 일로 와봐요 어어어 내가 어 여기다가 그 어이 참 잠깐만 기다려봐요 네 기록하기 자 세범추의 심부름 목록 목록 나 근데 이제 자로 가야돼 세범님한테 심부름을 시켜보였어 나 이제 자로 가야된다고 캔 올 때 깡통타게 캔 딱 깡통타게 있어 일단 이걸로라도 드세요 아오케 여기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어놓겠습니다 여기다 여기여기 아니 뭐야 바닥에 떨어져 자 여기 거래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에다가 세범추 심부름 목록 예 가져가세요 오 어디있음 아오케 이거 가져가고 여기다가 넣습니다 깡통타게 예 거래 감사합니다 올 때 깡통타게 올 때 티비 그래도 있어야돼 좀 넉넉히 있어야됨 아 근데 티비는 난이도 너무 높은데 그럼 우리 창문도 이거 나무 박아야됨 나 갔다온다 오케 날씨 좋아졌다 개발작가가 해줬나 개발작가가 해줬나 집앞에 좀비있음 집앞에 좀비있음 아우 신나 하하하하 하하 그거 테레비 들고 오기 힘든데 테레비 들어오기 힘들어? 나 차 갖고 갈거야 나 차 갖고 갈거야 아냐아냐아냐 나 차 갖고 갈거야 아 나이스 가지가 안갔거지? 집앞에 좀비 있음? 아씨 운전 너무 오랜만이다 뭐야 엄마야 내가 운전하면 안되겠다 이 차 꼭 다시 갖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 근데 안될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주유소 가는 주 주유소 갔다가 생떡이야 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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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이 정도 기름이면 충분해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기름탱크? 기름탱크라고요? 아 물탱크에요 아 제발 부딪치지 말자 얘들아 내 차 조심조심조심 나왔다 나왔다 저건 뭐야? 여러분 저건 뭐야?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혼자선 안돼! 옥자님 필요해! 아니야 아니야 이정도면은 일단 주유소인거는 확인했어 뭐 수윤님이 근데 지금 다리가 다쳐가지고 이거 확인만 해보면 안되나? 어떻게 하죠 이거? 아 두 명이면 근데 주유소 털 수 있을거 같은데? 솔직히 우리 기름이 없어서 문제인거지 차는 주위에 너무 많아가지고 아 젠장 주유소에서 그거 삐삐삐삐삐삐 하는거 터짐 아 안돼 아 내가 보고 Jason 뭐 누가 언니 이랬는데? 소연님 목소리인데 언니 나 소풍이야 왜 이러지? 아니 웃음소리가 누가 들어도 대체로 고장나보이는 차들은 기름이 다 있고 멀쩡한 애들은 기름이 없고 아 저거 시동을 켜놔가지고 자 자 자 자 자 자 singular 하나 하나 나무 야 사랑 이정도면 꽤 된거 같지않아요? 오! 많았어 방금 걔한테 어! 뭐 어딨어! 나와 나와 어딨어 나와서 그냥 차타 그냥 나와서 차타기만 하면 돼 Unis 오케이! 오케이 오케 다타타타타타타! 그 땅에! 까개는다가 구했어요? 아!못구했어 미처 지신다 지금 기름 꽤 채웠어요 아 나 근데 좀 불안한게 응응 아 근처에서 소풍 한입 환.. 막 환.. 환청불림 잠깐만 여기가 어디야? 어디지 여기가? 소연님 다리 그거 언제 나와요? 언제 남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으면 또 이제 게임이 또 달라지거든요 어 저기서 소풍 한입 소리들린다 오지? 소풍아 우리 집인가 보다 음 뭐 아이고 소리나는데? 소풍아 죽어? 소풍아 죽어? 야 나왔어 왜 주.. 주.. 주차.. 주차장도 만들어야겠다 여기 내리.. 내리세요 그 비밀번호 걸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주차장에 막 소풍이만 모르는 비밀번호 막 뭐? 내 목소리 안 들려 진정한 애들이 있었어 야 군장검사 한번 들어갔잖아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야 이 새끼 뭐야 왼손 오른손 복부 목 야 목 한번 풀어봐도 되냐? 이거 목 왜 이렇게 뭐야? 아니 어떻게.. 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구나 어 swear 그냥 놀아 야 이 새끼 몰렸어 아아… 이 새끼 몰렸어 이 새끼 몰렸어 소풍아 너spun 이 새끼 몰렸어 아.. 너 팔목 안 다쳤으면 데리고 가는 건데 반 좀비 상태야? 지금 반 좀비 상태야? 일단 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 내 전리품들 다 구경하러 와요 이리 와 내 전리품 구경하러 와 어딨어? 내 백팩 바닥에 놓을게 오 나 줘 작용해제 아니 이거 이거 한번 싹 훑어봐봐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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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대형망치 뭐해! 와우 대형망치 뭐야아!! 야 잠깐만! 3이랑... 톱까지... 포기하지말아봐 와아 아 근데 진짜 잘했는데? 아이좋... 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좀 목 싸매고 있어봐 우리가 구해줄게 맞아! 대형망치 가져왔으면 끝난 거 아니야? 백신 좀비 없는 거 같은데 오는 길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명도 못 봐서 그러게 백신 좀비 없는 거 같긴함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단 한 마리도 없던데? 일단은 삽 들고 옆에 구멍 펴서 들어가고 아니 그래! 소풍아! 너가 직접 파놔! 몇 자리야, 나. 나쁘지 않을 듯. 나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어, 일단. 어, 야. 직접 파놔, 파놔! 야, 일단. 내꺼. 어떻게 좀 이거 그 뭐냐, 목공으로 이거 그 상자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넣어놓자, 이거. 목공을 아무도 못하는데 뭔. 예, 저희 목공 다 영랜. 우리 목공 아무도 못해. 새로 태어나가지고. 응. 이제 그... 우리 TV도 없어, 집구석에. TV가 없어서. 그 가스레인지도 없고. 아, 박옥자 말이 없네. 진짜. 옥자님이 있어야 파밍이 되긴 해. 아, 박옥자 말이 없네. 아, 박옥자 말이 없네. 에잇! 이놈의 집구석 아무것도 없네. 밥 먹어, 일단. 아, 힘들어. 아, 좋습니다. 아, 지금 심한 틀림인데? 아, 이거 우리 침대, 침대는 떼야 돼, 침대는. 진짜 침대는 필요해. 아, 근데 침대가 없어. 야, 이거 뭐야. 화상연고 이거 나 써도 되냐? 써, 써, 써. 그래, 고맙다. 다 써. 나는 곧 갈 거니까. 어, 야, 그러면은 네가 그... 무덤 파놓고 죽어. 그... 야, 소방셋 나 주라.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도.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아, 이거 여기서 잘 수 있나? 아니, 오븐 쟁반이 있는데 오븐이 없어. VRV3 아니, 이게 상황이... 5분 좀 되어야 돼, 옥차님이. 옥차님, 접속 안 하고 뭐하시는 거예요? 뭐, 많이 이렇게 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옥차님 돌아. 우리… 생, 생감자 그냥 씹어 먹는 중. 진짜 생감자 그냥 먹는 중. 아무것도 이제 겨우 모임. 지금… 오늘 한 6時間 정도 존볼돼서 겨우 모임. 나도 다섯 시간 세팅하다 이제 안 튕김 나 이제 졸려서 자러 가 아니 세팅긴 거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플러그야 싹 밀고 오니까 또 됐어 그래 약 먹어 아 좋았다 아니 일단은 우리 그러면 망치 들고 때려가죠 진짜 옥자님 언제 오신 그 망치 들고 뭘 때려가죠 나 일단 차에 기름 넣어놨어 차에 기름 넣어놨어 이제 어느 정도 갈 정도는 됨 갈 거면 빨리 가야돼 비상 비상 세세봄 졸림 빨리 가야돼 갈 거면 빨리 가야돼 그러면 졸리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 아 나 현실 서세봄이 졸림 아 절대 그러면 총포상 가 절대 총포상 가 바로 위야 바로 위 안 돼 게임 게임 서세봄도 졸려서 자는 중 근데 우리 갈 거면은 내일 갈 거야 아니 이거 게임에서 내일 갈 거야 아니면은 지금 저녁되는데 가? 지금 바로 가 아 오케이 가 그럼 가 비타민 먹어 바로 가 가 가 가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코앞이요 이거 걸어가도 돼 코앞이요 코앞이요 야 대형망치 들고 오지 아 제가 들고 왔어요 제가 다리가 다리를 절어서 느려가지고 아 걸어갈 거예요 아 거기 옆집 가는 거구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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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다리가 왜 그래? 왜 그래? 대형망치 하나만 들고 와 줘요 아 아니 다리가 왜 그래? 다리 왜 그래? 진짜로? 나 이게 그렇게 됐다 아 이거 바늘이랑 실 있으면 도합 되지 않나? 이거 대형망치로 뜯어야 돼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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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쪽 우왕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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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깡 오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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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꿀통이다! 꿀통! 와! 베어그레이스 마술체! 야 이거 꿀통이다! 이거 진짜 개꿀통이다! 이거! 야! 이거 다 읽어! 다 읽어! 여기 책 개많어! 와! 여기 안쪽에도! 소촌 조준경 맛있다! 전투 소촌! 음! 이게 뭐지? 무기 체제? 사냥꾼 잡지! 와! 아말라이트! 소총! 야! 약초꾼들! 근데 나 약간 약초꾼들을 읽은 것 같은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왜! 뭐야! 뭐야! 석궁 석궁! 뭐야! 한조 뭐야! 한조! 한조 있음 한조! 한조 폼 미쳤다! 아니 이런 게 있네? 잠깐만! 여기 총! 저긴데 총은 없나? 총 있어! 총 있어! 여기 있어! 총 여기 많아! 근데 소원기! 다 총이야! 다 총! 아~! 다 총이야! 베어 그릴 쓰면 마체테! 이거 나 이거 쓸래! 이야~! 야! 세뇌볼트 탄토! 수초 딴 거! 총기 멜빵? 이거 다 챙겨! 탄약 성적! 이야! 맛있네! 크리스벡터! 오! AK 돌격소총이랑! AK면 뭐 써야 되지? 7.62구나! 7탄 아님 7탄! 오! 맞네 맞네 맞네! 일단 담배 하나! 중용 탄통! 베어 엑스 카본 쇠뇌! 중용 탄통! 장비 하나 태워주고 이거... 그 뭐지? 상자 뜯을 수 있지 않나? 이거 맹취로 상자 좀 뜯어보실? 저거 상자 뜯고 가져가죠 그냥 물건 다 빼야 이거 상자 가져올 수 있었나? 소봉아 잠깐 나와볼래? 예... 요 앞에 요거 뜯어가면 돼요? 이거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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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상자 뜯어갈 수 있잖아 야 이거 화상크림 바르니까 바로 뛰어다니네 이거? 야 이거 좋다 이거 오! 이런 것도 떼가자! 야 알람... 알람판 하엑! 와... 우와아- 나 탄창도! 야 무슨.. 야 아마추어 무선 장비도 들고 갈까? 우리 집에서 연락.. 백터도 있다! 백터! 백터! 아니 우리 이거 무전기... 웬만하면 백으로 합시다! 무전기 백... 무전기 백합시다! 예 100으로 오세요 100 아 100 1, 3, 3 샷건이라고? 이거 샷건 어때? 샷건 별론가? 야 집에다 무전기 두고 쓸까? 부착? 어 둥뒤 탐창 탐창에다가 다 챙겨 다 챙겨 다 넣어놔 그냥 언젠가 쓰겠지 다 넣어놔 모든 탐창에 싹 챙겨 탐향 넣기 싹 챙겨 어 실패 싹 챙겨 싹 챙겨 싹 챙겨 싹 챙겨 아 무거워 페인트볼 비비탄 나 허리 끊어지는 중 이거 갔다 올게 갔다 오셈 됐다 오 총포상 아 근데 뭐 쇼파나 침대 이런거 없나? 아 근데 손질도구는 뭐야? 총기 손질도구? 일단 털었어 대형망치로 잘 저기하시네 아니 결국에 목공도 꼽힌 힘이 나오는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계시지? 뭐 약간 펜스하지? 하나 왜 뭔가 보이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야 야무진거 아니 우리 백신 빼고 오 다있데 갱 응 너 곧 죽어? 나 조만간 갈 예정 일단 다 넣어놓을게 여기 화살 아 그러네 오 다 넣어놔 다 넣어놔 와 선반이 이거는 용량 많다 이거 다 들어가는데 이거? 아니 이거 선반이 이거 50용량이라가지고 야무진데 갱 이거 항상 배부르겠나 지금 총은 어디 보관해요? 와 야 이게 야이씨 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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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화상을 또 딱 까내야지 이게 되는구나 야이씨 역시 근데 소음기 없어도 되나? 아니 그거 뭐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아니 급하면 써야지 어떡해 급하면 써야지 어 오케이 아 아 너무 아프다 그치 다 죽이면 소음기도 필요 없지 다 죽이기도 없지 다 죽이기도 없지 다 죽이기도 없지 여기 다 있구나 아 우리 은혜가 진짜 파밍 잘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야 하트마형 초콜릿 나 먹어도 돼? 먹어 세범추 소유 신난다 쌤 안돼 안돼 내꺼야 잠깐만 근데 AK로 들고 다니면서 하기엔 마지막 날에 하는 게 낫겠지? 마지막 날에 총 쓰는게 낫겠지? 우리 파밍 많이 할 거라가지고 상관없지 않나? 그런가? 우리 어차피 파밍 많이 할 거야. 근데 소음기 없으면 안 되지 않나? 안 되긴 함 그거 소리 엄청 많이 들릴걸? 일단은 아 이거 우리 빌딩하면 가야겠는데? 비디오 가게? 아 뭐 어? 좋겠다. 왜? 왜요? 속이 안좋음. 아 잘가아. 갈대가 됐군요. 잘가아. 뭐 쩝. 그렇게 됐네요. 쩝. 다음에 꼭 건강하게 와. 여기 여기 여기. 그렇게 돼버렸고만. 우리 이 자리에 있을게. 소품님 이거 가져가셔야죠 이거. 그 삽으로 미리 파놓고 가. 집 좀 깨끗하게 씁시다 고. 어. 아니 내 무덤 내가 파야 되는 거야? 왜요? 저희 무덤 손으로 팠는데 사비면은 장만이죠. 야 집. 소품아. 어? 집 어디에 표백채 있을 거야 마셔. 그게 더 빠르긴 하지. 나 갈 테니까 발전 많이 시켜놔. 야 좀비 소리 들리는데 잡고 가줘. 제발. 알았어 알았어. 잡고 갈게 잡고 갈게. 얘 왜 안 때려져 아니 근데 이거 왜 좀비가 안 때려져 여러분 마태채 별로 안 좋은가 아 이미 죽어서 그런가 넣어놨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다 맹치 어디갔어 여기 어디 있어 망치 나 망치 모르겠다 그냥 다 여기 쑤셔놨어 여기 있네 맹 끝에 맹 끝에 아니 나 이거 대형 맹치로 다 뜯어 이거 이거 너무 이거 그거 없어 뜯을게 도끼 없냐 도끼 어 목공기술이 없네 지금 이거 목공기술 몇 해야 되지 도끼 있어 그 내가 갖고 왔는데 아 이거 쓸 수 있는 도끼인가 목공으로 야 아니 그 뭐 잠깐만 목공기술 목공기술도 올려야 되고 여기 좀 하나 뚫으면 안 돼 답답해 죽을 것 같은 아 제가 아직 이게 나중에 그 이제 리모델링 한번 싹 해결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이거 불편하대요 여기 야 여기 어디 여기 있다가 그 리모델링 해줬으면 좋겠는 거 여기 빗노트에 써서 여기도 그 동선이 너무 너무 개극협니다 이게 그 이런 거 만들어놓을게 딱 소원 성취하 일단은 우리 전자 전 막 그 가스레인지랑 침대에 필요합니다 냉장고도 하나 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기서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나무조각 있으면 이거 안 되나 여기 우리 저기 편지 교환하는 것도 만들어놔야겠다 여기 야 냉장고에 아 판 잘려야 되구나 아 진짜 냉장고 야 누가 편지 냉장고에 넣어놨냐 소풍님 저희는 먼저 갑니다 잊지 않을게요 아니 우리 그냥 버리고 갈라고 냉장고 안에 넣어놨는데 여기를 안 버렸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 아니 우리 이거 우편함도 만들 수 있을걸 이거 아마 다 분해하면 좋아 아 드디어 뭔가 되는 거 같아 그럼 일단 일단 나 내 무덤 팠어 잘 가 빨리 들어가 일단 나 가능성은 없는 거지? 그런 거 같대 나 좀 죽여줘 아니 잠깐만 그럼 기다려봐 나 이왕 이렇게 된 거 모노에 품품해서 죽고 싶어 어디에 파놨어? 아 저기구나 야 너무 저 입구에다가 나 모노에 품해서 죽고 싶어 보통 무덤은 집 뒤에 있지 않음? 아니 나를 기억해줘 아니 나를 기억해줘 딴 거구나 나를 기억해줘 나 야 우리 총포장 쌈부터 털어온거야? 어 다 털어왔을꺼 나 일단 자 저를 죽여주세요 이거 근데 죽일 수 있나? 아니 못 죽여 죽여봐 어 나 못 죽여? 그럼 나 나 나 행복조스 없나 혹시? 좀비한테 물려 아니 잠시만 행복조스 있을 거 같은데? 표배때 없었던 거 같 아 화장실이 있나? 아 나 붕대 풀면 된다 자 여러분들 다 모여주세요 네 제가 죽으면 저의 옷 저의 무기 저의 장비 모두 야무지게 파밍해 가시고 잠깐이었지만 진짜 행복했습니다 너무 길어요 네 맞아요 너무 길어요 다행이 많아서 끝났으면 알아서 죽고 있으면 나중에 가져갈게요 제 자켓은 일단은 소영 언니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힘에서는 피니아이한테 주고 제 바지는 보루초한테 드리겠습니다 아 제일 구려요 행복했네요 제 손목시계도 가져가세요 은근히 좋다고 와 손목시계다 나 이거 완전 필요했잖아 라이터랑 소영 손님들도 가져가세요 저 담뱃값도 하나 피시고 비타민 수면제 진통제 다 가져가세요 저 이제 더 없나요? 더 없나요? 어 저 또 이제 어 손전등도 있습니다 손전등 예 손전등 우울제 아 항우울제 감사합니다 오 공장갑도 있어요 공장갑 그리고 주다사 안경도 가져가세요 이거 어 고마워 잘 쓸게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주다사 안경도 나 가져도 돼? 이거 주다사 안경도 나 가져도 돼? 오븐장갑 잘 쓸게요 그거 가져가 가져가 아니 아 이거 다 다 이거 설마 해체를 해야 나 이거 떨어지는건가 피가? 나 지금 30%야 어? 나 왜 안죽냐 이거? 나 머쓱한데 이러면? 저 머쓱해요 그냥 그냥 들어가기 없나? 야 야 야 너 죽었어 너 죽었어 너 죽었어 너 죽었어 너 죽었어 때려 때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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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콩 마스크? 야 찌천 왜 이렇게 많아 얘 치킨콩 통조림 먹어야지 나도 열세걸이 뭐 뭐 알아서 하라고 아 다들 여러분들에게 고생 많으십니다 예 소풍 훼치시 다들 재밌었어요 네 nós 예 이제 저도 이제 제 할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목공 해야되가지고 와 너 너.. 너주구가게? 예 어허 수납 지렸다 흐하하핳 흐하하핳 넣었는데 무덤이 안 채워져 저 이거 이거 삽이 써야되지 않나요? 다른 좀비도 다섯마리 아 무덤에 내워이 있으라 어허허허흐 오케오케오케 아니 근데 남친이랑 같이 묻어져야지 흐하하핳 아 다시 팔게 어??어떻게 파지? ㅎㅎ 다시 파 남친이랑 같이 묻어져야지 ㅁㅂ 서풍이었어요 어 옆에 남자였 expres- 오케이x6 Vegniy 요릭폼 미쳤다 메울까요? 죽어서 생겼네 축하해 요黑 Jeen 저는 소풍이 오기 전에 가겠습니다 잘 오오 예 잘 오세요 다시 그럼 소풍이 오면 사건이 생겨서 빨리 가야되 네 빨리 가셔야 될 듯 침대 기대하겠습니다 접속했을 때 침대 기대 가야되 가야되 오케이 오늘 너무 오래갖고 여러분 가야겠어요 이따가 저녁에 올라가 새벽에는 아니다 12시에는 올라 그랬는데 이거는 답이 없는 것 같고요 음 자고 일어나면은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오는게 날려나 그래도 뭔가 아침부터 플레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다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유 꼬막은 꼬막다 냥님 고생하셨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방종하고서 생각할게 머리 안돌아가 고생추 일단 지금은 머리 안돌아가 해롱냥이님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일단은 일단은 캠 웬만하면은 키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좋은 밤 보내시고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없겠네요 자리를 못 지키고 있겠네요 다들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또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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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